이게.. 그래서 딱 저희가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슬쩐 뒤로 끌렸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맞다 나 이거 처한테 나 심투부 나온다고 얘기해줘야 돼 얘가 좋아하거든요 네 나 이러고 나올 줄 몰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애일 보면 결혼기념일인데 아마 결혼기념일에 침투부 나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것 ㅋㅋㅋㅋㅋ 아 그정도로 그정도로 나 침투부 나왔어 으응 아까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재밌는 시간 가지셔요 선생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상어가 좀 약간 들어갔네요 네 요게 맞는 상어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금니가 압니가 됐네요 저도 이러고 나올 줄 몰랐어요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 예예 그 팟빵에 네 정피디님께서 생일 선물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아 샤크니까 네 그리고 저기 방송에 한번 나와라 아 그런데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침착맨 방송에 한번 이러고 썸네일을 딱이네요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색하네요 사실상 최초 공개네요 그렇죠 네 단독 샤크스킨 그 선생님은 이게 이 방단에서 최초로 공개됐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됐겠죠 네? 버섯을 계속 쓰고 있을까요? 네 계속 쓰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어울리면 돼요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뭐 쪼리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닌데 우리 그 어 제 강의 업체에서 네 선생님은 채통을 지키셔야 된다 아 사실 선생님이 무너지면 강의당 팔린다 그래서 아 근데 요즘 그 인강 같은 거 보시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거의 뭐 거의 보고 있으면은 그냥 무슨 쇼예요 인방 인방 아니 아니 인강 인강 인강이 거의 인방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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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면은 엔터테인먼트 뭐 장난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하나 개최해 해보려고 그래요 네 스탁테이너라고 스탁테이너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웃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스탁과 엔터테이너로 합쳐서 스탁테이너 아 스탁테이너 한번 대보자 주식계의 허경영 아 아 젠주도 갔다 왔어 이러면 오늘도 최곤주 선생님이 또 야심찬 포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 한번 테이프 내셔서 아 그래요? 전국공연 한번 하고 싶으시다는 포부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좀 되게 그런거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아 예예예예 예능적인 거예요 넘치는 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풍과슈 어때요? 풍과슈 저랑요? 풍과슈가 뭐예요? 우리 트로트 그룹 풍과슈 제가 트로트는 뭐지? 과? 엔드 아 엔드 풍앤슈 풍과슈 트로트 같이 저랑요? 아 저요? 뭐 영광이죠 아니 목소리가 트로트에 굉장히 어울리실 목소리고 아 목소리가요? 감사합니다 이 비주얼이 있잖아요 네 40대 아줌마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아까 그 전화하신게 그 저 뭐지? 약간 이렇게 천원 그런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어 가정생활에 충실하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안알려고 하면 되게 아 또 그래요? 되게 서운해 서운해 하세요? 진짜로 유일한 어떤 삶의 낙입니다 이거랑 대바다랑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40대에 네 이 트로트를 내시면 굉장한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한번 저랑 풍과슈 한번 해보시면 왜 슈예요? 샷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끝에가 수니까 아 풍과슈 노래를 좀 잘하시나봐요 아 노래요 제가 틱톡에도 아 틱톡도 하세요? 네 틱톡도 하세요? 네 틱톡에도 하나 올렸었거든요 노래 한 곡 네 반응이 썰렁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아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네 틱톡 그 노래방 동전노래방 가서 네 틱톡 그걸 켜놓고 한번 불렀어요 아 그래서 조회가 한 천회 정도 나오더라구요 어 천회 많이 나온거죠 네 선생님이 그 개인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 같은거 계속 기미나게 그러네요 읽으시기 때문에 틱톡도 하시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올해 반백인데요 네 네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계속 이어 요즘 그 아류 민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요? 네 뭐 괴도 민수 선생님도 계시고 아 예예 네 그래서 참 민수계 원조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원조 살다보니 원조 민수는 이분이시죠 선생님이시죠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민수분 근데 그분들이 실제 이름이 민수가 아니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죠 민수라는게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대명사같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러게요 뭘 대명사죠? 말 많으신 분 투머치 토커 TMI 저도 저도 가끔 유사민수라고 아 그래요? 유사 과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말 많은 분이라서 유사 아 아까 우리 그 식사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늘은 몇 시간 할거냐고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오늘 뭐 아 시간만 정해주면 그게 맞히실 수 있다는 다다익선이죠 아 그래요? 저 내일까지 휴가인데 내일 뭐 좋죠? 이거 영광이죠? 저야 뭐 계속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저야 감사한 일이죠 아 그렇지 그럼 오늘 그 볼펜도 제가 일부러 까맞춤해서 상어로 아 볼펜은 왜 여러개를 갖고 다니세요? 아 이게 각각 좀 색깔 칠할 때도 있구요 네네 요거는 이제 저 책에 사인도 해줘야되고 아 혹시 이거 다 쓰실 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이걸 다 쓸 때까지 원하시면 제가 저기 다 쓸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무사처럼 칼 여러 벌 여러자루 그 차고 다니자 일본 무사 칼 하나 다 쓰면 또 쓰려고 아 다운건 또 어 이 펜에 이 펜에 있는 잉크가 다 달때까지 다 달면 또 바꿔야 되니까 아니 저는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에게는 이 연필이 이 볼펜이 무기죠 아 그래서 이 볼펜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도 다르구요 제 친구는 최근에 그 만년필을 막 써요 아 예 그래서 만년필을 뭐 한 백만원 주고 사기도 하고 오 그러면서 이 느낌이 다르네요 백만원짜리와 만원짜리의 만년필의 느낌이 다르대요 네 저는 그걸 이렇게 다 써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러더라구요 어 우리에게는 이 펜슬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 그게 확실히 그러면 업무의 어떤 능률도 많이 오르나보죠 보죠 그게 아니 저 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주식투자나 아니 제 책을 쓸 때 많이 이게 좋구요 네 네 좀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쓴 아니 이렇게 타이핑 타이핑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니까 훨씬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모자를 쓰니까 네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게 잘 안들리세요? 잘 안들리세요? 아니요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좋으세요? 더 좋으세요? 아니에요 뭐 좀 색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면 별명이 네 샤크 민수님이셔서 네 샤크를 이렇게 그렇죠 아니 이게 또 성... 닉네임 닉네임 또 이게 생일선물이라고 주셨는데 네 또 이럴 때 또 고맙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주는 게 의리인 것 같고 의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늘은 사실 제가 네 이 간만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컨셉으로 해야될 건지 그래서 재미없으면 최고민수 게임도 한번 해보고 제가 적어봤어요 아니 아니 최고민수 게임 재미없으면이 아니라 재미있어도 하시려고 갖고 오셨잖아요 네 최고민수 게임이라고 아니 정말로 뭔가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저기에 가방에다가 전체 컨텐츠를 가져오셨어요 네 최고민수 게임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네 아침에 도시락을 좀 쌓으려고 했는데 아 도시락은 다음번에 제가 꼭 기회가 되면 아 도시락이요? 네 도시락은 또 왜요? 아 우리가 그 저기 도시락 먹으면서 해야 돼 네 라떼는 말이야 컨셉이거든요 제가 이제 반 백살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랬어 그러면서 저희 때 이제 도시락 싸우고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철제 도시락도 사다 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네 아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많이 제가 진짜 느끼는 바가 있네요 저는 전업 인터넷 방송인인데 이렇게 준비가 없는데 이렇게 초대받으셔서 오신 분이 준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준비 총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나봐요 네 누군가 준비를 나누면 또 누군가 준비를 해요 해요 답답한 사람이 뛰죠 네 그래서 오늘 최고민수 게임 5단계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책은 뭐죠? 아 책이요 아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지필 하셨죠 네 부의 시작 아 이게 제가 들어도 되나? 부의 시작이라고 ETF 관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ETF 7단계를 한 단계에 한 시간씩 아 한 7시간 정도면 아 7시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또? 게임은 중간중간에 이제 아 중간에요? 지루할 때 지루할 때요? 좋을 때 한 번씩 해주는 걸로 이야 7시간 전보다 좀 더 금박을 넣어서 그런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좀 돈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글씨를 크게 크게 박아 넣었네요 아 그러네요 좀 짜자잘하게 되면 또 안 보거든요 요즘 트렌드인가? 그리고 종이가 네 좋은 종이로 쓰셨네요 아 예 그 좀 좀 무게가 나가는 종이를 썼네요 네 잘나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잘나가는 작가들은 잘 해줍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비결이죠 이게 또 비결입니다 네 성경처럼 옆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구요 종이 질 때문에 산다고 어 종이가 좋아서 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거 제가 저 이거 샀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작살났어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왜 샀어요? 왜 샀어요? 먼 미래를 보고 샀어요 아니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신건가? 네 요것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네 이게 뭐죠? 아 이게 저 제가 브릴리언트 미는 그런 닉네임이시잖아요 네 부캐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요거 하나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풍선생님은 어저께 밤에 갑자기 캐스팅이 되면서 아 예예 관심 있으시다고 네 준비를 못했구요 주린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제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강좌가 인기가 많아지면 네 과뚜룸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장지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뭐 당구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거든요 뒤에 쫙 앉아가지고 청광선생처럼 아 좋아요 저도 같이 뒤로 가서 아 좋아요 너도 뒤로 간다고? 너도 뒤로 간다고? 아 왜냐면 진행도 다 하시니까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쭈룩 앉아서 듣는 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침낭 중대에 오시면 1박 2일 코스로 10 16시간 강의 스트레이트로 화장실 가는 시간 1분 빼고 듣다가 좀 졸아도 되나요? 그러면 아 그건 안돼요? 예의가 아니죠 16시간 말씀하시는 분은 안 주무시질 않는데 아 다른 사람은 졸면 안되는데 김풍선생님만 특별히 꽈두룹선생님만 특별하게 제가 제가 아 이때 꽈두룹이 선생님 그 꽈두룹이 뭔지는 아세요? 몰라요 하하하하 좀 약간 추측을 해보신다면 꽈두룹이 뭔지 글쎄요 뭔가 좀 음식일까요? 먹을까요? 뭐 꽈두룹 봄에 먹는거죠? 봄에 먹는거죠? 꽈에서 제일 뭐 짱이다? 짱이다 아 꽈두룹? 네 그런거 아니에요? 몰라요 사실 저도 아 그래요? 꽈두룹이라는 제가 오늘 아까 밥 먹다가 저기 파리를 먹어가지고 하하하하 파리 왕파리가 나왔어요 파리가 밥 다 먹고 나니까 하하하하 파리가 나와서 너무 너무 파리같이 인주파리같이 생긴 파리였어 정말 어 나는 그게 장식품인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버런색으로 대놓고 파리였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그럼요 브릴리언트? 네 브릴리언트는 왜 브릴리언트인거예요? 아 제가 그때 방송에서 네 우리 저 저 이말리언 선생님이 네 아주 영특하다 천재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최고라는 브랜드를 주셨잖아요 아 제가 답례로 천재다 이렇게 해서 브릴리언트 침착맨 브릴리언트 침착맨 이렇게 드리는거죠 선생님 또 주식 1타강사 최고민수 만드신거 다르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1타강사 저 3 3타강사 정도 되는거 같아요 3타도 상당히 좀 높은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5타강사도 있으니까 예 아 이게 우리 김풍선생님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오죽게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사전제작을 해야돼요 예예예 이거 직접 만드신거에요? 아니요 그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진짜 준비성이 장난 아니시다 네 다음번에는 우리 저기 풍과 슈 김풍 이렇게 해서 하나 제가 제작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 제2 엔트 제2씨인가요? 그건 뭐죠? MBTI 아 MBTI 잘 몰라요 저 알겠습니다 그런 MBTI는 어떤 특징을 갖는거죠? 아니요 그냥 이제 제2성향의이신불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고요 철저한 준비 아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획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노트에 뭘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노트북에 오늘 출연을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쭉 한 3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엄선해가지고 오늘 한 7월까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식 강의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15시간 나온 강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주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습하고 나니까 주식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기풍 선생님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올해 이제 올해 초에 1월달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린이죠. 수익률도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지수 추종 정도라고 그래요? 종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저는 주로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장을 보기 때문에 ETF도 하고요. 천슬라? 네. 뭐 슬라도 슬라도 해요? 슬라도 있죠. 왜냐하면은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슬라가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한 번만 좀 조종 와라. 그런데 조종이 한 번 왔거든요. 그때 한 번 불쑥. 그래서 약간 좀 수익률이 좋았죠. 아니 우리 저기 기풍 선생님이 아까 저랑 이제 방송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 고수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급하게 이게 판심 있으셔서 침착면 선생님이 이렇게 초빙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니요. 제가 사실 주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사실 주린이다 보니까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어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주식이나 어떤 이런 거는 저는 뭐 도박 이런 게 아니라 상식이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중2병이 왔어요. 그래서 중2인가요? 중1인데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중1인데 중2병이 조기 발병이 조기 오셔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이거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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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있어 나가 이래요. 첫 마디가 나가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너무하네요. 왜냐면은 세대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아드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언처 사는 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엄연히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으로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언처 사는 입장이긴 하지만 방을 하나 떼어서 준 거기 때문에 쿨하게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방에 들어올 때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달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면 나가 대신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좀 순화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오도드고 그래서 경험하실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가 그러는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들은 게 우리 아들에게 주식의 A부터 Z까지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중2병 아들 혹여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정말로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그런 인생 사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 정말로 이르면 이럴수록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어요. 사실 제가 2월 3월 4월 3번 연속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2차전지 ETF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4월달에 폭스바겐 사태가 나면서 한 15% 정도 그때 빠졌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월 그때 방송 나올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밀었는데 15% 정도 시장이 폭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가짜 아니야? 아니면 허수아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과감하게 더 살아 고맙다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 부캐가 고맙다 최고민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맙다 최고민수 고마워 뭐 이러면서 고맙다. 신문기사에도 제목이 오히려 좋아가 신문기사 제목으로 나오고 고맙다도 막 나오고 추가매수에 기회를 줘서 고맙다. 네. 오히려 좋아해 원조. 할인 찬스 할인 찬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뭔가 그렇게 딱 왔었을 때 어? 박앤세일. 아. 이런 느낌으로 중증인데요? 중증인데요? 싹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아 계속 노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아 막 미치겠어요. 아 진짜 올라가고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포모가 좀 생기더라고요.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모? 포모. 피어 오브. 네. 뭐지? 저도 까먹었어요. 피어 오브. 거기까지. 한마디로 다른 주식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된 거야. 왜 내 주식만 안 올라. 맞아요. 그래서 저보다 다 똑똑하시네. 이게 신조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려워 죽겠어. 사실 이제 ETF 선생님이 추천하신 그 2차전지 제가 이제 또 믿고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목돈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20 몇 프로 맞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4월까지. 그랬어? 아 그때 그거? 25%인가 3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많이 복구해서 다시 양전했죠? 양전으로 했고 지금 20... 30% 가까이 갔다가 요즘에 딱 살짝 떨어져서 사실 22% 정도로 원래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성장성은 있는데 순간적으로 망가지니까 근데 저의 투자법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사니까 그래서... 원래 그렇죠. 4월 이후로 그래도 한 50, 60% 이상씩 수익이 왔어요. 그나마 좀 제가 요즘 요즘은 좀 고맙다라는 말 오히려 수익이 나니까 고맙다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손해날 때만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또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사실 선생님을 뵌 게 그... 말년을 행복하게 프로그램 때문에 뵌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막 한 9만 가네 막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투자를 해야 될까요? 8만 얼마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 10만 전자 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거액을 또 넣었는데 그러네요. 언제까지 고마워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 이게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그 디렘 가격에 영향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디렘에만 주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에너지를 쏟는 순간 삼성전자의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만의 TSMC라고 들어보셨죠? 그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나눠줘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공장에서 이렇게 딱 찍어내듯이 동일한 모델을 이렇게 찍어내는 게 디렘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건 디렘이고 TSMC가 주력으로 하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게 엄청나게 수요도 많고 이렇게 아까 테슬라 뭐 이런 상품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워진 상품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TSMC를 따라가게 되면 좀 큰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따라간다는 뭐 그런 소식이 있나요? 일단 그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저걸로 알아요. 설비 투자로. 그래서 TSMC가 지금 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60%, 50%에서 60% 사이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TSMC가 연간 한 30조 정도 투자를 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좀 어느 정도로 좀 제가 평단이 한 8만 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 그래요? 언제쯤이면 제가 좀 안 고마워하고 불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불쾌해지고 싶은데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6만 원대 정도에서 5만 원대 정도 이렇게 사이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좀 더 고마워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가 상속세 이슈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년 동안 그걸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6번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그 상속세를 나눠내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여 현금에서 상당 부분을 몇 년 동안 고배당하겠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특별 배당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아가면서 또 넣어. 배당 같은 거로. 괜찮지 않겠느냐. 복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배당 받고 넣고 북북 더블로 가고. 내년 1분기까지는 땡스기빙 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실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디램 가격이 좀 꺾였다. 왜냐하면 이 디램이라는 건 결국 설비 투자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설비 투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이런 공급들도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1분기 이후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디램 장기로 본다? 언젠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디램 자체가 뭐겠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클라우드 시대로 가잖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아직도. 그렇죠. 이제 DDR5라고요. 그 새로운 이제 DDR5가 나오면서 인텔이라든지 이런 서버 교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수요들은 꾸준하기 때문에. 그게 딱 확정이 되고 이걸로 이제 다 교체가 되는 순간에 삼성이 항상 팍 뛰더라고요. 그때 이제 불쾌해질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고마웠고. 근데 올라갈 때를 아무도 예측을 못해 사실은. 그렇죠.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개별 기업들의 이슈고 외생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파운드리가 이제 팸리스라고요.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한테 생산을 하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파운드리가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설계해주면 생산만 하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고급스러워지니까 설계를 해도 이 제작을 해주는 데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서 TSMC가 거의 한 50에서 60%를 다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15%에서 20% 정도를 가져가는데.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한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면 삼성전자 10만 전자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 좀 집중을 많이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일을. 그렇죠. 이 메모리 우리가 디램이라고 하는 게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파운드리 이 부분이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결국 파운드리 시장을 삼성전자가 넓혀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13만 전자까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안 갈 수가 없는데 당연히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막 조바심 내면서 당장 내가 돈이 막 필요해. 이런 돈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옛날에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가 4만 원대였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폭락 코로나19 사태 때. 4만 원대인데 네가 사고 10% 빠질 때마다 두 배씩 사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0%까지 빠질 수 있을까? 4만 원. 그러면 4천 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까? 한 번 끝까지 한 번 버텨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좋아. 고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너져버리면. 그럼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포수기에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의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리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 좀 약간 저는 근데 그게 좀 화가 나기는 합니다. 왜요? 외국인들과 좀 기관들이. 하 좀. 왜요? 이번에 사실 실적 좋아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최고 실적. 사실은 나스닥이었으면 장난 아니게 터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터지는 게 있지 않나. 외국인들과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좀 억울해요. 차이나 디스카운트도 있고요. 기관부터 테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삼성 주식 불쾌해지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북한의 어떤 공격적인 이슈로 시장의 맛이 출렁출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향이라는 게 또 미국의 또 그쪽 연준의 영향도 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고배당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 민수라고 그러네요. 아이디어들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지난주가 조금 그래도 반도체가 괜찮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한 템포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ETF들은 주로 이 DRAM 중심의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ETF들이 많고요. 해외는 이제 비메모리, 우리 파운드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종목이 반도체 쪽에 거의 쏠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반도체와 기술과 성장주에 거의 쏠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반도체도 저는 아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미국장을 많이 하거든요.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근데 제가 못 샀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로켓처럼 올라가가지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안 돼도 AMD도 뭐 성장세가 있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AMD, TSMC도 있고요. TSMC? 그리고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설비 업체예요. 반도체 설비 업체 전세계에서 거의 1위예요, 얘네가. 네. 랩 리서치라든가 몇몇 이제 설비. 우리 반도체 지을 거야?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얘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주식이 좀 튀었어. 맞습니까, 선생님?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그게 딱 튀어와. 튀었어. 먼저 튀었어. 네. 그럼 그 다음 따라서 튀어.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네. 먼저 튀고 약간의 그 순서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ASML이 튄다. 튄다. 그러면 이제 ASML이. 명딩이 더 튀어야지. 그럼 다른 애들이 똑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명딩이 더 튀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약간 있는데 해보니까 알겠는 게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 하나만 사도 됐어. 다 똑같이 올라가니까. 맞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사시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셔도 이런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런 ETF들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크림반도체 너무 이쁘다. 치즈케이크라고. 필라델피아 크림반도체. 민지 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ETF는 우리가 보통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이렇게 계좌 개설해가지고 장기간 묻어두고 적금식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ETF는 주식처럼 주식 종목처럼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고 몇 번이든 거래할 수 있고 거래한 다음에 2영업일 후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라고 하죠. 9일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 찾겠습니다 하고 9영업일 후에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9영업일 후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2영업일 후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바로바로 내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렇게 황금성도 되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가 앞으로 하나의 그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초보자 줄인에게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 ETF다. 주식은 좀 하고 싶은데 왠지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고 있자니 포모족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최적의 상품이 저는 ETF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느니 개별 종목을 담은 ETF를 사라. 한마디로 지금 ETF하고 있잖아. 그런 것. 2차전지. 저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ETF를 시작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ETF를 뭐라고 했냐면 아크케이. 돈나무. 네. 돈나무. 클라우드 여사님의. 아 클라우드가 아니지. 돈나무.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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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트리. 뭐지? 캐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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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시우드. 아크케이랑 그리고 속스. S-O-X-X. 네. 그리고 QQQ. QQQ. 스파이. 네. 다이아. 많이 하셔. 엄청 많이 하셔. 이거를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왜냐면은 해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 다음에 아 여기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한 다음에 이제 몇 개는 빼고 이제 그것들 개별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갖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아 ETF제보다는 내가 지금 높아야 되는데. 약간 경쟁하는 느낌으로 하게는 돼요. 이게 이제 ETF가 있으면은 반도체. SOS에서도 사실은 반도체 쪽 ETF니까. 걔가 있는데 걔보다 내가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다 수익률이 안 좋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ETF 넣어버리기 낫잖아요. 너버리면 되죠. 근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럼 ETF라는 게 낫잖아요. 그래 낫지. 왜냐하면 내가 고민할 시간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ETF의 장점을 몇 가지 주식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ETF 같은 경우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없어요. 상장 폐지가 없다는 게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시고 나서 사실 마음이 좀 주가가 내려서 속상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 될까 이런 고민들은 안 해보시잖아요. 그런 걱정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웬만한. 그냥 감사할 뿐이죠. 중소형주들은 상장 폐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 되다 보면 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상장 폐지 되고 나서 30원이면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1억 원 투자해서 30만 원 남으니까. 그런데 ETF는 그런 상장 폐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한 50억 이상만 되면 상장 폐지하고 무관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ETF의 한 8, 90%는 50억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거의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는 조단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매수하고 기다리면 상장 폐지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장 폐지 되는 ETF는 어떻게 할 거냐. 펀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상장 폐지 되더라도 펀드의 자산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손해를 벗어라도 마이너스 50% 이상 손해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일단 무관하고 두 번째로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SK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IT ETF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한 10% 된다고 치면 SK하이닉스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하한가를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닉스를 10% 담고 있는 ETF는 마이너스 3%예요. 맞습니다. 10%만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하한가가 가지만 얘는 하한가 갈 일이 거의 없다. 10종목이 하한가가 가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의 장점은 덜 내린다. 그럼 덜 오르잖아요. 덜 오르는 건 30% 상한가 맞아도 3% 오르잖아요. 그렇지. 안정성이잖아 대신. 그런데 덜 오를 수 있지만 덜 오르는 종목들은 급락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급등의 정점에 팔면 좋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다 보면 꺾이다 보면 나중에 팔 때 보면 거의 본전에 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ETF랑 내가 혼자서 반도체 갖고 가는 거랑 얘가 높을 때가 있다니까 ETF 복싱도 높을 때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따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수업에 자꾸 집중을 못하는데 옷을 혹시 거꾸로 입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아 맞다. 왜냐하면 자꾸 태그를 보는데 태그이 저게 맞나요? 요즘에 이렇게 재봉선이 보이게 나온 게 있어서... 아니 저는 이게 우리 김풍선생님 패션인 줄 알았어요. 계속 이게... 집중을 못했어요 제가. 일단 1시간 가려. 이러고 보영해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왔는데. 그런데 패션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옷이 많아요. 아니 이게 우리 김풍선생님이니까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입고 있었으면 이상했을 거야. 다녀오시죠. 나 진짜 여기 태그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멋인가? 왜냐면... 와 나... 나 이거 기차에서 내려 타고 왔어. 이렇게 하고. 와 칭패. 아 퇴장인가요? 진짜 속이 시원하네요. 제가 계속 아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래요? 아 이게 혹시 패션인데... 아 또... 폐알무치고 당하지 않을까. 아 우리 이말련 선생님은 요즘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사시나요? 저런 거 지적하면서 뭐... 재미 느낌에서 사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뭐 지적할 거 없나요? 아 칭패. 선생님은 사실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아 칭패. 아 그래요? 막 이러고... 아 이러고 어떻게 이러고 다녔어. 아니 똑같아요. 저도 그러면 이거를 좀 벗고... 약간 전문가 포스로... 선생님이 좀 약간 그 자리를 많이 잡았네요. 아 그렇죠. 아 머리 좀 하셨어요? 네. 머리 좀 하셨어요? 제가 신사임당이라고 유명 유튜브에 한 달 전에 나갔는데요. 댓글이 한 200여 개 달렸는데 한 100여 개가 머리 심으셨네요. 댓글이 날려가지고... 사실 우리 처음 나왔을 때도 머리는 심은 상태였어요. 머리는 심었는데 그 머리가 다만... 새싹상대. 새싹상대. 모내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요즘... 몇 모 정도? 7천 한 500 모 정도. 7천 500 모. 네. 풍성민수라고 요즘 많이들 하죠. 그래서 올 겨울에 좀 제가 한가해지면 2천 500 모 정도를 더 심어놓을까 추가. 뒤에서요? 뒤에가 근데 되게 뒤에다가 엄청 많이 농사를 지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의사선이 한 5천 모 정도는 더 갖다 심을 수 있다고. 든든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실가스가... 지금 든든하게 짓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 앞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하고 나니깐요. 엄청 가려워요. 아... 뒤에가요? 네. 가려워요. 긁으시면 되잖아요. 긁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뽑아낸 데에 여기에 이제 뭐가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들이 많이 나와요. 알맹이요? 네. 피지 제거 이런 걸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피지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구멍이 이렇게 메꿔지기 전까지는... 구멍 채로 옮기는 거 아니였어요? 뽑아서 모금만 옮기나요? 네. 모금만 옮기네요. 옛날에는 전체를 이제 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이제 더 감쪽같이... 아.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이거 이제 절개식과 비절개식이 있는데요. 조회식도 하셨어요? 절개식... 왜냐하면 7500모를 뽑으려면 비절개식만으로는 안 된대요. 아... 비절개식을 해봤는데 절개식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 편해. 편한 거네요. 네. 그냥 이렇게 쑥 잘라서 해놓고 이렇게 꼬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절개식은 이렇게 눕혀놓고 거꾸로 눕혀놓고요. 맞아요.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계속 뽑아요. 그런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힘들긴 하죠.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뽑아놓으니까 군데군데 가려워요. 아, 좋구나. 몇 년 뒤에 하신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그래요? 12월 말에 하고 여기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출연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머리에 새롭게 이주를 했잖아요. 그 고려시대 그것처럼 그 뭐죠? 국경지대로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흥기죠. 나라에서 강제로. 그렇죠. 신도시를 여기다 짓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사실 구도심이었고 여기가 이미 망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망한 데 다시 개간을 한 거죠. 그렇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갈아엎은 거예요. 이제 이주민들이 잘 이제 그 적응을 해서 그렇죠. 많은 부분 살아가나요? 아니면 좀 약간 이탈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 뒷머리가 되게 곱슬해요. 곱슬머리라서 여기다 세웠는데 생각보다 이 곱슬머리들이 잘 살아남았고요. 아, 이게 목을 튼튼하죠. 단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절개가 있어요. 지조가 있어요. 왜요? 흡히질 않아. 아, 방향이? 네. 뒷머리라서 이게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계속 자라요. 그래서 안 자르면 이게 끊임없이 자라더라고요. 진짜 이게... 폴 피닉스처럼. 사실 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만에 이주를 해서 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만의 어떤 고유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가 같이 융화도 되긴 하겠지만 어떤 이렇게 되게 다민족 국가 같은 어떤 그런 지금 형태라든지요. 다문화, 다문화 머리. 네, 그래서 아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아니, 저는 진짜 최대한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례하잖아요. 뭐가 무례해요? 초면에 선생님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웃어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 고시거든요. 아직 안 했잖아요. 곧 할 거라서 지금. 연락처 드릴게요. 네, 먼저 지금 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면 고령화 사연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지금 이렇게 어떤 대처를 하신 분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광이 나요? 네? 광이 나요, 이게 지금. 피부가 좋아. 저는 근데 원래 좀 광이 납니다. 아니, 근데 이 모자를 벗고 나니까 잘 들리네. 아까는 이렇게 많이 약간 했는데 약간 높은 걸 멈췄구나, 저 모자 때문에. 이거를 수업 때마다 잘 듣는 학생한테 좀 샤크의 후회라고 해서 씌워주죠, 앞으로. 아,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귀를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집중력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이셨나요? 막아야지 집중이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반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잘 들려서 좋네요. 그래서 ETF의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덜 빠진다. 저는 덜 빠진다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은 뭐 반토막 나고 이러는데 ETF로 반토막 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되돌아갔을 때 마이너스 30%일 때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지금 들어서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일 때 아, 왜 이래.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인 거죠. ETF라면 마이너스 30%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매수기에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 40%, 60% 이렇게 세 가지 마지노선을 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0%일 때에는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TF가 마이너스 60%면 지수가 6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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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한 50, 60% 빠진 상황이니까 3000에서 한 1500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스피 3000이 PER로 한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수준이 PER 5배 수준으로 오니까 극도로 저평가인 상태가 우리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주변에 주식을 해서 오른 거는 얘기해도 떨어진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은데도 얘기를 안 하니까 오른 것만 사람들이 들리니까 나도 내가 더 좋은 데다가 해가지고서는 팍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는 고마워하는 상태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마운 일을.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자리 배치도 가운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TF의 기본적인 매력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ETF의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ETF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말련 선생님이 투자했던 2차전 ETF는 국내 주식형.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은 구성 종목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국내 주식형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나스닥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국내 기타형 ETF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이 뭔 차이가 있느냐.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내 기타형은 세금을 내요. 아 이렇게 딴지. 아 이렇게 급하게 뭐 좀 보내줘야 돼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ETF 국내 ETF 그리고 해외 ETF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국내 ETF, 국내 기업, 국내 기타. 또 딴 설명으로 끝난 짓을 하시네요. 자자자. 아 잘못.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저는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투자를 제1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타형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같은 천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국내 주식형 2차전지 ETF로 천만 원이 수익이 나면 그냥 천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데.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샀다면 154만 원을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갔어. 수익이. 그러면 내 월급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요. 아 그래요? 국내 거는 또? 네. 국내 기타형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연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그 소득까지 넘어오는 순간 3, 40%의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운 거죠. 그러네요. 좀 아깝네요. 그거는. 네. 그럼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 연금. 연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개인연금 계좌랑 IRP라는 거죠? IRP. 그래서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 네. 그 계좌에서 운영을 하면 두 가지의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세 이현. 네. 과세 이현이 뭐냐면 이현한다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투자를 했는데 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주식 계좌에서는 바로 154만 원을 빼가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만 55세까지 안 빼가. 안 빼가. 마지막에 총합산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과세 이현. 그러니까 55세까지 계속 그냥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 55세가 됐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 세금만 내요. 너무 이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1년에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까지는 매년 연금 계좌에 넣어서 좀 이 세액 공제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또 세액 공제해 주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여기에 과세 이형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기타형 etf 투자를 하고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만 투자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 정산이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의 소득에 따라서 연금 저축은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소득 공제가 되고요. IRP도 그 나머지를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 개인연금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요. 나머지 퇴직연금 계좌에 또 돈을 넣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55세 이후에 한 5% 가량 안팎으로 해가지고 떼잖아요. 근데 이제 55세까지 그 연금 저축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몰아서 그동안 했던 거 다 몰아서 다시 세금을 추진당하나요? 한꺼번에 우리가 돈을 찾으면 16.5%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미국 주식보다는 덜 떼가네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25%인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 아마. 22%가? 22% 세금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도 22%만 떼가는데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뭐냐면 얘는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그냥 22% 분리해서 끝.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잖아요.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일정 딱 세금 내고 22%나 33% 딱 세금 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득 소득은 누진세예요. 누진세. 그러니까 전기도 우리가 누진하잖아요. 많이 쓰면 세금 많이 내듯이. 그래서 이 누진과세는 좀 별로 그런 측면에서 소득이 많으면 좀 안 좋은 거죠. 돈 잘 버는 사람은 이제 40 몇 프로 거의 이제 뭐 그 뭐야.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거의 50% 가량을 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절세 전략. 저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에 넣고요. 300만 원은 IRP 계좌에 1년마다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ETF 투자를 저는 연금 계좌로 하니까 거기 1800만 원 넣은 거에 대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 몇 프로 이렇게 또 세액 공제 받는 부분들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세액 공제 받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세액 공제도 받고 뒤늦게 적은 세금도 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금 계좌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 계좌 특히 연금저축 같은 경우 55세까지 내가 갖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보험 중간에나.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저 집 사야 돼. 이때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연금 계좌로 한 두 개나 세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IRP가 하나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IRP는 하나로 하더라도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를 저는 개인연금 계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넣어놔요. 그래서 혹여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네. 하나만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두 개를 연금 계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런데 IRP 자체가 비과세잖아요. IRP가 이제 그렇죠. 그 700만 원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어쨌든 은행 여러 개 하더라도 합쳐서. 합쳐서 금액에서 그게. 그러면 선생님의 그런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한다면은. 네. 10개로 쪼개서 하면 더 좋겠네요. 10개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깰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피곤하잖아요. 10개의 이제 ETF를. 그치.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 해야 되니까. 그치. 한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IRP 계좌는 ETF를 한 70%까지밖에 못 사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을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개인연금 계좌에 많이 넣어서 개인연금 계좌는 100% 다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연금 저축 계좌에 넣고 300만 원만 IRP 계좌에 이렇게 따로따로 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의 구분은 네이버 등 포털에 보면 그 ETF명 옆에 국내 주식형 국내 기타형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웬만해선 연금 계좌에서 사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면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살 거냐 국내에 상장된 ETF를 연금 계좌에서 사라. 국내 그 해외에 상장된 건 22%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얘는 55세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55세 이후에 5.5% 그러면 22%보다 5.5% 그것도 55세 이후에. 이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럼 거액을 하고 싶으면 결국은 이제 천 얼마 그거는 이제 공제를 받지만 나머지는 공제를 못 받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한 5년 지나면 이것도 1억 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꿀팁이. ISA 계좌. ISA요? 네.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요. 중계형 ISA 그중에. 우리가 ISA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신탁형, 일임형, 중계형 뭐 이러는데 이 중계형 ISA는 주식 거래가 가능해요. 주식 직접 거래요. 아 그래요? ISA는. ISA 계좌를 안 만드셨으면 꼭 하나 만들어주세요. 올해 안에. 왜냐하면 ISA, 중계형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엄청 좋아요. 언제부터? 2023년부터. 왜요? 2023년부터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을 때는 22% 세금 내도록. 우리나라 세제 제도가 바뀌어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3년부터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22% 세금을 내야 돼요. 미국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투자 수익이. 4천만 원 났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좀 왕개미들은 22%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럼 많이 내겠는데요? 왕개미들. 그럴 수 있죠. 5천만 원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두 왕개미분들은 많이 내실 수 있죠. 삼성전자 13만 원 가면 낼 수 있죠. 저는 왕개미라서. 왕개미래요? 이거 곤란한데요? 킹엔트. 네. 킹엔트. 저는 공개미라. 그런데 2023년부터 이 중계형 ISA 계좌는 비과세예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으면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내가 올해 만들었어요. 계좌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넣어볼까? 내년도에도 돈이 없어요. 2023년도에 이제 돈을 넣어볼까? 그런데 ISA 계좌는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천만 원을 2023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 야 이거 일찍 하시도록 유리한 거네요. 올해 끝나기 전에 하면 1년 버네요. 그러네. 1년 한도를 채우는 거죠. 2천만 원 스택 슬롯이 하나 뚫리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한도를 채워 놓는 거야. 이거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나요? ISA? 그럼요. 잠깐. 그 저기 증권사 계좌에서 계좌 개설하시면 돼요. 그래요? 중계형 ISA. 그래서 2천만 원 하고 내년에 2천만 원 하고 중계형 ISA. 중계형 ISA. 그래서 중계형 ISA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타형 ETF는 15.4%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 계좌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사야 되지만 2023년부터는 중계형 ISA에서 그냥 계좌 개설하면 국내 기타형이든 국내 주식형이든 상관없이 투자할 수 없으니 아직 없다. 얼마나 좋아. 기회가 있다. 그렇죠. 빨리 만들으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6천... 이따가.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만들어놓고 지금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요. 어차피 만들어놓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놓고 쓰든 안... 이게 이제 만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씩 최대 5년. 그러니까 1억까지 배팅을 해놓으면 이거를 계좌를 계속 운영하면 원금 1억을 주식 투자를 계속 울리면서 돌리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중계형 IS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네요. ISA도 그런데. ISA가 이제 일임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중계형 ISA. 중계형 ISA. 네. 주식 거래도 할 수 있죠. 아... 저를 분석한 결과 아... 중계형을 하라고 해줬어요. AI가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김정환 고객님, 고객님의 최근 2년 금융소득 및 주식 거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중계형 ISA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름도 났어. 똑같은 얘기를 좀 해줘서. 네. 지금도 사실 중계형 ISA가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0만 원까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지금 만약에 돈을 찾는다면 200만 원까지 이렇게 소득공제 이렇게 저기 빼주고요. 그 세금 낼 금액을 200만 원 빼주고 그다음에 200만 원이 넘는 건 9.9% 분리과세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야, 이거 지금 꿀이다 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800만 원은 연금 계좌에 넣어놓고 2,000만 원은 중계형 ISA에 넣어놓고 이렇게 투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기회가 열리는 거죠. 1년에 3,8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혜택을 되게 거의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가입했는데요. 계약 유형은 일반형으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에 대한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렇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됩니다. 네. 의무보유 기간은 3년. 네. 그래서 3년 의무보유를 하고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IRP 계좌로 옮길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또 퇴직연금 계좌로 롱텀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중계형 ISA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절세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말정산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연말정산용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게 이제 벤처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별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간 3천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되는 2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5천만 원까지는 70%. 그래서 저는 이제 5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4,40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월급이 4,400이다. 그러면 4,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그럼 세금이. 그러면 세금을 한 푼 안 내는 거죠. 와 그러면은 야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조금 예를 들면 세금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좀 떨어져도 세금 낸 때는 치지 뭐. 이렇게 마음에 위안드라시니까요. 이게 이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 전이거든요. 위험하네요. 비상장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벤처 조합을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벤처 조합을 도와주는 그런 에이전시 자체가 사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투자한 기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반면에 소득공제 받는 측면에서 월급이 연봉이 4400만큼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절세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연말정산용으로 한 500만 원 한 천만 원 정도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 개인연금과 IRP로 700만 원 소득공제 받고 세액공제 받고 여기에 또 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비상장 벤처 조합 투자해서 받고 하면 웬만한 그 사회 초년성 이분들은 연말정산 때. 없다시피 그냥 다 털어버리고. 네. 특히 1인 가구들은 연말정산 하고 나서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그런 절세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오늘 완전히 너무 꿀팁이네요. 사실 벤처 쪽은 이제 최곤수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추천을 해주셨어요. 들어보시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했다가 제가 만약에 잘 안됐어요 비상장 된 기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원망할 수도 있죠. 원망하죠. 그렇죠. 배포 원망하고 남을 성격이죠. 그런 위인이죠. 그런 분이시죠. 아 사람을 위기 싫다. 사람이로워요. 무조건 사람이로. 그리고 내가 낸 세금. 그렇죠. 그 공제가 안된 만큼 세금을 내겠죠. 네. 어딘가에 쓰겠죠.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낸 세금이죠.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걸 할래도 좀 알아봐야죠. 직접. 그런데 보기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회사를 알아보고 하거든요. 그 회사를 알아보고 재무제표 뭐 좀 나와있는 거 보면 그걸 다 공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공부를 하고 하는 편인데 이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가 나와있나요? 일단 뭐 제가 한 것은 좀 큰 곳이라서요. 데이터들을 좀 많이 주고 또 우리가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 들어가면 비상장 기업들도 사업이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투자를 처음 해봤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로 코넥스에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두 군데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닌 게 상장 차이까지 좀 얻는 그런 케이스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정산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업 규모가 크고 대신 3년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3년을 보유하고 3년 중에 딱 한 번 소득공제 받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연말정산용 상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 벤처펀드가 있어요. 이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의 공모주들만 투자를 해요. 의무적으로 이 공모주 물량의 30%를 벤처펀드에 몰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카카오 관련 종목들 또 공모하잖아요. 카카오페이요? 네. 그런데 직접 우리가 공모주 받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1억 넣어서 한 주 받으려고 이러잖아요. 균등 배정 방식으로 해서 한 주 받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30%를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 투자의 그런 개념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줘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큼 또 이렇게 소득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코스닥에 한정해서 공모주를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도 그동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 원 소득공제도 받으면서 또 공모주 시장의 수익도 누리는 측면에서 공모주 펀드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올해 한 수익률이 한 20, 30% 났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펀드들도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금과 우리 코스닥 펀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외 주식 이런 부분들도 연말정산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근데 ETF라는 건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뭔가 느낌이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비겁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ETF요? 왜요? 개인적으로 할 때 느낌이. 내가 생각 안 안 하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뭔가 나의 참여를 했어. 전쟁엔 나갔어요, 나도. 총칼 들었습니다. 근데 총칼 들었는데 아주 안전하게 후방에서 함성만 지르고 있으면 돼.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득은 받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대한 그것도 받아. 리스크는 적으면서 그 혜택은 똑같이 받는 듯합니다. 근데 나도 전쟁에 나왔거든. 나도 한번 칼 들었는데 그리고 나도 야, 너도 칼 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찌른 거 칠게.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나도 찔러고 나도 공을 한번 좀 세워가지고 내가 내 땅 한번 차지해보겠는데 야, 네 땅 빼줄게. 너도 뒤에 있었으면 우리 편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봤습니다. 그럼 직접 싸우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싶으시면 실시간 급등주가 있어요, 하루에.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 최전선에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최전선이지만 최전선 부대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최전선 부대에 전 가운데 어딘가에 서 있고 싶다. 그걸 전문용어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중위험 중수익. 그러니까 대충 위험을 적당히 가져가고 싶고 그다음에 적당히 그래도 수익은 예적금 수익으로는 만족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위, 중위험이 아니고요. 중위험. 잘 안 들리는 거죠. 중위험. 중위험. 중간의 위험.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저위험, 중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야, 이거 마치 치사하다, 치사하다. 이야,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치사하네요. 최고의! 이야, 기본은 나쁘지만 듣고 싶네요. 이게 뭔가요? 그런데 이거는 ETF를 종류를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을 하면 ETF는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ETF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저위험, 중수익이 되고요.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대표지수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지수를 추정하는 ETF. 대표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대표 종목일 것 같고요. 미국은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중국은 CSI 지수, 항생테크, 항생지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대표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면 중간은 한다. 그런데 저는 중간을 한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중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대표지수는 중간은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그런 종목들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은 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간은 지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수만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으로 해서 사실. 지수를 넣으면 되는 건데 너가 어려워. 그런데 대표지수 수익률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수익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저거 안 되면 그냥 대표지수 ETF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ETF를 넣으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이 지수보다는 무조건 내가 수익률을 더 높일 거야. 이 마인드로 했었을 때 진짜 절반 이상은 내가 봐도 그 지수 못 따라가요. 진짜로. 저도 해봐서 왔는데 진짜 뭐 아 이래저래 해가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비교해보면 지수랑 별반 차이도 없고 거의 그래요. 진짜로. 그럼 알못은 그냥 지수 그 ETF를 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낫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표지수 ETF 투자 방법은 홀짝이다. 침을 탁 뱉어서 오른쪽으로 튈 거냐 왼쪽으로 튈 거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래서 지수 투자하고 한 마이너스 20% 빠질 때마다 더 사면 돼. 지수니까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수 ETF는 초보 투자자들의 맨 처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투자처가 지수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사거나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를 사거나. 아니 따봉하셨는데 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지수 ETF나요? 저는 무조건 처음에 ETF를 찾겠어요. 제 개별로 산 게 없어요. 그냥 딱 ETF로만 시작을 했고 그 ETF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종목들을 하는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쩍 이제 개별... 인버스? 인버스? 아이씨 인버스는 미쳤어. 포버스. 아니 그런 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종목 하나씩 빼는 거죠. 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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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벌써 지금 25개를 뺐습니다. 25개를 뺐는데... 돌아버리게... 그러니까 25개를 빼잖아요? 그냥 ETF를 하는 거야. 혼자서. 혼자서 그냥 ETF를 하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머리만 아퍼. 머리만 아픈 ETF야. 또 의미가 없어.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지수 ETF 투자를 저는 가장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아주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섹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롱텀하게 가져갈 섹터는 뭐야? 아니면 이번 분기에 이렇게 수익 날 섹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가면서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저 위험 저는 중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추가 매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서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433전법이라고요. 기억나시나요? 433전법. 우리 김풍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축구감독이 되라. 감사하는 전법이에요? 감사하는 전법. 그래서 433전법이라고 해서 앞에 4가 최종 수비수예요. 우리 축구감독이 최종 수비수, 미드필더 최종 공격수가 있잖아요. 최종 수비수는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망가졌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을 몇 프로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성장주, 롱텀하게 가져가는 주식들. 아니면 배당주, 좀 길게 가져가는. 그리고 짧게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수익 날 종목들. 이게 미드필더고요. 최종 공격수는 지금 뜨거운 종목들. 지금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화끈한 종목들. 이렇게 해서 433전법. 만약에 보수적인 시장이 되면 235전법이 되겠죠. 아니, 532전법이죠. 현금을 한 50% 정도 갖고 있고. 이런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데요. 저는 듣고 보니까 한 262 하는 것 같아요. 262? 262. 현금 20%? 네, 20%. 대신 가운데를 좀 미드필더 빵빵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럼 고마울 때 출전할 선수가 없잖아요. 20%밖에. 아니, 근데 미드필더가 또 빵빵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한번 탁 쏴주고. Thanks is coming. 네? 고마워할 날은 곧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항상 고마워하는 날은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현금 보유는 하고는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폰가르디올라는 뭔가요? 폰가르디올라? 폰가르디올라? 펩가르디올라. 그 중선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5종목이니까 그 안에서 60% 안에서 거의 그렇죠. 근데 약간 저도 종목을 보다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초반에 약간 물려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한참 물려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나만의 어떤 갖고 있는 이상한 인사이트를 확 질러버린 거예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베놈처럼 한 몸이 됐죠? 그 정도로 물렸으면 그 정도 물렸으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물린 게 물린 건가 아닌 건가 생각이 안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갑자기 너무 고마워죠.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433전법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세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될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불안감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가 좀 피크 타임이 되고 약간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과 대외변수들이 좀 여러 가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들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공동부유라고 아세요? 공동부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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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부유. 공동부유. 중국에서. 네. 어떤 내용이죠? 공동부유. 같이. 부유하는 거요? 같이. 같이. 뜨는 거요? 같이 뜨는 거요? 그렇지. 같이 잘 살자. 같이 뜨자. 이게 뭐냐면 좋은 표현이잖아요. 같이 잘 살자. 네. 그런데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그만 잘 살아 이런 놈이에요. 공동부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만 잘 살아. 이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지니까. 네. 중국인데 공산국가인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진 거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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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야 공동부유해라.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너무 잘 사는 놈들은 그만 잘 살아.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사교육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 고만해. 고만해. 사교육. 야 싫다. 이 사교육. 그 다음에 이렇게 서민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받았던 그런 업종들. 이제 고만 받아. 조금만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막 파바박 하는 거예요. 그리고 IT 업체들.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난리 났어요. 게임 업체도 되게 싫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뭐. 지금 뭐 게임도 뭐 학생들 제재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중국에서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게임은 뭐 아편이다 라는 말까지 서승없이 하면서. 사실 그 아편이라는 표현이 중국한테는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센 표현이거든요. 아편.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한 번 당했으니까. 그렇죠. 청나라 때 한 번. 그러니까 그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되게 급등을 했어요. 그 PIR 지수라는 게 있어요. PIR 지수는 뭐냐면 내가 번 돈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이게 PIR 지수거든요. 그런데 PIR 지수가 중국이 최근 들어서 24배. 그러니까 2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여야 집을 사는 중국의 중요한 도시.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중간 정도 가격되는 집을 기준으로 해요. 가운데 정도. 그리고 사람도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 데 24년 정도인 거죠. 미국은 4년. 유럽은 11년.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 한 18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집이. 우리가 오른 게 18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 6월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되니까. 중국이 24배니까. 중국의 평균 소득으로 24년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 하니까. 중국 공산국가에서 이거 부동산 이게 웬 말이냐. 그러네요. 야 이제 부동산 대출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터진 게 헝다 사태. 그렇죠. 헝다가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대출을 막으니까 얘네들이 다른 대출을 막 쓴 거예요. 달러 대출을 막. 달러 채권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자가 못 갚을 지경에 이르면서 헝다가 파산하네 마네.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추석 전후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추석 그 한가위. 아 이 대명정단. 갑자기 나스닥 동락을 안 온 겁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추석이라. 그렇죠. 사람이 다 지낸. 이거에 대해서 잠깐 충격이 안 받은 것 뿐이지. 나스닥 난리가 났었어요. 나스닥 뭐 나오지 있어. 그때는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그때 뭐하다? 추가 매수 기회다. 고마울 때다. 고마울 때다.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 추석에 어 땡스기빙 데이야.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에 7년주 먹방하면서 한번 다 종목 사는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 부유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부자들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이제 정책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플랫폼 사업들도 좀 하는데 반대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케어. 중국은 늙어가니까. 헬스케어는 진짜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한테 뒤져있는 산업들은 다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공동 부유의 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급자조 가자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미국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살겠다라는 게 공동 부유에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좀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가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유니크하게 살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의 규제를 풀어주는 섹터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개인적으로는요. 좀 불안감이 더 심해졌어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갑자기. 공동 부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제재라고 막 급박하게 막. 그렇죠. 뭔가 이게 그거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니까 약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공동 부유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잘 사는 사람을 똑같이 잘 살자라고 해서 너 그만 좀 잘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을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애들이 나와서 너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하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날 뿐이지. 예를 들면 텐센트를 너 조금만 덜 사라. 대신 너 2등, 3등 올라와.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산업은 육성시키되 얘는 조금 덜. 뭐 이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한 번 쭈그러졌을 때가 저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당연히 이제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떨어졌으니까 지금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도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00여 년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유일한 세대가 우리다. 역사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적이 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국산이라고 하면 되게 무시하잖아요. 아 중국산 핸드폰함 아이씨 뭐 이러고 막 하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가져가는 순간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이제 무시 못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고요.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 선강퉁하고 후강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선 말인가요? 뭐죠? 선강퉁, 후강퉁. 우리나라 말인가요? 어 우리나라 말이죠. 통칫단퉁인가? 유퉁 선생님? 이게 이제 퉁은 한자로 통이에요. 통. 아 통할통. 그래서 선. 선하고 강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선진. 여기서 강은 뭐냐면 홍콩이에요. 홍콩. 그래서 선은 우리가 저기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선진. 선전시장. 중국의. 선전시장과 홍콩시장을 통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선강퉁, 후강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학창은 퉁퉁이네요. 그렇죠. 퉁퉁. 그래서 우리가 선강퉁, 후강퉁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아까 그 공동부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탄소 배출권.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유럽 쪽에서 탄소 배출권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반도체의 원천 기술과 탄소 배출권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이 뭐냐면 테슬라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탄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없으니까 야, 그래. 너네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선물을 줄게 라고 줘요. 그러면 얘는 탄소 배출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탄소를 많이 내냈대요, 제가. 누구한테... 남으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탄소 배출권을 누구한테 파냐? 탄소를 드럽게 많이 내는 애. 걔네들은 탄소를 드럽게 많이 내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렇게 적게 낸 것처럼 쿠폰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쿠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탄소 상품권.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마구마구도 그냥 게임 결제할 때는 2만 원짜리면 탄소 배출권 마구마구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패키지를 파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통해서 사면 1만 5천 원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통해서 그런 권리를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파는데 언제 팔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 연말이 가까이 올수록 비싸져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탄소 배출권을 갖춰놔야 되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올수록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정부의 규전은 점점 세지고 2050년이면 웬만한 나라들은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중국은 10년 더 늦어요. 2060년이면 탄소 제로 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자체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시장 우리 비트코인처럼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요. 테슬라 자체도 탄소 배출권으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서는 적자인데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흑자가 나는. 총 합쳐서 흑자가 되는. 흑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이 바이든 정부와 EU는 무기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EU, 유럽연합은 뭐냐면 2025년이나 2026년이면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기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EU로 넘어오는 물품인데 탄소를 너무 많이 썼어. 우리보다. 그러면 탄소 국경세를 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EU가 주로 수입하는 건 중국산이에요. 그렇죠. 대놓고.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보로 눈에 저기 세금 더 매길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탄소를 적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야 앞으로 탄소 적게 써. 그러면 탄소를 많이 쓰는 게 뭐냐. 석탄이에요. 그렇죠. 석탄 줄여. 라고 얘기해서 석탄을 팍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서 갑자기 석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석탄 발전도 팍 줄여버리고 전력난이 난 거죠. 그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력난이 나면서 이 전력난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거죠. 또 중국하고 호주랑 한 판 싸웠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석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거죠. 야 호주산 석탄 이제 그만 갖고 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 필요해. 필요 없어 했는데 필요해버리는 거지. 사실 필요했어. 난방철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 시장으로 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 없었으니까. 공장들도 좀 쉬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팍팍팍 해서 빨리 이제 탄소 제로로 가서 뭐 이렇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탄소 제로 이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앞으로의 시장은 탄소 제로가 하나의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친환경 이슈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길게 보면 성장 산업은 친환경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드필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산업은 저는 친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이제 ESG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ESG. ESG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ESG가 뭘까요? E. 일렉트리언니. 아니. 인바이러먼트. 인바이러먼트. 환경. 환경. MSG 아니고. 저는 에코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S는 소셜. 사회. 그 다음에 G는 거버넌스.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 그래서 ESG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이렇게 재무구조나 물건 파는 것 외에 착한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기업 지배구조도 투명한 애들. 그렇죠. 그래서 ESG가 잘 갖춰진 기업들을 앞으로 투자하자. 누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ESG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 더할게. 뭐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의 E, 인바이러먼트. 인바이러먼트. 친환경. 그래서 환경적인 이슈가 저는 ETF 투자나 개별 종목 투자에 중요한 앞으로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친환경 이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탄소 배출권 ETF가 처음 생겼고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생겼어요. 그럼 사면 좋겠냐고. 그런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기업들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연말 시즌이 되면 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좀 과하게 올라갈 때. 좌지우지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뭐 엿장수 엿가락처럼. 그렇죠. 평소에 가격보다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부랄처럼 그냥. 그런 오히려 좀. 세부랄이 뭐야. 주축으로 짓다가 또 살짝 당겨 뒀다가. 비유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올드하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맞긴 맞죠.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라 아주 새록새록새록.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 이슈 탄소 배출권들도 주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고 좀 이렇게 내렸을 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꾸준하게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고 앞으로 규제는 더 심해질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렇죠. 합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이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인가요. 2조 6천억을 들여서 탄소 배출권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이슈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섹터들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중국의 친환경. 얘네들은 살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이슈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탄소 제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중국산 제품들은 비싸서 못 사요.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를 내다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탄소 제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 친환경 이슈들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2차전지나 중국 전기차 산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연금 etf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길게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얘기를 주식에 한 주라도 뭘 하나 사놓지 않으면은 나 진짜 하나도 안 들려. 귀 하나도 안 들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잘 들려요. 너무 쏙쏙 들어오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풍 선생님은 주식계의 2단 하다. 아 왜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는 많은 걸 배웠어. 아니. 이제 숙청해야 돼. 아 저거요? 숙청하기엔 너무 너무. 나 일타강사잖아요. 수익률도 많아. 수익률도 많아. 아 이게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져. 뚝뚝 깨졌어. 아니에요. 목을 잘라서 효수할까요? 저기 상가 건물 앞에다 효수해놓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냐 하다 보니까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물론 주식이라는 걸 예측은 할 수는 없잖아요. 예측이 없지 항상 예측이 빗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유망하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당장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방금 전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친환경 센터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친환경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생각나는 게 또 없어요. 보면은. 저는 친환경의 대표주자는 전기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 산업이 작년도에 신차 판매 글로벌 판매량이 4%예요. 그러니까 96대는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이고요. 4대가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4대 팔렸는데 2030년이면 50% 2040년이면 60%는 전기차. 앞으로 장난 아니긴 하겠네요 진짜. 그러면 10년만 기다리면 시장이 10배가 커지는 거죠. 10배 커지는 그런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10배 커진다면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대충 지수가 한 10배 정도 커진다는 거가. 내가 예를 들면은 한 100만 원을 넣었다. 100 곱하기 100이면은. 100 곱하기 100 얼마죠? 100 곱하기 10. 100 곱하기 10이구나. 100 곱하기 10이면은 천만 원. 네. 천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시장이 10배 정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국 나라에서 몇 년까지만 내연기관 차를 팔아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얘는 2030년부터 이제 안 팔아요.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안 팔고 웬만한 나라는 2035년이면 더 팔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10년에서 15년 후면 이제 신차는 안 파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전기차만 사게 되는.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이제 전기차 기술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금액의 30%에서 40%는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얼만큼 싸게 가볍게 그리고 멀리 갈 것이냐. 충전을 한 번 해서 얼만큼 많이. 그렇죠. 지금 기술로는 한 충전에서 한 6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600km면 아마 부산 한 번 정도 가는 거리겠죠. 그럼 일하겠네요. 충전 한 번 하고 부산 가서 다시 충전하고 올라오는. 그런데 이제 이 충전 기술이 이제 한 10년 후면 과연 얼마까지. 그렇죠. 훨씬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늘면 비행기에 못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에 못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2차전지는 아주 그냥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맞네요. 컴퓨터에 안 들어갈 법이 없잖아요. 2차전지 뭐예요 대체.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 산업 탄소제로 ETF 있습니다. 2차전지 ETF. 그래요? 몇 개 있어요. 나 늦었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50년이면 저기 탄소제로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10년 후의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볼까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말은 2차전지 2차전지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살짝 해드리긴 했는데요. 2차전지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러면 1차전지는 아세요 1차전지? 그러게 1차전지. 로켓트 배터리입니다. 그렇지 로켓트 배터리. 그러니까 1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 충전하지 못하는. 그렇죠. 아 알카라인. 그러니까 2차전지는 뭐냐면 이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 양극의 에너지가 모아져요. 그래서 모아진 에너지가 쓰인 다음에 다 쓰면 다시 음극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쓰는 게 2차전지. 그러니까 1차전지는 한 번 하고 끝. 2차전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제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스 이걸 양극 마이너스를 음극. 얘네 둘이 붙으면 불 나요. 그래서 화재 나요. 우리 테슬라 화재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있었어요. 맞아요. 공장 한번. 얘네가 화재가 나요. 그래서 이 사이에 딱 막을 쳐줘요. 그걸 분리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은 못 만나. 이게 분리막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양과 음의 조화를 알죠. 남녀 칠새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만나면 불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을 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흘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해질이라고 해요. 이게 흘러가요. 뭐가 흘러가느냐. 리튬 이온이라는 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분리막에는 미세한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열이 나요. 그러면 이 전해질의 구멍이 막혀버려요. 열이 나면 딱 닫히고. 딱 닫히고. 그래서 못 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에 있다가 막 써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가 다 찼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플러스로 가. 그래서 플러스에서 모여. 그러면 또 가. 그러면 떴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하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해서 키는 이 양극재에서 얼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가 하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양극재의 능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 전기차 배터리의 능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해질 액체잖아요. 부피를 드럽게 많이 차지해요. 그렇겠네요. 얘를 고체로 하겠다. 그게 전고체라고 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한 10년 후 정도를 내다봐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게 요만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고체로. 고체로 해놓고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고체가 되면 더 양이 적어져요? 양이 적어져요. 물 같은 걸 얼리면 이렇게 조금 줄어들잖아요. 물은 얼리면 커지네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고체가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땐 궤도민수가 오셔야 되는데. 물론 과가 뭐 정도가 있어요? 저는 경영학이요. 우리는 예체능이라. 물만 예외라서 그렇다거나 다른 거는 얼리면. 그래서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고체가 되는 순간에 부피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제 비행기에도 탑재하는 거지. 그럼 진짜 짱이네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아무래도 그 배터리가 더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석유 액체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쓰임새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인간 몸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 전지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활력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아 전지로 간다? 인간이?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다 꽂아서? 전지로. 심장과 전기의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지금도 물론 인공 심장 같은 거 가긴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걸 이해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네요. 네. 이 양극재를 뭘로 쓰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것과 중국이 쓰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재료를 써서 그걸 이제 nca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를 따서. 우리가 또 그 세 가지 요사라고 해서 nca는 이제 네 가지 요소 여기에 알루미늄까지 포함한 게 네 가지고요. 보통은 ncm, nca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요소라고 해서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서 삼원계, 삼원계 하시면 삼원계가 뭐야? 헷갈리실 텐데 삼원계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줄이면 니코망간. 그러네요. 맞네. 니코망. 이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니코망간. 네. 니코망간. 니코망간. 망간은 이제 만화기 때문에 망간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망가라고 하면. 니코망간. 또 그 코믹스를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을 때리네요.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을 합치면 뭐 ncm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코발트가 비싸요. 대신 이 우리가 이 삼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다음에 멀리 가요. 정교한 대신.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비싸. 그래서 최근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에서 중국산. 중국산은 리튬 안산철이라고 인산철이라고. 인산철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랬어요. 지난주 얘기하면서 최근에 2차전지 etf들이 좀 흔들렸던 이유가 2차전지 소재 부품 주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중국 거로 하겠다. 얘는 뭐냐면 일단 에너지, 이게 무거워요. 에너지 밀도가 되게 없고. 그렇지만 코발트를 안 쓰기 때문에 싸요. 싸게 되니까. 싸고 기술력도 좀 떨어지는데 중국이 있어. 싸니까. 그런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 시장 규모의 50%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겠다. 얘는 이제 짧게 짧게 가는 거거든요. 용량이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출력도가 낮으니까. 하지만 뭐 짧게 짧게 한 4,500km 갈 정도만 하면 한 분씩 충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형. 고급형 차는 기존의 우리 3원계 배터리를 쓰지만. 니코만간. 싼 거는 그냥 중국 기술로 한 걸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알카라인 건전지가 나오다가 그 미국산 이제 에너자이저 같은 게 나오면서 토끼가 막 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고에서 보면서. 사실은 차이가 비교해 봤었을 때 두 배 차이도 아니거든요. 약간 좀 더 성능이 좋긴 했었어요. 좀 오래 가긴 했었어. 그런데 가격은 한 두 배 차이는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왠지 느낌이 좋으니까 그걸 썼던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충전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충전기도 팔아. 똑같이 생겼잖아요. 알카라인 건전지와. 그래서 충전지를 써요. 비싸거든요. 충전지 하나 갖다가. 그런데 충전지는 쓰면 쓸수록 알카라인만 못 하거든요. 성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리고 사실 또 충전하기 귀찮더라고. 그리고 그게 또 마냥 공짜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전기를 또 쓰는 거라. 그렇죠.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대우면은 이 알카라인 건전지가 엄청 싸지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이거 충전기 하나 사느니 충전지 하나 사느니 이거 대량 사놓고서는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좀 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형 모델을 좀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중국산 배터리를 안 썼어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파는 테슬라도 중국산을 쓰겠다. 그리고 이 중국산은 따뜻한 곳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추운 곳에서는 못 써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추워. 겨울에 죽어.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추운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나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테슬라발 어떤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둔다면 저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앞으로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도 있지만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전기차 ETF들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우리가 4월 달 이후에 지금 한 6, 7개월 지났는데 4월 달에 고맙다 한 이후로 한 6, 7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국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잊지 않을까. 그래서 급 나갈 때마다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는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좀 공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전기차 배터리들은 이 니켈. 니켈이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니켈의 어떤 성능을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니켈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게 멀리 가요.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하이니켈이라고 하거든요. 니켈을 퀄러티로 올렸다. 하이니켈. 그래서 하이니켈 2차 전지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이 아니고요. 하이니켈. 하이니켈. 주식하잖아. 이거 듣잖아. 희한하게 하이니켈에도 올라간다. 주식이. 이름 비슷하면 그냥 막 주식이 올라가. 희한하게. 초성으로 검색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주식들 보면은 뭔지 이름만 비슷하면 갑자기 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주래요. 관련주.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하이니켈이 불이 잘 나요. 니켈이. 니켈이 맞아요. 불이 잘 나요. 맞아요. 인화성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퀄러티를 올려서 니켈의 성분을 올려버렸더니 불이 나. 아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불이 잘 안 나. 네. 그러니까 안전해. 대신 무겁고 효율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싸움인 거예요. 아. 사실은 둘이 이렇게 싸운다라는 게 전 인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득이죠. 서로 싸워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만드니까. 글쎄요. 어쨌든 서로 싸워가지고 누군가는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발전이 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술력은 사실 이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 더 어려워요. 구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중국 거는 쉬운데 안전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포맷이 하나로 정해져요. 나중에. 네. 중국 게 만약에 정해지면 지금 막 신나게 만들고 있는 니코만간이 쓸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 기술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나 LG화학이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해야지. 이 시장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집만 피울 필요는 없어요. 더 좀 그 만들기도 좀 기술도 좀 필요 기술도 좀 낮고 무겁고 하지만 중국에서 쓰고 한 50%가량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수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무언가 협업을 하려면 결국 중국에서 쓰는 배터리를 우리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있잖아. 아. 그럼요. 아. 너무 사실은 나는 이런 순발력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약간 좀 이런 순발력이 있지 않냐?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기업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하여튼 약간 좀 먼 선 쳐다보면서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좀 순발력이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의 어떤 순발력이 있다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그러지? 좀 진득하지가 않고 엉덩이가 항상 산만해. 일본은 좀 약간 진득하니. 옆에서 중국에서 만든다 자기 하단 거 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세가 되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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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럼 우리만 쓰지 뭐.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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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만 갈라버렸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도 되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내수가 워낙 튼튼하고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내수만 했다가는 진짜 우리 손가락 빨거든. 우리나라는 항상 엉덩이 살짝 띄고 이제 산만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의 토대가. 그렇게 되면 발전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합치면 전체 산업의 한 75% 이상을 둘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두 나라가 없으면 이 2차전지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EU 뭐 한때부터 뭐 일본 그런 데서는 왜 이런 걸 보면은 시작하지 않나. 이게 기술력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한 번 기술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 4월에 제가 처음에 출연을 4월에 했을 때 폭스바겐이 자기들도 이제 하겠다. 내재화라고 전문용어로 하는데요. 이제 폭스바겐은 배터리 우리가 스스로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 시장이 한 번 출렁거리면서 15% 빠진 거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실제 공장 가동하고 돌아가는데 한 3, 4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3, 4년 동안 얘네들은 가만히 놀고 있겠냐. 그렇죠. 그렇죠. 이 전고체를 4년 동안 연구하면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반도체랑 되게 비슷하네요.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인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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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산업 블랙위도우를 투입해도 안 되나요? 아, 뭐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게 하면은 확실히 인텔 봐봐, 지금. 인텔이. 지금 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것과 한국 것의 원재료를 따라서 비교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모양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의 모양이. 우리가 지난한 4월하고 3월 달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모양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이런 모양에 따라서 배터리의 모양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각형은 뭐냐면 각졌다고 하잖아요. 각형. 파우치형 케이스에다가 똥그란 롤을 집어넣어요. 그게 각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똥그란 롤을 넣는 거잖아요. 똥그란 롤을 넣는 거죠. 그런데 밖에는 각이야. 그런데 겉에만 각이지, 속에 똥그란 롤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에 똥그란 롤을 넣고 거기에 전해지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게 곽형이 아니고요. 각형. 각형. 각이 아니고 각. 사각. 사각할 때 각형. 대신 이 똥그란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구멍이 많아요. 그렇죠.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많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케이스를 넣으니까 무거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속도도 안 나고 중국 애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싸요. 싸요. 싸니까. 원통형을 그냥 때려박아서 하니까. 네. 케이스에 딱 팍팍팍 집어넣고 이렇게 딱 동그란 거 싹 집어넣고 전해지를 딱 넣고 끝이니까. 그게 싸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지금 모르지만 초반에 그렇지 않았나요?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원통형을 쓰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각형을 해가지고. 또 보면 안에 동그란 이게 수백 형 붙어있어. 하나씩 하나씩 되어있는 게. 로켓바테리 같은 게. 어. 로켓바테리 같은 게. 그 대량 생산이 되게 용이하겠죠? 네. 그리고 대신 충격에 되게 강해요. 알루미늄 케이크로스로 바꿔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는 주로 중국 애들이 많이 써요. 음. 우리나라는 파우치형이에요. 어. 파우치형은 한마디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어. 이게 물건을 넣고 우리 보자기 싸듯이 싸요. 구부릴 수도 있어요. 그 모양 마음대로 만들어요. 대신 비싸.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좋은 제작이에요? 주문. 그렇죠.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파우치형은 생각보다 좀 비싸고 기술도 높은데 대신 이제 수요가 좀 이렇게 싼 그런. 가성비가 안 나와. 자동차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는 각형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이라고 있어요. 원통형. 대표적인 게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원통형이에요. 우리 그 이 전 우리 로켓트 파테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소형만 가능해. 대형을 만들 수가 없어. 네. 네.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원통 안에 넣는 거니까 네. 이거를 이제 계속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 그렇죠. 동그란 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네. 근데 이제 붙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 점점 이렇게 말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원통형이. 아니요. 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로켓트 배터리를 계속 붙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루미늄 깍으로 하면 깍형이 되네 또.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로켓트 배터리야. 요만한 거가 자동차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이거야? 이거는 대량 생산이 이것도 가능하고 가격이 그 배터리 생산하는 건 되게 싸요. 조그만하니까. 근데 이걸 붙여가면서 이제 비싸지는 거고요. 대신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주로 이제 원통형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3개 회사 중에 제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각형 배터리는 중국의 어떤 그런 배터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주력은 파우치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우치형으로 밀어붙였는데 폭스바겐이 갑자기 올 4월에 우리 각형 쓸 거야. 이래버린 거죠. 각형 쓰고 우리가 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4월에 출연할 때 한 15%가 빠졌던 거죠. 그렇지만 선언하고 실제 가구 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형이 좋냐 파우치형이 좋냐 원통형이 좋냐 각각의 기능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각형은 좀 저렴한 모델에 빈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렴한 모델에 많이 갈 것 같고 파우치형은 좀 고급형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 각형을 각형은 삼성 sdi가 각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각형 모델이 좀 더 시장을 지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델을 좀 체인지해가면서 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서로서로 싸우는 중이다. 결국 근데 미래에는 파우치형이 좀 더 미래형이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원재료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산업의 30% 이상은 배터리 가격이니까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산업의 어떤 키가 되는 거죠. 배터리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만 대중성을 갖는 거고 조금 더 싼 그런 전기차를 줘야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이었으면 좀 그래도 이런 게 되게 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맞추게 되면 가볍고 모양도 긴 공간으로 이렇게 맞춰서 최대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는 좀 무겁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은 각형이 한 50% 되고요. 파우치형이 한 30% 정도 돼요. 핸드폰은 인미파우치래? 네. 원통형도 한 20% 정도. 그래서 지금 각형이 어찌 됐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13억 인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발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각형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앞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싼 게 짱이네요. 가성비가 짱이군요. 그럼 그럼 그럼. 10년 동안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을 그러면 세계 2차 전기 산업의 75%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둘 중에 뭐 하나만 이겨도 나는 벌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각형이 승리한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전기차 안타깝지만 중국 전기차 모델이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도 그 사이에 각형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중에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해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액체 전해지를 만들었는데 전고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해지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그러네. 그래서 결국 성장 산업은 도태하고 없어지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에 우리가 포커스를 뒀는데 리튬 인산 처리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ETF네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ETF 중국 코리아 ETF 딱 가가지고 그냥 망치 딱 맞고 기저했다가 한 10년 뒤에 딱 깨워보면 누가 올랐다고 됐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나름 많이 분석하고 나쁘진 않은데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거는 ETF가 차이 낫겠다. 그러면 성장 산업에 대해서 ETF 중심으로 좀 패팅해놓고 기다리는. 그래서 한 10% 빠질 때마다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공격적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그런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질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완성품인 배터리 셋업체들은 주춤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 버블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긴업으로 보면 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탄소 제로 시장과 어떤 이런 글로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확 올라갔어요. 지금 2차전지 찾고 있습니다. ETF 뭐가 있냐. 2차전지 ETF는 중국에 투자하는 차이나 ETF가 하나 있고요. 국내 ETF들도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구성 종목별로 양극제 음극제 전해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ETF도 있고요. 여기서 몇 개가 있네요. 네. 배터리 셀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차전지 또는 전기차 이렇게 치시면 많이들 있으니까요. 한번 걷게다가 좀 올라왔어요. 한번 살짝 근데 올랐는데 약간 살짝 박스 됐는데 지금이 바로 고마워. 8% 바운스 8% 바운스 해도 되나요 지금? 네. 최근으로 지난주에 테슬라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들이 이제 중국 리튬 인산철 쪽으로 종목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단기적인 시장 좀 충격을. 아 얘는 충격받았지만 테슬라는 또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배출권 이슈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투자해놓은 것도 수익이 났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 판매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사실은. 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도 뭐 테슬라가 자동차 보고 테슬라 그거 하진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테슬라가 먼 화성 갈 한다.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기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의견이 있지만 자동차라는 거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파워. 저는 테슬라가 무서운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라고 있어요. 스페이스X. 맞아요. 스페이스X도 있고.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띄워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레코드를 계속 추적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위성에 계속 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율주행이 그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게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이 되거든요. 로봇캅에 나오는 딥스로이트. 그렇죠. 감시망도 감시망인데 저는 제가 사실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싫어하거든요.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운전대 안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테슬라가 빨리 자율주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러면 진짜 나는 그냥 살 것 같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아마 4단계인가 그때부터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3단계에서 3단계 반 정도 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테슬라의 전기차의 핵심은 자율주행 키트예요. 키트예요. 키트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소프트웨어가 천만 원이야. 네, 천만 원인데. 점점 올라요. 지금 사면 무료 업데이트. 그리고 그치. 그런데 나중에 뭐지? 뭐 이걸 월 정액제로 바꾼다고도 하지만 차라리 지금 천만 원 사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장은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더 비쌀 거다. 그렇죠. 이 주행 키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주행 키트를 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070 번호가 서로 무료 통화였거든요. 070끼리. 070번. 017 017. 017. 017 무료 통화하고 해보셨죠? 네, 제 친구 계속 017 썼죠. 네, 그거 안 팔았고. 나 지금 프리미엄 붙었어요. 017 번호가 그 번호 절대 안 팔아. 왜냐하면 그 번호는 그 공짜로 하는 게 그때로 끝날 거다. 맞아요. 커플 요금제. 커플 요금제. 커플이 아닌데도 써야 돼.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017 커플 썼는데 헤어져야 된다고 우리 017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아, 017 때문에. 017이 맺은 커플을 사랑했는데. 우리 헤어지면 이 017은 어떻게 하냐고. 그 정도로 정말 그 어떤 혜택은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 때문에 이어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까지 얘기했고 탄소재로도 얘기했고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좀 얘기했고. 오,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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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아요, 컨디션? 메타버스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아요? 저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지... 한 2시간? 2시간 정도 했네요. 10분 쉬었다 올까요? 그럴까요? 나는 근데 저는 좋아요. 오늘 굉장히 생기가 있으신 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넣음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뭔가 이런 것들에 이런 게 저는 전혀 약간 식량 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재밌는 게 10분 후에 뭘 할게요? 라고 메타버스 할게요? 딱 알려주고 10분 쉬는 거니까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ETF 주식 투자 방법 7단계 강의인데 지금 단계에 들어온 건 아닌가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경향식 투부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스프, 스프. 아, 그래요? 돈가스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후까스, 돈가스 뭐 시켰어요? 저요? 저 주문. 아니, 식전빵이라. 식전빵. 그러니까 식전빵. 식전빵. 아, 저는 왜 먹은 것 같죠? 스프, 스프러 같이. 아, 저는 이미 다 먹고 계산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식전빵.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관 설명이에요, 세계관 설명. 아, 세계관. 식전빵. 이제 세계관. 그래도 오늘 트릴 루치. 그래도 우리가 프로로그, 프로로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들도 좀 알아. 알아야지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마다 1시간이 나서 지금 요급 시간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1시간가량 할 테고 또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뭐 세계관 설명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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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듣고 싶다,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걸로 넘어가야죠. 단계별로. 이야, 이거 뭐 군침이 도는 이야기들. 대략 뭐 1시간에서 한 2시간 이후에는 네, 네. 7단계 용상반야공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우리가 제가 준비한 그 라떼는 말이야 게임도 아, 그것도? 그것도 해야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민수게임. 민수게임. 라떼는. 그러면 우리가 라떼는 우리 10분 쉬고 라떼는 말이야 게임 하나 하고 또 시작을 할까요? 아니, 일단은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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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세계관까지 끝내고 네. 민수게임을 하고 그렇죠. 7단계로 넘어가는 코스로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태 1단계를 안 했다고 아, 좋은데요. 네, 화장실도 갔다 오고 네. 아, 진짜 이건 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네. 3타 강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오늘 기점으로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앞서서 우리가 ETF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거라고 해서 저는 타이거 ETF가 있길래 네. 타이거 뭐지? ETF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 브랜드를 맨 앞에 쓰거든요.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브랜드고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ETF 각자 브랜드 이름이구나. 그렇죠. KB 스타는 KB 자산운용.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명이 앞에 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브랜드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자산운용사 이름이고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미들네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미들네임이 예를 들면 2차전지다. 그러면 2차전지에 대한 ETF고 IT ETF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ETF고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나 중간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FN. 맞아요. ETN. 솔렉티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FN이라고 써 있는 건 FN 가이드. 그러니까 지수산출기관이 거래소하고 FN 가이드하고 YZFN이라는 이런 지수산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산출기관에서 만든 그런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 특징을 살짝 보여주려고 FN이라는 걸 쓰는 거죠. 우리 지수 좀 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N 가이드 지수를 따라요. 그래서 FN을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FN 웹툰앤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FN 가이드의 웹툰앤드라마 지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어떤 지수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FN 가이드를 따라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솔렉티브라고 있어요. 솔렉티브 그래서 이 솔렉티브가 뭐야? 얘도 지수산출기관이에요. 독일계 회사인데요. 이 솔렉티브사에서 만든 그런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솔렉티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뭐 책관에는 키스도 있어요. KIS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수산출기관이기 때문에 이 영어 이름이 쓰여있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지수산출기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솔렉티브 키스 독일의 그런 거라고 하셨을 때 일반 사람들이 사실 ETF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아 그런 명칭이 명칭법이 그게 좀 어려워. 오히려 오히려 그냥 주식은 오히려 편해. 왜냐하면 이름이 그냥 회사 이름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근데 ETF는 뭐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옛날 약간 귀족 집안 뭐 이런 것 처럼 미닐레임이 들어가요. 미닐레임이 길어.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뭔가 살짝 거부감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쉼표도 없어. 계속 붙여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뺄 거 빼고 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적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H가 붙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름에 H. 이 H가 뭐냐면 헷지. 환헷지. 환헷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살짝 붙여드릴게요. 환헷지는 뭐냐면 환치기. 비슷한 거예요. 역시 이게 빠르세요. 뭐냐면 내가 미국 그런 원자재 예를 들면 원유 관련 그런 투자를 하는데 환율이 좀 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환율을 해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너는 원화로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대로 해치해줄게. 보장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헷지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환 노출이라고 그래요. 환율에 노출되어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잖아요. 환율 상승. 이게 이제 수익인데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H자가 써있는 건 해치다. 그래서 환해치가 된 상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액티브라고 써있는 것도 있어요.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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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하고 액티브. 그래서 패시브는 수동적이다라는 뜻이고요. 액티브는 능동적이다. 뭐냐면 액티브 ETF는 30% 정도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줘요. 네가 마음껏 해. 그래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이 옛날에 10여 년 전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거랑 펀드매니저 너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랑 10년 후에 누가 수익률이 좋을 거냐.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기초지수가 이겨버렸어요. 지수를 잃을 수가 없어. 진짜 보면 정말. 그런데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가 최근에 패시브를 능가를 했어요. 그래요? 시장이 막 횡보를 했는데 액티브 ETF들이 더 선전을 했거든요. 10년 울동은 더 봐야죠. 그런데 액티브 ETF에 자산운용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교를 다른 회사랑 차이 낼 수 있는 게 이 액티브 ETF의 성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액티브 ETF가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ESG 그 다음에 반도체 BBIG BBIG는 뭐죠? BBIG? BBIG요? BBIG BB는 가수 아닌가요? 옛날 가수죠. 에련? 에련인가? 맞나요? BB 그러네. BB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자는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BB 좋아하셨겠네요. 아 하늘 땅 별 땅 맞아요. 하늘 땅 별 땅 우리 호생민수라고 에로민수 감사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껄덩민수도 있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이 저 갑자기 이 에로민수 하면서 헷갈렸어요. 뭔 얘기하고 있었죠? 약간 살짝 여자는 다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가 BB도 좋다고 BBIG 역으로 역으로 가네요. BBIG가 이제 정부에서 성장산업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가지 섹터를 그래서 배터리 배터리라면 2차전지죠.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너무 좋은 것들이네. 네 이거를 네 개를 BBIG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K-New Deal이라고 해요. K-New Deal? K-New Deal은 들어봤어요. K하고 가운데 슬래시하고 뉴딜 K-New Deal은 들어봤는데 뉴딜이 뭐냐면 1920년대 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이 와요. 맞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랬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네바다 그쪽에 후버댐이라는 걸 건설 오 예 후버댐 후버댐 엄청 큰 댐 후버댐 우리 라스베가스 가면 이렇게 헬기 타고 한번 쑤 구경하는 그 후버댐을 만들면서 대규모의 이렇게 인력도 쓰고 시멘트도 쓰고 하면서 대공황을 이겨냈거든요. 그런 어떤 뉴딜 정책을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 K-New Deal K-New Deal 우리 코리아의 뉴딜이다. 그래서 K-New Deal이라고 하고 네 가지 섹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거를 하나의 지수로 만들고 K-New Deal 게임 K-New Deal 배터리 K-New Deal 바이오 K-New Deal 인터넷 이렇게 섹터들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BBID K가 붙으면 좋죠. 그렇죠. 세계가 놀라고 뒤집어지고 까무라쳤다가 2단 엽차기하고 엽구르기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ETF들이 이런 어떤 신사업들을 많이 탄소 배출권도 최근에 액티브 ETF들이다구요. 그래서 액티브 ETF를 담고 있는 업종이 뭐냐 시장이 가장 뜨거워하고 관심 갖는 그런 섹터들을 앞으로 액티브 ETF들이 할 거고 액티브 ETF의 어떤 펀드매니저의 권한을 갈수록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이 차별성을 많이 줄 거다. 기존에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이상 따라요. 그러니까 펀드매니저가 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대로 지수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냥 밥도 좀 가요? 그러네요. 세금도 좀 대신 패시브 ETF는 월급도도 월급도 월급도 펀드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할 일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보수를 싸게 해요. 대신 액티브 ETF는 성공보수가 좀 비싼 거죠. 아크가 그것도 액티브니까 그렇죠. 액티브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액티브냐 그래서 일반적인 패시브 ETF는 액티브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액티브 ETF만 액티브라고 표현이 돼요. 패시브는 굳이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ETF명을 쭉 보고 타이거 뭐뭐뭐 액티브 이러면 아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기초지수를 무어로 하는 액티브 ETF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ETF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 갖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 이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수가 1% 상승할 때 2% 수익나는 2배 더블 수익나는 게 레버리지고요. 인버스는 1% 하락할 때 1% 손해보는 게 인버스 고버스 보통 인버스 EX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는 1% 하락할 때 2% 떨어지는 그런 게 고버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버스 ETF는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일리로 2배를 이렇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주가지수가 흔들렸다가 원래대로 오면 그러면 주가지수가 원래대로 왔기 때문에 얘는 손해보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봐요. 그런데 손해를 봐요. 하루에 2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런 고버스나 이런 거를 하는 마인드가 게임으로 치면 HP 깎아가면서 대신 대신 엄청나게 공격에다가 HP를 가는 거야. 트린담이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한 대만 맞으면 가는 건데 일단은 상대방도 한 대만 때리면 보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약간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나 한 대만 맞으면 나 가니까 절대 나는 한 대 맞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버스는 그냥 쭉 내려버려야 되죠. 쭉 이렇게 하지 말고 단기간에 그냥 쭉 이렇게 내리면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그 대신 많이 먹죠.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죠. 대신 단기간에 이렇게 쭉 가는 걸 개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도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더라. 차라리 도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3배 인버스도 있나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없고요. 미국. 미국.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금방 올라와요. 그렇죠. 또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짧게 해야 되네요. 급락장은 되게 짧아요. 강세장이나 횡보장은 되게 오래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칼같이 떨어지고 올라오는데 칼같이 떨어지는 걸 잘 맞추지 못하더라. 자기 HP 깎아 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 칼춤 쳐야 되네요. 칼춤. 그래서 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운도 좀 맞아야 되고요. 저는 레버리지는 잘하면 아주 그냥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를 되짚어보면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는 1년 후에 한 300몇 프로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 레버리지를 두 종류만 있어요. 지금 현재로 IT하고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수많은 업종 중에 레버리지 ETF는 두 종류가 있다. IT하고 에너지 화학 IT는 뭘 담고 있느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 화학은 우리 전기차 섹터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을 담고 있는 두 가지 섹터의 ETF들은 레버리지가 있다. 그럼 레버리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네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업종 레버리지 ETF를 좀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되어야 하잖아요. 시장이 급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그러면 이제 수익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더 먹겠네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장에서 횡보하는 횡보할 때가 그렇지. 횡보는 옆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 레버리지는 쭉쭉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두 배씩 가다 보니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신경 쓰면 자기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전문 투기꾼 아니 투기꾼이 죄송합니다. 전문 투자 어떤 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물과 같아서 말이 새가지고 뱉었으면 지금 몇 분이야 죄송합니다. 7천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4,000개의 귀가 들었어요. 전문 어떤 내가 그런 것만 예를 들면 하는 증권 뭐 그런 전문가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있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으로 해서 뭐 수익률이 조금 나긴 나요. 그러는데 그거에 들어갈 시간만큼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하고 나서도 잔상이 또 남아. 신경을 써요. 신경을 써요. 내 일을 하다가도 계속 조금 해도 그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 일이 집중도가 떨어져.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결국은. 이거는 수치적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돈 번 것 같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차라리 이렇게 ETF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저는 레버리지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 거긴 하지만 안전하게 안전하게 최대한 주식은 남는 돈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다 끌어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단기간에 칼처럼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포커스를 두는데 IT와 에너지 화학만 업종 ETF가 있다. 두 가지 섹터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칼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쭉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전에 곧버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곧버스인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그거를 어떻게 예측해서 해. 인생에 모든 걸 걸어야 돼. 곧버스는 예측이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레버리지는 이미 급락을 했잖아. 급락을 한 상황에서 상승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는 한번 이 급락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라간다면 뭐 관심을 좀 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가도 심장이 뛰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갑자기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수익이 좋지? 이러면은 솔직히 미국장은 또 밤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갑자기 딱 좋아졌어. 그러면은 너무 기분 좋잖아.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갑자기 상을 쳤어요. 어 기분 너무 좋아. 자다 잠이 안 와. 다시 또 봐. 결국은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더라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개인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 수인대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 너는 너는 잠이 잘 오니? 그래도 뭐 이렇게 수익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게 그래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랄까요? 저같이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두 창작을 정말 창의성이 높으신 두 분을 보시고 제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쯤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 정말 얘기를 잘 끌어가시네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저도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 지어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는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타라는 게 뭐냐? 메타는 가상. 그러니까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게 가상이죠. 유니버스는 우주. 그러니까 가상의 우주인 거죠. 한마디로 아바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가상 3차원 가상현실세계가 메타버스 이게 이제 1992년에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 에서 처음에 언급이 됐다고 그래요. 이 소설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나온 지 한 30년 됐는데 요새 메타버스 지어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커졌고요. 앞으로 이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의 시장인데 앞으로 1700조까지 시장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떤 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 갈 거냐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로블럭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로블럭스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제페토 아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네이버도 이 제페토가 어느 정도에 정착을 하느냐 그리고 웹툰 그리고 웹소설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장악을 하느냐 우리가 게임 보시는 분들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게임도 사실 메타버스의 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컨텐츠 산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마이네임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K-컨텐츠 K-컨텐츠의 어떤 성장성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랍니다. 세계가 놀라는 네. 우리 김풍 작가님이나 우리 침착맨 작가님 같은 훌륭한 창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들이 우리 컨텐츠 산업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그리고 제작비가 되게 싸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시장 성장성을 보일 것 같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뭘로 바꿔요? 지금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뭐지? 되게 이상한 이름이 나왔나요? 나왔어요. 이름을 바꾼다고 나왔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이름이야. 아, 뭐더라? 까먹었네. 이름을 지금 영원이처럼 바꾸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이 또 규제를 엄청나게 좀 받고 있고 또 게다가 또 지금 최악의 법정에서 또 끌려갔고 네.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도 바꾼다. 아, 미치겠어요.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이요? 네네. 페이스북. 저는 저는 어지간한 짓수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지간한 짓수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팡이라고 하잖아요. 팡.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구글 해가지고 그래서 2019년 50조 원 2030년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메타버스의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10년 사이에 전기차와 비슷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서시장에서도 메타버스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장 우리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비교하실 수 있나요? 증강현실은 지금 현실 원래 있는 거에다가 덧붙이는 거고 아, 맞아요. 가상현실은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R, VR 그렇게 얘기하고 섞는 걸 M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그래서 정부가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메타버스 2조 6천억 원 이 메타버스 ETF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ETF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관심 이슈들이 흐름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서 이 엔터 IT 이런 메타버스도 우리가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페이스북에 나오는 오큘러스라고 그거를 이전 버전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 시가에 나온 오큘러스 2도 퀘스트 2 퀘스트 2도요 그것도 이제 사용을 해봤죠.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발전이 있는데 가장 큰 발전이 저는 그거 같아요. 좀 오래 쓰고 있어도 초반 버전은 딱 쓰고 조금 있으면 어질어질해요. 근데 물론 그 어질어질함이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게 해상도가 좋아지고 하면 이게 어질어질함이 좀 덜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쓰고 있게 돼요. 좀 무거운 게 사실 흠이야. 근데 무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의 발전은. 그게 됐었을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안경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볍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안 사용해보면 잘 모르는데 좀 써보면 시간이 훅 닦아요. 목근육을 활용하라는데. 목근육을 활용해서. 목 헬스 트레이닝. 그리고 또 그게 가격이 되게 싸. 퀘스트 2가 가격이 엄청나겠어요. 50만원 하지 않았나요? 50만원 또 안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하여튼 가격이 상대적으로 되게 싸고 다른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네. 그 대신 그거에 비해 엄청나게 성능이 좋지 또. 저는 미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지금 가격,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정부의 규제 이슈가 있으면서 좀 흔들렸는데 네. 결국에 네이버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면 네. 이런 메타버스 이슈들이 강하게 좀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콘텐츠 부분에 대한 매출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0%이지만 어떤 수익성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웹툰 그리고 와페드 같은 웹소설 여기에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네이버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꺾였어요. 네이버의 성장성 이라는 부분들이 수익성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웹툰 제페토 이 메타버스 이슈들이 좀 이렇게 잘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또 투자도 하고 그만큼 또 양쪽으로 투자하면 또 어디서도 성과가 뭐 하나만 터지면 되거든. 오징어 게임 하나만 터지면 되는 것처럼. 하나만 터지면 빵 뛰는 거예요. 깔아놓고. 요새 뭐 즐겨보시는 그런 이 있나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최근에 그거였습니다. 아 제일 재밌게 우리 김풍 선생님 뭐 재밌게 보신 거 있어요? 너무 많이 봐서 뭐 어떤 콘텐츠요? 저는 수우파 수우파랑 쇼미머니 수우파였어요? 잘 몰라요. 수우파. 수우파 되게 좋아하실 텐데 엄청 좋아하실 텐데 뭐의 줄임말일까요? 수우파? 수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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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아 그래요? 최곤 의원님께서 너무 취향. 여자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너무 취향이다. 아 좋아요. 수우파. 슈퍼는 아닐 것 같은데. 수. 수. 아. 수우파. 수. 스트리트. 여기까지 제가 드릴게요. 스트리트. 우파는 뭘까요? 우파? 네. 여자만 나오니까. 우. 아. 글쎄요. 우클릭? 아. 아니. 아니 뭐. 이티포에나 이런 거는 또. 우망. 우망. 그렇죠. 그렇죠. 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아. 맞습니다. 파이터군요. 네네. 파이팅하듯이 춤을 춥니다. 아. 진짜요? 원래 이게 그 실질적으로 K-콘텐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엔터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댄서분들이거든요. 그 어떤 안무를 짜고 어떤 이런 게 사실상 효과가 크잖아요.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어. 아 이러니 제 아들이 나가라고 하는군요. 하하하하하하. 내용을 모르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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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민수라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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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 탄소 배출권 2차전지 산업 반도체 도 일부 다뤘고요. 이제 그 마지막 섹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당.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또 배당도 좋아합니다. 배당. 배당 좋아하거든요. 하하하하. 배당 몇이야? 리츠도 또 하나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츠요? 리얼티인 것.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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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주식백화점이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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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쫙 펼치면 막 쭉 나오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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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랍던지 모르겠어요. 지수 에티에프를 사세요. 기 conscious ETF나 보 1953nic Festivalwhil θα 해 버려갔다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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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한几 Helen은 다 Mei autre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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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린이다 보니까 유명한 것을 하나씩 다 맛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올해는 솔직히 하아아하. thirty father in. 하세요. 맞춰가면서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뭐 유명한 건 하나씩 다 그냥 한번 찔러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 우리 새로운 지수 개발자로서 풍ETF가 새로 나온다. 아 뭐 새로운 지수도 아니에요? 그냥 코스피... 나스닥? 다우지수도 들어가 있어요. 다우지수. 아무튼 지수 그냥 사실상 삼국지게임 보면은 장수들 목록 있잖아요. 전체 선택 버튼인데 굳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대표지수 중에 다우지수하고 s&p500하고 나스닥100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우지수는 30종목만을 우리가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다우30 s&p500은 500종목 나스닥100은 100종목. 그런데 다우존스는 옛날부터 원래 맨천만 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목을 좀 골라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 비중을 정하는데 다우존스는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우30과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KTOP30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KTOP30? 처음 들어봤어요. KTOP? K 붙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KTOP30.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다가 나는데 KTOP30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어로 KTOP30.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대표 종목 30종목만을 간추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KTOP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KTOP이 더 컸어요.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하락에 코스피에 배팅하는 대표 지수 투자 방법도 있지만 KTOP30. KTOP50도 있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지수도 있는데 KTOP50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제 앞에 KTOP이 써있는 건 KTOP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자산운용사예요. 뒤에 있는 그래서 KTOP30. 그렇죠. KTOP30. 궁금한 게 있는데 KTOP이면 30종목을 이제 추린 거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제 자기 맘대로예요? 아니요. 그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30종목을 고르고 무조건 시가총액 순이에요? 나갈 일 없지. 네. 그 상위 30종목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위 30종목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비중은 가격 기준으로 좀 소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ETF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얘는 가격 기준이에요. 가격이 이제 주가가 높은 놈들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거죠. 그게 약간 다른데 어쨌든 KTOP30 지수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면 코스피 200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 그만 좀 사라고 하죠. 얘도 패시브예요? 패시브죠. 뒤에 액티브가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KTOP30이라는 지수도 있다. 또 KRX도 있어요. KRX. KRX. KRX300. KRX.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중심으로 해서 200 종목 코스닥 150은 코스닥의 상위 종목 150개. 그런데 KRX는 똑같아. KRX랑 KRX랑 두 전에 보였죠? KTOP30. KTOP30이 그래프와 똑같아. 두 개가. 똑같아. 의미가 없어. KRX300은 뭐냐면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300 종목. 그러면 똑같아. 지수가 똑같아. 300 종목 중에 상당수가 코스피더라. 그래서 KRX300은 코스피 200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KTOP30은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갔을 때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가면 KTOP30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더라. 라는 측면에서 KTOP30하고 코스피 200과 KRX300을 놓고 비교해보면 KTOP30이 약간 다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코스피 200과 KRX300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더라. 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수라는 거를 이긴다는 건 참 힘들어요. 결국 다 지수랑 비슷해요. 기초지수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해줘요. 누가? 지수 산출 기관이. 거래소가 대표지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고요. 아까 BBIG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거든요. BBIG든 대표지수든 개별 섹터든 그래서 섹터는 보통 9월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준다는 건 뭐냐? 물관리한다는 거죠. 소위. 그렇죠. 나쁜 종목들은 빼버려. 습관액이 하는 거죠. ETF의 장점은 중간중간 거래소나 FN 가이드가 물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벌 일 없는 애들은 빼버려. 그러니까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새로 좀 괜찮은 애들 새로 상장한 종목인데 좀 더 갈 애들 이런 애들을 예를 들면 더 많이 갈 것 같은 애들은 더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관리를 가니까 이게는 내가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알아서 물관리도 해주고 얼마나 ETF가 편리하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봉 장관님도 굳이 자꾸 물관리를 본인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항필터를 놓으시고 어항필터가 자꾸 산소도 공급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수보다 잘할 수 있냐 없냐를 계속 테스트 테스트 중인 거예요. 해본 다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 싶으면 저도 그냥 ETF 몰빵 그래서 ETF의 장점 평균 수익률을 한다 중간은 한다 그게 얼마나 큰 매력이냐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초보 투자자라면 ETF와 배당주를 최소 50% 이상 담아라 그러면 잃지 않더라 그리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더라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시가배당률이라는 개념을 꼭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더라 그래서 배당금을 예를 들면 500원 받았고 현재가 주가가 만원이면 시가배당률은 5%더라 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요즘 5%짜리가 있어요? 여기 하나금융 아 그렇죠. 이건 유명하죠. 맞아요. 대신증권 시가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배당률의 기준은 작년도 배당금 기준이에요. 그렇죠. 작년이니까. 작년도 시가배당률을 올해도 계속 유지하려면 작년과 올해의 실적이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망가져버리면 배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늘면 배당을 더 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가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데 그러면 시가배당률이 좋아지려면 배당금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금이 올라가니까 고맙다. 근데요. 사실상 저는 주가가 내 주가가 내려가면서 배당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금 좀 적게 받는 게 안전장치라고 보는 거죠. 좀 약간 떨어졌을 때 리스크를 조금 해주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배당률이 떨어져. 그럼 또 그거들이 고맙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수익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세상일에 감사할 일 천지네요. 그렇죠. 배당 계속 떨어져도 감사하고 배당 주는 회사는 먹고 살만해요. 그러네.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뺄 일이 없으면 이 돈이 이게 이제 어떤 남는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기도 시간 같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은 달라요. 배당 성향은 뭐냐면 이 기업이 번 돈 중에 실제 배당을 몇 프로나 하느냐 그러니까 100억 어치 단기 순이익이 났는데 50억이나 배당을 했네 그럼 배당 성향은 50%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됐는지 그렇죠. 이걸 체크해볼 수 예를 들면 얘는 배당 성향이 계속 50%야. 번 거에 반절은 배당을 했네. 작년에 100억 벌었어. 올해 200억 벌었어. 배당을 얼만큼 해. 두 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하 올해 배당을 두 배나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 시가 배당률 계산하니까 5%야. 그럼 올해는 10%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왕이면 높을수록 좋겠죠.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실적도 안정적이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면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고배당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고배당주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라고 얘기해요. 왜냐 배당주는 1월달이 제일 싸요. 이 말은 뭐냐면 1월달에는 배당주를 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해서죠. 뭐 그렇죠. 미국은 월배당도 하고 배당 정책이 다양한데 우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매질결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장부를 계산하고 12월 말에 북클로징 이제 회계장부 마감 해놓고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대상으로 배당을 줘요. 보통 내년 3, 4월에 그래서 12월 말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배당 받으려고 그러다가 배당을 또 1년 기다려야 돼. 1월달에는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때 사람 이때가 시가 배당률이 높을 수 있더라. 그래서 시가 배당률 높은 기업들을 1월달에 사서 찬바람 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때 시가 배당률이 10%였는데 연말에 내가 수익이 30% 났어요.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배당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팔 것 같아요. 팔았죠. 10% 배당을 받는 것보다 그렇죠. 30% 수익 실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요.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내 거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잘못하면 연봉이 높으면 4, 50% 세금 그럴 바에는 30% 수익 내고 내년도에 1월달에 주가 빠졌을 때 다시 사는 게 낫지 않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당주는 1월에 사라. 저도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내년 1월달에 고배당주를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고배당주는 뭐가 있느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는 금융주들 그다음에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이 고배당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츠 부동산 부동산 간접 투자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리츠에서 사요. 그래 놓고 임대를 돌려서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요. 번거의 90% 이상을. 그러기 때문에 번거를 다 배당으로 쏟거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5% 이상일 때 사면 한 4% 정도에 팔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2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도 1월달에 좀 많이 내렸을 때 리츠나 부동산 인프라 펀드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공실라. 그렇죠. 공실라면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리츠 통신주 금융주 금융주라고 하면 증권 은행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래요.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최대 수혜주가 은행과 보험이에요. 은행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적금 늦는 고객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자산파이가 커지면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는 거고요. 보험주들은 반대로 바로바로 보험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적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래서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이 고배당과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도 잘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고배당주가 안정적인 투자처다. 왜냐 주가가 내릴수록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니까 이게 전통적인 고배당주라고 하면 k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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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g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코리안 투말로우 앤 글로벌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타바코가 이제 안 돼 그렇지 옛날에는 원래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이었잖아 옛날에는 말장난 말장난 옛날에는 말장난 투말로우 앤 글로벌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그런 고배당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들을 1월 달에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가 제가 아마 올해 2, 3월 달에 나가서도 얘기를 한 번 했을까요 고배당주로. 그런데 한 1년 상승률이 7, 80% 이상 되거든요. 미드코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연초에 샀으면 굉장히 꾸준한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ktng 같은 경우가 왜 고배당주 이슈가 되느냐면요. 주가가 횡보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횡보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저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저변동성. 그러면서 주가는 별로 변동성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고배당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안전하게 은행에 넣느니. 그렇죠. 이거 이제 보통 담배는 필수 소비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나빠져도 담배는 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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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급락을 해도 이런 필수 소비제 담배는 계속 사람들이 피니까 계속 가격이 일정 가격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고배당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ktng 같은 그런 담배 기업들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필수 소비제가 많이 각광을 받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라든지 이런 기업 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버티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하니까 우리가 다우존스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그쪽에 다 하는 etf가 있다는 거죠. 미국 리츠 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시장의 한 6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츠 시장의 한 70% 정도는 미국 시장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도 상당히 규모가 있지만 글로벌 리츠의 규모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츠가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가나 이런 걸 살 것 같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셀타워라든지 이런 it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런 오피스를 이렇게 임대를 주면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다우존스 미국 리츠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수익률이 35.7%예요. 35.7% 35.7% 왜냐하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되게 팍 떨어져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확 주저앉았어요. 건물 가격이요? 아니 그 리츠 쪽이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리츠가 왜 그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불황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임대가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90%를 배당을 하는데 공실이 나면 결국 임대 수익이 줄어들고 배당을 조금밖에 안 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리츠들이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한 4%대 6개월 수익률이 12%대 1년 수익률이 35%대니까 사실 1년에 35%를 리츠를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쨌든 리츠에 대한 투자는 예적금 투자의 한 3배 이 정도가 목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1년에 한 10% 내외 그런데 1년에 30%로 벌어서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다 뺀 거야. 네. 30% 4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리츠도 우리가 ETF 고배당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동산 인프라나 리츠가 들어간 ETF를 고배당주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저는 아는 건 사실 이제 완전히 반도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성장주 이런 쪽 밖에 관심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좀 돈을 넣으면 관심이 생겨. 아 그리고 이 리츠가 관심이 생긴다고. 이 리츠가 좋은 게 뭐냐면 네. 주가가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시장이 급 나가면 얘는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팔아서. 그렇죠. 맞아요. 납부가 돼 성장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다가 여기다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이게 현금과 같은 성격.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떨어졌을 때 그때 그냥 넣어놓고 어차피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내가 현금 주는 것보다는 얘는 심지어 배당도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있다가. 그렇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빠지면 배당을 목적으로 또 들어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츠나 부동산 인프라 etf를 고배당 측면에서. 우리가 고배당 etf는 주로 이제 이런 금융주나 통신주를 많이 담고요. 아니면 이런 리츠나 부동산 인프라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저는 투자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리츠 etf도 괜찮지 않을까. 기본방은 하기 때문에. 기본방은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꾸준하게 은행 예적금보다는 3배 정도의 수익을 누리면서 장기 투자하는 측면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는 이제 h자가 안 붙었네요. 그렇다는 건 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전스 미국 리츠 etf는 환 노출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환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거죠. 환 차이. 그래서 이런 etf들은 국내 주식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고배당과 주가 저변동성을 활용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투자 전략이. 붙이고 붙이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금 그러니까 irp나 뭐 이제. 그렇죠. irp나 연금 저축 계좌. 또 나중에 중계형 isa 계좌에서 이런 etf들을 활용을 하면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도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수업자료에다 왜 낙수 가세요. 괜찮아요. 그럼요. 가사하게 보니까. 괜찮아요. 제 게 아니죠. 갑자기 가져가네. 막 쭉쭉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수업자료 다음에 또 쓰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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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는 깐부잖아요.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김풍 작가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어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풍 작가님이랑 우리가 주식 만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혼합. 혼합 etf. 어떻게 혼합이죠? 혼합이라는 용어가 써있는 etf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혼합. 채권 혼합. 앞에 써있는 게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혼합이면 주식이 한 60에서 70%고요. 채권 혼합이면 채권이 60%, 70%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의 100% 배팅 하려니 약간 불안해. 한 30, 40%는 채권으로 좀 변동성을 줄이고 싶어요. etf 안 그래도 etf는 좀 그나마 안정적인데도 난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싶어요. 변동이 계속 변화를 하네요. 그렇죠. 아주 많이 생기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의 한 70% 담고 3, 40%는 채권. 그러면 이제 아주 강세장에서는 주식형보다 덜 먹어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덜 빠져. 그렇죠. 그게 주식형 etf. 주식 혼합 etf. 반대로 채권 혼합은. 기본적으로 주력이 채권이에요. 여기에 헬스케어를 붙여. 그러면 헬스케어는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가 또 급등장에서는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한 번 급등을 노려보는 게 채권 혼합이면서 바이오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란. 와 진짜 정말로 어떤 이런 금융 쪽은. 편정이 많아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 미식가들. 음식으로 쯤 약간 미식가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건데. 아 나 여기서 조금 소금 뺐으면 좋겠는데. 아 나 설탕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상품이 그 정도로 많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자면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을 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 급락에 채권형들은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형들을 좀 보유하는 게 좋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는 금리 금리 금리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만큼 더. 아니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더 떨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올림대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금리 인상에 채권 etf는 손해를 벌 계약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미미하지. 그런데 지금 채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런데 반대로 채권 임버스가 있어요.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또 막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게 채권 임버스 etf. 그렇죠. 그런 걸 하는 사람 마인드는 뭘까요? 그런데 이게 금리는 이미 미국 정부가 올린다 올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올린다 올린다 하니까. 정답지가 유출됐네요. 정답지가 이미 유출이 됐으니까. 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 임버스에 투자하게 해서 금리 인상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예측성과. 예를 들면 예측이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1월이 되면 배당주에다가 넣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있는데 사람들이 1년을 기다리기에 지루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1년을 못 기다리죠. 1월에 사서 언제 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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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려갔지만 안 사. 그걸 이제 무관심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임버스도 당연히 오를 줄 알지. 이렇게 수익이 날 거 알지만 채권은 수익률이 낮아요. 임버스라 해도. 그러니까 관심들이 많이 이제 좀 적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채권은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유지가 되다가 시장 급락에 팔아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뭘 또 사요. 급락한. 급락한. 낙폭과대 ETF나 낙폭과대주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채권 ETF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채권을 또는 채권 혼합형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도 투자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도 달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폭락했을 때 우리가 좀 사두고 있다가 시장이 망가지면 달러가 올라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건 상대방의 가격이거든요. 상대방 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 상대방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에 거래되다가 1달러에 1,200원에 거래되는 게 환율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1,000원만 줬는데 이제 1,200원을 줘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상승 이런 부분들에 배팅을 하는데 환율 상승이 왜 일어나느냐.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빠져나갈 때 이렇게 환전해요. 그러면서 미국 돈을 막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냐. 우리 시장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망가져 있는데 환율은 오르니까 이 환전해가지고 하면 환율로 수익 보고 이걸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막 좋을 때 환율이 낮을 때 우리가 환 예금이라든지 달러를 사놓고 있다가 시장이 꺾이면 이걸 팔아서 재투자하는 그런 환율이 하나의 해치 전략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정말 많다면 이제 그런 게 꽤 정말 쏠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작년 기준으로 환율이 1,100원 밑으로 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1,200원 때까지 막 올라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장은 작년보다 이렇게 지수는 빠졌는데 환차익으로 한 10%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돈 벌 게 많네요. 그렇죠. 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 이... 돈이 정말 많다면 투자 안 하시겠다는데요. 그것도 뭐 방법이에요. 원금을 지키는 것도. 근데 진짜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카페도 해봤고 작업실도 한번 이제 막 잠깐 있다가 또 옮겨보고 막 하면서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성향이 부동산과 주식을 놓고 봤었을 때 주식의 성향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 성향이 되게 중요했어요. 알고 봤더니. 왜냐면은 부동산은 예를 들면 내가 뭐 건물을 갖다 있다 쳐봐. 관리해야 되지. 복잡해요. 또 만약에 이게 공실이나 라든가 수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황금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팔 수도 없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 한 뭐 어떤 건물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는다? 라고 썼을 때의 이유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돈을 하다못해 배당주에 넣었다고 쳤었을 때 받는 배당금이 더 센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5% 정도만 되더라도 건물에서 나는 건물세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정말 꽤 많아요. 저는 그 40대 이후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재건축 투자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가장 1순위로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뭔가 해가지고 뭔가 띄우던가 그게 아니면은 결국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차라리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스트레스는 좀 덜 받더라고요. 저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신도시 상가 투자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는 사실 아직 상권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도시는 일단 철도를 놔줘요. 그런데 철도가 완공이 되면 신도시 철도가 놓여진 곳에서 쇼핑을 할 줄 알지만 철도를 타고 강남을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거든요. 맞아요. 빨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신도시 우리가 보통 은퇴하시는 제 나이대 분들은 이제 상가를 사서 안정적인 이렇게 임대 수익을 얻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보다는 이게 속성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신도시 상가는 좀 투자에 좀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광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도청도 있고 그러는데 상당 기간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철도가 놓여져 있는데 바로 강남으로 한 30분이면 가버리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게 상가 공실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들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조합아파트. 조합아파트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합아파트도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아파트가 마치 이렇게 분양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조합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조합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냐면 땅을 매입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한참 늦어요. 한참. 그런데 이게 엄청 늦어지고 갈수록 이렇게 돈을 더 내라고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많이 있으시면서 청약통장도 넣지만 조합아파트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아파트도 이게 보장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돈이 묶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좀 투자에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돈이 튀음되든가 이런 게 사실 없거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꾸 현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아 이거는 리스크가 큰데? 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지역 조합아파트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쓰셨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시장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광고들도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익률 보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자세히 보면 다 판매가 됐을 때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되지. 다 판매되면 당연히 되지. 판매가 다 되면 보상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제 공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익을 몇 년간 보장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이 판매가 몇 프로 됐을 때 이게 이제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민간 분양시장에서 수익률 확정 보장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주식이나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좀 그 약간 좀 앞 세대의 그 시대 때에 약간 좀 그게 좀 있어요. 나도 주변에 뭐 어르신들 주식 때문에 망한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겁을 내는 거야. 주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IMF 때. 그렇죠. IMF뿐만 아니고 뭔가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은 미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율이 뭐 60, 70 뭐 하여튼 뭐지 된다고 쳤었을 때 미국은 주식이 60, 70이거든요. 미국은 부동산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격신도 안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미국의 기업들은 또 주주친화적이라서 배당금 어지간하면 다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커간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약간 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종합을 하자면 초보자라면 그리고 주린이라면 ETF와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배당주가 저는 1순위이고요. ETF가 이제 2순위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3순위로는 실적 개선주도.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성장 좋아합니다. 배당성장 좋아합니다. 배당성장은 뭔가요? 그게 이제 배당에 성장을 붙이는 거죠. 이걸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베타는 뭐냐면 베타가 액티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를.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기초지수에 성장이라는 걸 붙이는 거죠. 그럼 뭐냐면 배당은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성장해.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더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성장 ETF가 있어요. 아, ETF야. ETF인데 배당성장. 그러니까 배당을 기초로 하지만 예를 들면 고배당 ETF는 한 5% 줘요. 그런데 이 배당성장 ETF는 한 3%밖에 안 줘요. 배당을. 하지만 주가 상승은 더 높다. 그래서 배당성장 ETF를 언제 바라볼 것이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뭔가 이것도 좀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당성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한 번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라는 거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떨어지잖아요. 이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떨어지때 사실은 뭔가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로 코로나처럼 한꺼번에 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알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섹터별로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때가 기회라는 것들이 있는데 메모나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까먹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요. 아주 좋은 그런 투자 습관이에요.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이 꼭 기억은 휘발되거든요. 그렇지만 메모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샀던 코인, 도지. 도지를 사셨대요. 기억은 휘발됐지만 노트에는 도지를 샀다라는 거래소득 휘발됐어요. 진짜 놀라운 건 엄청 옛날에. 엄청 옛날에. 거래소득 휘발됐어. 엄청 옛날에. 진짜 얘기 듣고 너무 명랑해가지고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크립토피아라는 뉴질랜드 거래소에 도지를 샀죠. 도지를 700만 원어치. 그래서 사놓고 잊어버렸어요. 도지를 왜 샀느냐. 그때 도지가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0.00001원 이런 식으로. 0이 도지에 몇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0.00001달러? 아니요. 원. 달러였나? 아무튼 엄청나게 쌌는데 1년 후에 크립토피아가 파산했죠. 갑자기 코인이 털리면서. 야 근데 진짜. 택시당했다고. 아니 잊어먹는 건 너무 좋았어요. 거래소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거 많이 했었으면 사실상. 아 근데 이제 저는 파산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SNL 코리아. 아 그 있잖아요. SNL. 그 앨런 머스크가 SNL 나오면서. 아 예예예. 제 친구가 도지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지코인을 샀었니? 그랬더니 확인해보라고 해서 노트에 도지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의 돈은 잊어먹으시나 봐요? 그러네요. 한 100억 넘는 돈인데. 아 그 정도는 많이 잊어먹고 좀 흘리시고 그러시는 편이신가 봐요. 100억 정도 흘렸네요. 100억 정도. 100억 정도 흘리네요. 아 돈을 좀 흘리시고 다니시네요. 쫓았다는 얘기했네.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수많은 코인 중에 왜 도지를 샀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 점집을 차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 약간 좀 코인마다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을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도지는 사실 그거 그게 약간 조금 화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맨년마다 발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그 당시에는 제일 쌌어요. 그냥? 제일 쌌서. 글로벌 이렇게 거래소 크리프토피아에 들어갔는데 제일 쌌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나요. 아무튼 이제 약간의 그런 예지력 같은 게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우리 아까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하이일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일드. 일드가 뭐냐면 일본 드라마요. 네? 일본 드라마. 아 수익률 수익률. 그래서 아 일드 일본 드라마 아 내가 이걸 맞장구를 못 쳐줬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 풍발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풍발션. 아니에요. 수화진이으로. 수화진이. 몰라요 지금 수화진이 뭔지. 아 그래요? 수화진. 아무튼 하이일드니까 하이는 높은 이거잖아요. 높은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채권 etf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일드 etf 도 한번 공격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아 안 돼요. 그 채권 하이일드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etf에 담고 있는 하이일드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괜찮다. 그런 수익률은 그나마 채권 etf 중에 가장 좋더라. 하이일드 etf들도 좀 고민해 볼 그런 채권 etf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배당도 좀 이렇게 바라봤는데. 너무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가 빵빵해진 기분. 왜 빵빵이잖아요? 지금 튜토리얼인데. 네? 지금 튜토리얼 한 거예요. 튜토리얼인데도 마치 튜토리얼도 게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허덕허덕. 이제 식전빵을 조금 반절 정도 먹은 거죠. 식전빵이 너무 이게 무슨 아웃백인가요? 식전빵을 계속 시켜 먹은 건데. 부시맨브레드 계속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부시맨브레드 먹다가 배 터져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계속 주거든요 이거를. 우리 두 분이 etf 투자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니까 제 옆에서 이렇게 좀 설명도 잘 이렇게 받쳐주시고 내용도 많이 충실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etf 투자 자신 없으면 etf에 집중하라 하고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유임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etf 따봉. 아 따봉.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etf 하세요. etf 주식을 시작한다 etf. etf의 단점. 너무 장점만 말하자. 단점. etf의 단점. 단점도 얘기를 해. 단점은 첫 번째로 덜 오른다. 좀 덜 오른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게 다야. 한 번으로 단점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오르기 오르는데 덜 오른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만으로는 무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아니 etf 자체가 좀 약간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주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etf인데 이러면 좀 쉽게 정하면 안 되나? 아. 이러면 좀 약간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수 추종 etf다. 그러면은 잃지 않는 etf. 뭐 이런 이 정도로. 그냥 잃지 않는. 조금 잃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etf.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한동안은 감사할 예정인 etf.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풀어가지고. 아 좋네요. 그거 좋네요. 쉽게 접고 하셨으면 좋게. 이제 우리가 식전빵을 먹었으니까 잠깐 쉬는 개념으로. 아 이거를?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뭔데요? 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겠습니까? 초대를 받았어요. 네. 최고민수게임에 초대받으신 참가하시겠습니까? 네. 아 이걸 제가 저기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 타이틀은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게임 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50이니까. 아 우리 아날로그 세대에서 즐겨했던. 아 그래서 응답하라 1990. 1990년대. 아 이름도 벌써 다 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아 우리 etf잖아요. 응답하라 1990. 네. 그래서 1990년. 1990년이면 제가 고3인가요? 고2. 네. 네. 즐겨했던. 그 나이 먹도록 철이 안 든 거죠. 걔띠. 걔띠신가요? 어. 아닌가? 제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쥐띠죠. 아 쥐띠세요? 네. 그렇다는 말씀은 1단계로는 아직 멀었다. 1단계 진입은 멀었다는 얘기죠? 아 일단 요거를 좀 하고 이제 1단계를 들어가야죠. 우리가 식전빵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아 이거. 개구리 게임. 아. 이거 해보셨나요? 개구리. 이거 제가 직접 어저께 접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정도 크기는 원래 달력 지나간 걸로 하는데. 그렇죠. 빳빳한 걸로. 제가 어저께 이거 저기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예. 반절 잘라가지고. 아 돈을 들으셨네요. 품을. 여기를 좀 피워볼까요? 피워보죠. 어. 이게 참 좋고 많네요.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타면 이깁니다. 아. 올라타면 이기고. 뒤집어지면 지고. 아. 올라타면 이기고. 뒤집어지거나. 올라타면 당하면. 아래 깔리면 지는 거죠? 아니면 여기 떨어지면 지는 거죠. 떨어지면 낙.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근데 이 개구리가. 네. 표시를 해놔야 돼요. 뒷다리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앞으로. 그것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접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각자마다 약간 좀. 네. 약간 개성을 살렸죠.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2차전지를 배웠으니까 양극제와 응극제가 싸우는 거죠. 아. 양극제와. 네. 양극. 그래서 제가 졸지에 심판이 됐네요. 두 분이 한 번 해서. 원래 해보시려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 참여를. 원래 참여하신 학과님이 오늘 급하게 오시면서. 네. 참여를 못하시게 됐네요. 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시고 싶. 저는. 오영수 배우님처럼 원래 되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개구리 게임은 말이야.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심판을 부르는 게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깐부잖아. 깐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판 승부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3판 승부로 하시겠어요? 3판 2승으로 가죠? 3판 2승. 아니 단판으로 하고 선수를 바꿔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한 번에. 이게 너무 멀지 않나? 이 정도에서 한 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 번씩 하나요? 네. 무리를 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한 번 연습으로 한 번 튀겨보시고. 튕겨보실래요? 네. 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네요? 이거 올라간 걸로 씁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제 올라타야죠. 여기가 떨어져야 돼. 반절이 없고요? 아니 이게 떨어져야 돼. 아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우리 때 했던 개구리 게임. 네. 개구리 게임. 우리 때라는 건 이제. 사실 저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보셨나요? 했던 기억이 잘 없어서. 만들어보긴 했어요. 만들어보긴 했는데. 저희 때는 이 개구리 게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막. 이 책상에 엄청. 엄청 많이. 오. 그랬던. 그래서 이거 이기면 가져가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걸로 하고 막 그랬었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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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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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허! 어허!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올라타면서 뒤집어졌어 올랐는데 뒤집어지면서 올라탔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겼다고 봐야죠 올라갔잖아 뒤집어졌는데요? 뒤집어지면서 등으로 찍었어요 올라갔잖아 안되겠네요 기술 걸렸네요 아 이거 근데 아까 연습게임이라고 했잖아 아 연습게임 이제 실제로 삼선이성재 아 너무 몰랐어 진거야 진거야 왜 이렇게 자꾸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이럴 수 있는거죠 얘가 너무 잘해보세요 저는 한 게 없는데 바꿔요 바꿔 바꿔 아 이거 약간 좀 무기정심이 안 맞네요 약간 조절해가지고 하시면 좋죠 자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하니까 더 재밌네 리액션도 좋고 오케이 뒤집어진다 이제 돌릴까요? 네 돌리시죠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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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려요? 돌립니다 얘가 혼자 그냥 뒤져버려 1대1 다시 한 번 또 뒤집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기정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럼 약간의 어떤 그걸 해야되겠네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네 마이너스 한 번 하겠습니다 오 실력으로 실력으로 뒤집어지는 거는 그냥 무효로 칠게요 뒤집을 수 있게 마이너스가 이기면 이기는 걸로 하시죠 한 번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뒤집어지면은 그냥 그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뒤집어지는 거는 승패 승패 올라갔어 올라갔어 얘가 이렇게 꼈어 도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킹이 돼서 1mm가 떴어 1mm가 이렇게 이야 2대1 한 번만 더 하시죠 이번엔 민수선생님이 한 번 아 그래요? 민수선생님 저는 누구랑 합니까? 여기 앉으셔서 한 번 해봐요 신청맨이랑 둘이 이겼으니까 네 저는 한 판만 해볼게요 제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이너스로 이게 또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거든요 어? 지금 약간 좀 변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구요 개구리 이 개구리 이름은 어 이 선수 이름은 뭐죠? 승리호 승리호요? 승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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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이랬는데 승리호야 개구리 이름은 뭐죠? 저는 아 다시 하겠습니다 저 전기차 솔렉티브 ETF로 하겠습니다 전기차 솔렉티브 ETF요? 네 전기차 솔렉티브 ETF대 저는 여기 다리를 좀 들었어요 좀 위로 갈 수 있게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사마귀 전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정환이라고 시켰어요 김정환이요? 왜 왜 김정환이요? 아 제 본명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김정환인데 제 정환이 김정환인데 전기차 솔렉티브 ETF 자 먼저 집중합니다 전기차 솔렉티브 ETF 정환아 가자 전기차 솔렉티브 ETF 아 이상하네 어 약간 좀 자 어 지금 다리가 좀 걸렸고요 전기차 솔렉티브 ETF 아하 hop 돌려? 돌려도돼요 dazu 도 coun원 now peas sach 창 정환아 정환이 죽었어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낙이죠? Hell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잘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정환아 stoff 최고민수 5단계 게임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변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변형을 좀 할 수 있는 건 자유잖아요. 이러다가 오징어게임2에 저희의 개구리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독님이 보시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게 저희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얘는 뒤집어진 것 같아요? 아예. 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못 올라오게 제가 막은 거거든요. 아, 가시로. 네, 이렇게. 올라올 수 없다. 그렇죠. 희드랄 리스크로 만들었네요. 기본적으로 섰어요. 아니, 근데 이게 뒤쪽으로 하면 무방대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개구리를 약간 세워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주. 짜잔. 아, 좋습니다. 먼저 선빵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개구리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무게중심이 없어서 그래. 아, 이쪽으로. 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지금. 다 막예준 해가지고. 죽여줘 하고 있어 지금. 개구리들이 죽여줘. 따세!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너 어디 가지? 아, 밀어내면 되는데. 자, 잠시만요. 올라오면 하나. 아하! 다 뒤집어져. 자꾸 다 뒤집어지고 있어. 자꾸 다 뒤집어져. 이거 막예준 해가지고. 털샥!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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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점프. 톡. 털샥! 아하! 이게 서로 지금. 네. 나개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 올라가기가 힘들어. 올라가더라도. 거의 헤라클레스 장수품데이 같이. 그러네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다 써, 다 써, 다 써.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올라간 걸로 봐야죠. 아, 이 정도면 올라간 걸로 봐야죠. 진짜 혹시 끝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올라간 걸로 친다는 게. 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끝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네. 어때요, 이게 개구리 게임. 아, 개구리 게임. 최고의 게임이네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 개구리를 엄청 막 접었거든요. 시간될 때마다. 색종이로 접어가지고. 우리 때는 이 게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자들은 공기놀이하고. 우리는 이렇게 개구리 게임하고. 저는, 저는 공기놀이 했어요. 공기 재밌을 것 같다. 저는 공기를 많이 했어요, 공기는. 아, 그래서 오늘 공기도 갖고 올까 하다가. 아, 나중에 또. 네. 1단계 게임이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2단계 게임을 좀 해볼까요? 몇 단계까지 있죠? 아, 이게 5단계까지 있는데. 이건 또 5단계까지 있나요? 그래서 2단계 게임으로. 다음 단계로. 단계민수 선생님께서. 단계를, 단계를. 단계를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네요. 2단계 게임은. 어, 이건 뭐예요? 2단계 게임은. 가능한 알까기. 알까기요? 알까기. 아, 알까기. 야, 알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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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알까기. 실례지만 그. 네. 선생님. 그. 이렇게. 친구분들하고도 가끔 이런 거 하시나요? 아, 제 아들하고 가끔 합니다. 아, 낙가라고 했던 그. 네. 네. 친구분들하고도 한번 하시죠. 짝을 맞춰야 하는데. 친구분들은 같이 안 하세요 이런 거? 아, 친구하고는. 제 친구들하고는 주로 이제. 술을 마시죠. 아, 그래요? 네. 이런 걸 같이 해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렇죠. 동물팀 대 사람팀인가요? 그렇죠. 사람팀 대 동물팀. 네. 네. 아, 이거. 12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12개, 12개. 어, 얘는 11개인데? 하나 뺄까요? 여기 하나 뺄까요? 그럴까요? 하나 뺄겠습니다. 짝수도 안 맞아? 짝수도 왜 안 맞지? 12개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11개죠?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그러면 11개. 11대 11. 축구예요, 축구. 축구. 네. 사실상 축구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는 이제 다음 게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배치를 잘해서야 축구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풍선생님하고 한번. 네, 네. 리그전을 한번 해보시죠. 저랑요? 네. 아니, 제가 처음인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해보시고 너무. 네. 자. 저는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 팀 이름이 뭐죠? 아, 저는 타이거의 전기차 솔렉티브로 하겠습니다. 여전이요? 네. 전기차 솔렉티브. 아까 전에 전기차 솔렉티브는 줬는데. 아, 줬나요? 네, 줬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솔렉티브요? 전기차 솔렉티브 ETF 대. 네. 뭐죠? 팀 이름? 저는 김정환팀. 김정환. 네. 저도 그러면 저는 김풍팀 하겠습니다. 김풍팀. 김풍 대 김정환. 알겠습니다. 김풍팀 대 김정환팀. 김풍팀 대 김정환팀. 김풍팀 대 김. speaking. Gloria肗샷. tretop. 김종환팀 뭐하는거죠? 안주십쇼. 앉으십쇼. 앉으십쇼. 지금 누군다ittel운 전략이라는게 있는거 같아요. 오! 아, 기가막힌 포메이션 중간에 싹들어갔죠? 네, 제가 알까기. 아... 알까기 50년 나 이르케 못하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까기를 준비해야 되는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 어? 이거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가요? 네네 끝에 걸쳐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거 약간 스포츠맨 쉼에 좀 어긋나는데 이게 억지 아닌가요? 근데 너무 단호하게 살아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돼지예요 이 돼지 친구가 아하 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오호 지금 뭐..ocation packs 살인거야? 야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에요 알래스카에서 훈련받을 알래스카에서 훈련받을 anta구요? 아이씨 야 근데 이게 뭉쳐놓으니까 안 깨져 아! 나 왜 이렇게 못해 다 죽어 됐고 2마리 남았어요 2마리 2마리 남았는데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역전할 수 있을까요? 1차 쌍피 1차 쌍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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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 다 살았어요 아 여기 지금 안 나오죠? 아 살았네 뒤집어였어 아 제 건 뒤집어 놓을까요? 알아보기 쉽게 제가 이거 뒤집어 놓을게요 네네네 그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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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네요 이걸 어떻게 애매하네요 자 1타 2피 오케이 자 마지막에 지금 스파트를 내고 있는 아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어 김종원 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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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거리 쉬운? 네 중거리 쉬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오오우 쌍피 쌍피 1타 2피 쌍피 쌍피 지금 1 대 4 아아 같이 죽어버리기를 쓰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추사하네요 크흠흩 선생님 야비하게 하겠네요 네 이번엔 이제 우리 다음 경우도 뭐죠? 다음 게임은? 아니요 우리 이제 김풍선생님 해봐야죠 저요? 저한테 한번 도전하시겠어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없이 하는 전쟁입니다. 뒤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김풍팀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병건팀으로 하겠습니다. 김풍팀 대 이병건팀 지금부터 11 대 11 알까기라도 하겠습니다. 선공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병건팀의 공격 공격수 공격! 이게 뭔가요, 뒤져버렸어요. 바닥이 이게 안 좋네요. 이병건팀 선수 하나 탈락! 김풍팀 하나 앞에 가려놨네요. 피곤하게 하나 죽고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이병건팀 3마리가 이병건팀 3마리가 이병건팀 3마리가 죽었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저를 위한 게임이었네요. 이병건팀 아, 그거 오! 롱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김불디밤 저격수 안되네 세겹 꽝 앞에도 살았어요. 슬픈 최고 민수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네네. 이게 국제기격입니다. 빡 오케오케 앞에 아하 아 기회다 기회 세게 빵해서 그냥 다 날려버려 이게 이게 안넘어가 나이스 현재 스코어 4대1 자 갑니다 자 와 근데 이게 마찰이 심해져서 와 5대1 5대1 11점 남은 끝입니다 아 근데 이게 마찰이 심하네 뒤집어놓으니까 와 드디어 이병반 2개의 사망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드디어 적성을 찾았네요 8대1 2대1 2개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1타2P 1타2P 이게 힘을 세게 써야돼 어 이것도 나가는데 어? 나간거야? 걸쳤다가 해주셨잖아 깨평같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9대2 이제 두말 남았습니다 와 9대1 8대1이네 8대1 근데 이 돼지 이 친구가 오래가 잘 안넘어가요 나이스 이 7대 게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3개 죽을 때까지 7대1이 아닌거야 10대 10대4 10대5 10대5 아이씨 아 같이 나가면서 5개 차이로 이병건 팀 그러면 패배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 아니 또 다른게임은 있으니까 그럴까요? 다른게임 한번 해볼까요? 다른게임을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재밌긴 한데 다음은 화장실 갔다올게요 네 김부응 잠깐만요 왜왜왜 청구하시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구하시겠습니까? 아 채군미스 게임이요 채군미스 게임이요 청구하시겠습니까? 아 채군미스 게임이요 너무너무 재밌네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게임은 아 가셨는데 세번째 게임은 가나? 아 축구놀이판 아 축구놀이판 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볼펜으로 하는 거죠? 골팬으로 하는 거고요 골팬 톡톡 튀기게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닿거나 하면 골키퍼가 작은 거예요 아 여기에 이제 닿으면 대신 이제 만약에 노란색 팀인데 이렇게 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하면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넣어요 여기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아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네 뭐 가까이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닿으면 닿거나 여기 닿으면 아웃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볼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나? 여기 뒤집을까요? 이렇게 하면 좀 색깔이 달라지는 비슷하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어디서 파나요? 이런 건? 아 이거 인터넷으로 하고요 저 어렸을 때 이거 저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거는 교통카드 안 쓰는 걸로 오르셨네요 그러니까 뭐 딱딱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 제 핸드.. 제 카드를 네 해서 한 거죠 보통 이제 책받침 같은 걸로 많이 했었죠 맞아요 해보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했던 거 같아요 갑 갑 30원이라고 써있네요 갑 30원 네 30원 여기 갑 30원 그리고 옆에 이거를 득점되는 대로 하나씩 올릴 수가 있어요 1점 넣었으면 한 개 이렇게 점수도 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추억의 게임 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 50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더 떨어졌네요 가격이 그러게요 이게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네 처참하네요 아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한 2,000원에 팔더라고요 아 인터넷에서 네 그러니까 30원에 샀으면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네요 그치 이거 좀 뒤로 할까요? 네네네 뒤로 네 그래서 세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자 가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네 한번 해보시죠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하시겠습니까? 빨간색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빨간색으로 자 이쪽을 집어넣고 네 성공을 하시면 됩니다 방송에 보이나? 네 안보이나? 안보여도 뭐 네 어쩔 수 없죠 몇 골 할까요? 한 골? 일단 한골로 해볼까요? 네네 빨간색으로 네 어 이래도 제거죠? 그렇죠 살살살 네 살살살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살살살 맞아요 지금 얍성한가요? 아 자 홀키퍼 앞까지 왔는데 네 판단하시겠죠 흐흐흐흫 슛 하겠습니다 네 홍병발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갔네요 나갔네요 빨간색으로 다시 왔어요 네 제 손 맞고 나간거 아 그럼 여기서부터 네 저는 이제 키퍼 키퍼 부터? 아니 여기 이제 아웃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 빨간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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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케이 근데 이거 선수한테 안 닿으면 자기꺼라고 하면 네 너무 유리한데요 이게 선수가 의미가 없는데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안 들어가죠 자 해버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슛 아아 아아아아 아름없는 볼 네 아시죠 네 어제 제 아들이랑 해봤는데 생각보다 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어우 아저님이 이런걸 같이 또 많이 같이 해주시나봐요 네 나가 하면서 한번 해주죠 오어우 recognise 오어우 아 떠난색 제가 빨간색이기 땜 오어우 오어우 들어왔어요 들어갔어 들어왔어 제가 이긴거죠 아 green 아경선수 아 게임 너무 넓아지는 clearly 아 게임 이런 게임 게임은 완전히 선수시네요 이제 보니까 野제 checked 크흐핳흮羽 왜요? 아직 다 해야 돼요 저도요? 안하면 안üp 나요 알겠습니다 사셨는데 아 다시 넘는거에요? 네 이게 빨간색에 하면 되고요 여기에 닿으면 아웃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안 닿게 둬야 되는거죠 선수가 안 맞아도 넷볼이에요 황대방 선수가 안 건드리면 저는 빨간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메인 오브 게잉 풋볼 메인 오브 게잉 풋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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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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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口 아 아까 뭐라고 했는데 covenant 뭐 30원이에요? 아니 21,000원 ЕН alan계 오오오오오 dice 뒤로이오 네 좋아요 썰쭉 다시 갔다가? 여기서 넣으면 되지 한골 넣기거든요 쉽지 않네요 잘해놨죠 튕겨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 때맞고 나왔잖아요 각도만 잘 잡으면 나갔어 제가 오 오 오 아 이렇게 잡힌 거예요 안 들어가면 흔거가 잡아야지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해봤을 테니까 그죠? 어 걸렸다 걸렸어 핸들인데? 오케이 어?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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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근 여기에 많이 걸려 그러네요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자 이병건 팀 어 걸렸어 걸렸어 빨간 팀 갑니다 자 드리블 드리블 짧게 짧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이거 보네드 플레이 오 오케오케 자 최고민 선생님 어 걸렸는데 저거 폴리퍼 잡는거 아니야? 아아아아 자 갑니다잉 자 빨간 팀 갑니다 아아 아아 아 힘이 안좋아요 오케이 옆으로 해서 패스하고 아아아아 율일한다 율일한다 골키퍼가 너무 잘하네 골키퍼가 제일 바빠지 골키퍼가 국대네요 국대 오케이 오오오 야아 오오 옆으로 해야지 옆으로 거기서 거기서 갑도가 제일 좋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로켓트슛 아니 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골키퍼가 골키퍼가 아니 어떻게 해 왜 왜 왜 아쉬워해요 왜 왜 아쉬워해 그럼 어디 있어요 너무 아쉬워 의도가 너무 사악하네 골이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무철게 실수를 하잖아 아아아아아 그럼 저희 둘이 한번 해 누가 제일 못하나 스위치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공격 가위바위보 자 노랑팀 이게 카메라에 잡혀? 안 잡혀 우리만 재밌어 그리고 여기 지금 빛이 하이라이트가 져가지고 이거 그냥 편집이네요 흑다면 즐거우면 됐지 뭐 불을 좀 끄고 하자 여기 압텔이 하나 아 그럴까? 어 끄면 될 것 같은데 오오 훨씬 잘 보여 훨씬 잘 보여 오 그러네 훨씬 잘 보여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제 건 아닌데 내가 스냅바 위에 붙어있던 거야 아아 이거 이게 모기가 있네 아 보여 공포특집이래 아 이거 그거 같다 야간 야간 경기 자 이거 앞에서 슛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갔어 골키퍼가 잘 맞네 골키퍼가 잘해요 골키퍼가 국대급이에요 거의 오우 맑은색 이제 좀 아우 에임이 안좋아 이 바닥이 여기가 골키피네 아 키피네 아 나 노란색이죠? 네 짧게 짧게 드리블를 짧게 짧게 하는거야 아 어 이게 선진 시스템 거봐 짧게 짧게나 이렇게 된다니까 선진 시스템 걸려라 여기 걸려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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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골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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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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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개발이에요 선진 선진 왜 이렇게 개발이야 제가 오늘 짧게 짧게 기념품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공이 너무 손님 오시면 해야겠다 공이 너무 이게 삐뚤삐뚤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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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최고민습게임 다 놓고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너무 야 얌생처럼 이건 뭐냐 그 아아아아아아악 또 말했어 얌생처럼 해놓고 그걸 못해? 아유 자 갑니다 이 본인도 얌생이 났지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 똥뽀 문전 연결성이 아 문전 그 결정력이 콜결정력이 떨어지네요 오우 씨 깜짝이야 내가 뺄을 뻔 같이 잡아버렸어 이어면 잡아버렸어 아 잡힌거야? 이게 나름 꼴로 IK thrists 이게 나름 쳐다보ik 이쪽으로 가야겠다 넉 오오오오 우와 나 중거리 썼어 오오오 생각보다 이게 팽팽한데요 두 분의 실력이 iew Ask null 좋았서 좋았서 좋았 했어 어우 골과러봐봐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 말하면 노란색 잡죠 노란색 잡죠 자 갑니다잇 들어간다 말고 등장 땁아 아아아아아ㅏㅏㅏ 야아 흐흐흐흐흐 facade 오케 여기까지 바로가서 오오 거의 원샷 킬인데요? 오 각도 좋고 아 여기선 넣어도 되는데 어? 그래요? 안 닿았으니까 오 거의 그냥 이기는건데요? 거저지 거저 이걸 못하냐? 날 셀래? 왜? 재밌는데 왜? 왜 까칠해요? 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지금 두 게임이 더 남았어요 너무 지대된다 자 갑니다잉 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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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꼴대 앞에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건 넣어야지 아 닿았어 닿았어 꼴키파 닿았어 안되려 뻑찌기 할까 뻑찌기 책 이거? 동전이 없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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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찌기가 뭐에요? 판찌기 판찌기 라떼 게임인데요 모르세요? 아 저 몰라요 아 저희 라떼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또 그걸 한번 또 해봐야겠네 그거 사행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지를 많이 했어요 서로 한번씩 라떼 한번씩 가죠 네 아 살았어 살았어 아 자꾸 날라가지 내가 세게 해나봐 아 진짜 왜 그렇게 못해 응 응 응 잘 보이나 근데 이거 나잉 색깔을 바꿔야지 이게 화면이 잘 잘 되겠다 네 이걸 확대해가지고 키워도 되겠다 어 나간거야 뭐야 아니 살았어요 살았어 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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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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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진짜 다리를 딱 뺏었어 어 어 어 어 아 걸렸어 땄어 땄어 왜 내 눈치를 슬근슬근 내 눈치를 아 또 화낼까봐 아이 본인한테 좋은건데도 막 화를 내 왜 꼴 못 내면 좋은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근데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되게 좋잖아 보통 몇시까지에요? 네? 보통 몇시까지 보통 이제 저녁밥 먹 먹고 좀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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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오라고 안했어 본인이 갑자기 전화 아니 그 어차피 밤에 카툭해가지고 나 가도 되냐고 자기 주 자기 주식에 관심 많은 자기 가도 되냐고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씨 걸렸어 에이 이런줄 몰랐어 내가 오라고 아니 얼굴이 왜 내가 심지어 시장님한테 얼굴이 너무 안좋길래 왜 안좋길래 내가 심지어 그리고 전에 한거 봤어요? 강의? 봤어 아니 봤대 대충 봤대 아니 중간중간에 그냥 약간 좀 그런거 하하하하 짤막한거 봤지 편집된거 거의 지금 오징어게임 그 참가자 합숙하는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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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승부차기 옆면에서 하하하하 자 요번에 요거 들어갑니다 네 요거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핳 ợ 요기여기 하하하하 에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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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페널찌인데 거기서 드리블을 해 하하하하 아니 이제 할려고 이제 할려고 아니 이제 할려고 이제 할려고 할려고 한 게임 하나만 넣으면 가는 걸로 합시다 하나만 넣으면 이기는 걸로 갑시다 제가 이 게임에 끝을 내렸습니다 한 방에 그냥 딱 이러버렸어 아니 왜 억지로 아니 억지로 왜 아니 억지로 이러버렸어 이러버렸어요 진짜 있어어 있어요? 없네 아..있어? 아니 억지로 왜 날려요 아니요 억지로 날린거 아니에요 이 구간을 지나가야 해서 여기서 걸려요 세게 안하면 그리고 세게 하면 날라가고 오! 내가! apo waist 이게 뭐라고.. 형은 좋아해 아니..성 dană 이렇게 가야지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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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세번째 게임 아 이제 네번째 게임 요번에 이제 징정 아 감사합니다 요것도 징정 그럼 이제 라떼게임 저희 라떼게임도 한번 해보시죠 네 편치기 편치기 뻑찌기 동전있어? 아 글씨죠 어떤 뭐랄까 이 신구의 어떤 만남이랄까요 신구의 만남으로 해서 저희도의 어떤 라떼게임도 아 이거 축구게임이 누구의 만남이라니 네 신구의 만남입니다 신구의 만남 음 축구게임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아 아 상상외로 네 접전이었네요 네 나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깐요 어제 그럼 게임을 다 해보신거에요? 한 번씩 다 해봤죠 네 트라이어 에러를 한 번씩 해봤죠 오랜만에 이렇게 아 우리 아들이랑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 새로운 그런 옛날의 아이템들을 몇개 더 개발해서 오징어 게임 측에 전달을 해야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좀 어디 중간에 연락할때가 있나봐 아니요 이제 뭐 저기 유튜브 이렇게 하면 퍼져나가겠죠 누군가 보겠지 아 그럴게요 네 아 근데 나는 아까 이거 이거 저기 이거 이거 하는거 아 예 알까기요 다 잘하실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아 알까기 사실은 저는 바둑알로는 좀 잘하는데 음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지형 아무래도 좀 약간 바닥이 좀 이게 좀 빳빳한 데서 좀 하는 편이라 제가 항상 네 한 번에 또 기회가 되면 최고민식게임 2탄으로 흐흐흐 책 선생님 책으로 하면 안되죠 아 좋아요 네 해요 아니 선생님 책으로 하면 안되죠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건 안돼요 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선생님 책으로 하는거 아니야 왜 내 책이 있어 다른 책이 있어 계동민수님의 책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 이거요 책을 책 위에다가 동전을 놓고요 네 다 똑같은 면을 놓고 네 손방을 쳐가지고 네 바뀌면 바뀌는거를 네 바뀌는걸 가져가는건데 다 똑같이 바꿔야돼요 어우 엄청 어렵네 그렇죠 오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거의 압금낭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러니까 다섯명이 백원씩을 거는거죠 빙탕으로 했는데 빙탕으로 빙탕으로 했어? 좋아 좋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백원씩을 놓고 이제 한 번에 다 뒤집어져야되는거에요 다 똑같이 아이 또 꺼야겠다 똑같은 모양으로 네 백원장이 잘 보인다 아니 동전이 잘 안보인다 그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전을 딱 놔요 응 넣고 제가 이제 자기가 살짝 이제 쿠션을 좀 만들어주면 좋죠 응 개안한 다음에 네 하나 둘 이러면 안되는거구요 네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 책이 너무 좀 약간 살짝 구겨야 됩니까? 구겨야죠 구겨야죠 살짝 구겨야죠 살짝 이렇게 좀 책이 약간 구겨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포서가 잘 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밖에 안 뒤집어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우리 이거 날 새겠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가지 룰이 있어요 네 넘어가는데로 가져가는거에요 아 근데 이제 암방으로 해서 암방으로 달궈가는구나 아니 이게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네 아 이거를 소리가 너무 크다는데 아 역시 과감하게 아 그렇게 에야를 에야를 놔줘야죠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이런게임도 했었는데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몇명 남았지 아 알아요 펼쳐가지고 펼쳐가지고 그건 저희끼도 했었어요 네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교과서가 이렇게까지 두껍지가 않아서 아 아 거의 뭐 전문가입니다 아 저는 안했습니다 사실 옆에서 하는거만 보고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안해봤어요 맞아요 이거를 지금 이순신 장군이 님이 계시잖아요 다섯 분이 이거를 백원으로 바꿔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섯개 넘어가긴 불가능하겠다 근데 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잘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뭐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해 혼자 해요 혼자 어 대국을 준비하는거죠 근데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선생님 오셨는데도 이 지랄하다가 걸려서 그래서 너 이거 하는 애들 누구야 그래가지고 줄줄이 엮여가지고 교무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중줄이 엮여가지고 아 이게 이게 하는거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행성이네 사행성이죠 그냥 돈을 따먹는거니까 돈을 따먹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있는 동전의 숫자만큼 참여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씩 내세요 하나씩 내보세요 거의 세개로 하는거에요 그럼 세개로 하는거죠 거의 마카오네 어린시절 이게 사실 세개로 할까 세개로 세개로 할까 세개로 제가 먼저 싹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두개 두개 하나 없어 하나 없어 건드면 안돼요 건드면 안돼요 건드면 안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하는거에요 이 상태에서 하나만 뒤집어주면 되네 그쵸 그쵸 요거를 집중적으로 요거만 탁 하는 애들 그치 여기 있어 아하 지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접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형을 바꾸는건 괜찮아요 아 이거 종 corteggio심 조 corteggio심 과감하게 쳐야돼요 과감하게 오! 아 가운데로 와 가운데 가운데 x2 오! 오오오오~~ 해야아 진чив 와어iem 가져갈 때 이제 하나만 남겨놔요 쿨하게 아 그래요? 그러죠 자기들까지 하나 내야 나머지가 이제 딱 놓는거죠 오늘 여기서 저기 새로운 적성을 찾았네 게임을 하시네요 이제부터 게임민수님이라고 게임민수님이시네 주식도 게임이에요 그러네 맞네 일종의 머니게임이죠 이야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뒤집힌다는게 자 이기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네 하나 뒤집어 가위바위보 어? 택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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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백원을 보통 이렇게 하면 구타를 당합니다 그래요? 구타를 당하거나 백원을 넣거나 근데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작을 해요 타작을 얘를 뒤집어주면 얘를 안 뒤집어주면 와 셋 다 뒤집어주면 아 다 넘어갔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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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뒤집어주면 아이고 게게게게게게 게이 어렵네 이게 게이 아이씨 아이씨 지금 잠깐만 백을 백으로 만드는거야? 그렇죠 이거 백으로 아무거나 아무거나 똑같이 아 오케이 게이 게이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만 아 아 아 아 야이 어렵네 어렵네 어 아 이겼네요 이야 하나만 이겨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까지 다 잃을 때까지 아 다 잃고 아 저부터죠? 네 아 그쵸 그쵸 뭔지 알고 저 압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거 내일부터 녹아서 볼라겠는데? 가위바위보 어떤거에요? 아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요거를 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아 이게 그렇군요 소리가 쿵쿵 들리나보다 그러면 최종우승자 최종우승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게임이 있었구요 단한 게임 제가 어저께 게임은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했어요 어우 이거 뭐죠? 저 처음 만들어본건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 아 달고나를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진짜 제조하신거에요 진짜 야 이거 이걸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직접 볼게요 그걸 고르면 되나요? 네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뜨거운데요? 이야 우와 문어 이거 근데 이게 달고나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탕인데요 아 소다를 안 넣으시고 만드신거 같은데 제일 쉬운거 골랐어요 만들다가 맛이 아니 떨어졌어 갖고 오다가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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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게 이게 여시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이걸 여시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거 같은데 이걸로 팔명한 사람도 죽겠네 아니 무게가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것도 있어요 거북이 아 직접 만드셨다는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걸 만들면 되나요? 네 선생님도 하나 하시면 아 그 쉬운 것때만 고르셨어 아 이거 어려운거 야 이거 어렵다 해마는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건 어디선 하신건 이건 너무 어려운건가요? 아니 이거 이렇게 두꺼워 이거 인터넷으로 이게 이제 빵틀이에요 빵틀 후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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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이걸로 네 저는 몰라하지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이런거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해마 네 여기 있어요 이거 요거 요거 근데 이걸로 안될거 안돼 두꺼워 이걸로 이거 택도없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깨지면 죽어야죠 죽어야죠 죽어야 되나요? 떨어지면 나가기 집에 가기 아니 혀 바닥으로 해도 될게 아니라 지금 이로도 안돼 아니 혀로 녹이면 돼 아니 이로도 안돼 이로도 안 돼 해면 된다니까 저도 해볼게요 저는 이거 개거든요 개 이거를 근데 이거 네 집에서 만드실 때 네 사모님께서 보셨나요? 안봤어요 아 맛있네요 근데 네 되세요? 돌아가셨네 그게 아니라 어 아퍼 이건 그냥 사탕인데 이거 이거 될게 아니네요 아니 그래도 저는 달고나로 하셔도 될게 아니네요 저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지만 달고나 맛도 아니야 그냥 사탕 맛이야 그냥 그냥 설탕 소다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소다 넣었어요? 소다 안 넣으신 거 같은데 소다 안 넣으신 거 같은데 소다 양이 너무 적어요 나 이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이빨 아파 소다를 아주 조금만 넣으라고 그러던데 아 아니 근데 이게 양이 크니까 이 정도면 소다를 꽤 넣어야 돼요 음 그렇군요 네 맛은 있다 사탕으로 네 네 아 아 이제 설탕이 들어가니까 훅 즐거움이 올라오네 그 교두민수 선생님은 가장 최근에 화를 내보신 적은 언제 교두민수는 아니에요? 교두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최경수님께서 반은 어저께나 했죠 왜요 왜요? 저희 아들한테 아 나가라고 해서 응 나가라고 해서요 음 왜 나가라고 했나요? 어 일단 아빠가 들어오면 잔소리부터 하니까 어떤 잔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어 저는 이제 성실하게 살아라 아들 좀 밥성실한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들어오셔서 성실하게 살라고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좀 싫을 것 같은데 저도 꼴댕이 해도 괜찮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오셔서 꼴댕이 해도 괜찮다고 맨날 이렇게 핸드폰을 즐겨보니까 음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슈가 있어야잖아요 뭐 성적표가 안 좋은 날 꼴댕이 해도 괜찮다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방에서 쉬고 있는데 꼴댕이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아니 시간이 들 때마다 정신교육을 좀 해 주고 싶어요 정신교육이요? 네 왜냐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일하다가 아 그래서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아빠가 딱 들어가면 나가 이러는거죠 그래서 아빠 이제 정신교육하러 왔다 아 주말에 주중에는 아버지께서 너무 늦게 들어와서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주말에만 딱 와가지고 정신교육을 하려고 하니 아드님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날 것도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 또 학원이 이제 중학생 되다보니까 늦게 끝나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밤 10시에 붙잡고 11시에 붙잡고 정신교육 하기도 그렇고 정신교육을 안하면 되잖아요 정신교육이라는게 대체 뭐죠? 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교육이 대체 뭐예요? 정신교육의 의견은 뭘까요 대체? 반박자로는 네가 네가 뭘 먹고 살아야 되겠니? 밥을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 아 직업으로요?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래서 직업으로 네가 했으면 하는 것들이 뭐야 그러면 관심 없어 이러면 이제 왜 관심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꼴등을 한 아빠가 네가 공부 꼴등해도 괜찮아 하지만 성실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아드님이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디서 그렇게 딱 성적이 좀 안 나오나봐요 성적은 사실 상관이 없지 성실해도 성적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제가 50대인데 네 굉장히 이제 바쁘게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바쁘게 사는데 어 아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항상 보면 안 바빠요? 안 바쁜 거 같아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응 과하게 바쁘세요 맞아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덜 바빠 보이는 거지 아들도 바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바쁘시게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덜 바빠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금쪽이 상담소인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 어떤 사람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제 아들한테 아빠의 그런 관심과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다보면 이게 잔소리가 되고 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달 방식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떻게 잘 하셨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없는 자원을 짜내고 짜내고 거기서 또 이제 최고의 그거를 이제 뽑아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경험을 하면은 기준을 이제 높이 잡으셨구나 이게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좀 안타까우신 걸 수도 있겠죠 아 그쵸 근데 쌍둥이라면서요 애드님이 두 분 다 그래요? 그렇죠 중2병이 이제 둘 다 둘 다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애들이 한 6학년 되다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화로써 주말에 많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랬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잔소리로 계속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성실을 해라 주로 이제 성실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제 그렇죠 저는 공부는 꼴등해도 좋은데 꼴등한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예를 들면 특정한 그런 분야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머리를 잘 할 수도 있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게으르면 네 그런 기회들이 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성실하게 놀아라 즐겁게 놀아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 놀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조금 세워서 놀면 더 즐겁지 않겠니?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계획을 세워서 논다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 어 산책을 한 시간씩 하자고 그래요 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아빠랑 무조건 한 시간 산책이야 산책 너무 좋죠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산책은 사실 노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랑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아빠 생각도 전달해주고 뭐 이러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귀찮은 거지 아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산책을 안 가니까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아 근데 또 저런 선배님이시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게 한 6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와요 음 네 그니까 그전까지는 되게 순둥순둥하고 말잘듣던 애가 이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어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약간 이제 들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어 예 아직 그 예비아빠 예비아빠 입장에선 성실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지점에서 이 예를 들면은 네 놀 때도 놀 때도 성실하게 놀아라 어떻게 놀면 좀 성실하게 놀 수 있는 걸까요? 그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뭔가 노는데 조금은 예를 들면 같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네 아빠랑 다양한 걸 하고 싶은데 맨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열심히 노는 열심히 핸드폰으로 놀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저는 이제 애들이 소통이 없으니까 살이 찌니까 아 이제 좀 이렇게 몸을 좀 약간 많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결국 노는 건 아니네요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라 라는 거지 놀랄랑으로는 왜냐면은 그게 노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네 공무원을 하시고 아들한테 되게 엄격해서 어떨 땐 다가가기가 되게 겁났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를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던 계기가 서로 배드민턴을 치면서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 6시만 되면 깨워요 배드민턴 치러 가자고 아 너는 싫은 거야 아 근데 이제 아버지로 가서 배드민턴 치고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면 그걸 한 1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악 그 아오지에 대한 거리감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아 나도 해봐야 되겠다 배드민턴 치러 가자고 그러면 비전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똑같이 1년이나 유예기간이 있네요 아직 그럼 2년 동안에 시도가 좀 필요하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그래서 운동하러 가자 뭐 이러는데 잘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이런 컨셉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싸웠을 때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래요 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마주보면서 화해를 하면 안되고 네 같이 걸어가면서 화해를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계근무부대잖아요 사수부사수가 2열로 이렇게 가요 쭈르륵 투입할 때 사수가 계속 뭐라고 저한테 하면서 앞을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면은 이해가 더 쉽더라구요 네 얼굴을 보면 화가 화딱질이 또 나니까 너 너 초소가서 보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또 화가 다시 또 나거든요 얼굴이 왠지 표정이 또 보이니 뭐야 지금 내 말 지금 제대로 안 들어? 이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들한테 산책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시간씩 너의 고민은 뭐야 나의 고민은 뭐야 이런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사춘기라서 그런지 깊은 얘기를 잘 말해주더라구요 음 근데 원래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가 약간은 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수 한 어떤 울타리 안에 수컷이 특히 사회 무리 사회를 이루는 어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어떤 동물들은 포유류는 특히나 수컷이 대장하는 한 마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랑 아빠랑은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집도 있어요 집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또 약간은 좀 모르겠나 자립심이 좀 부족한 경우도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아빠한테 좀 객이고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보면은 나중에 됐었을 때는 어느 날 되면은 결국은 왜냐하면은 세대가 이미 다른 다른 세대에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빠 말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그럼 결국은 이 아들의 얘기가 더 맞을 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 울타리에 있어서 약간 좀 그게 저는 중학 저도 한 중학교 1,2학년 때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개겼던 그 느낌의 어떤 지점들이 그래서 그때 본인이 맞았어요? 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맞다는 것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 꼭 하루에 한 번씩 껴안아 주려고 해요 아 별로 안 좋아할텐데 네 많이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모든 이게 뭐 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뭐 사춘기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대화라는게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쵸 좋은 말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되지 어 너무 해주고 싶은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아이가 해동된 사음에 해야지 이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게 전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너무 좋은 말인데 지금 듣기 싫어하면은 잔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잔소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냔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진짜 시잘대기 없는 얘기 있잖아요 전혀 도움 안되는 얘기 뭐 뭐 그냥 뭐 농담 따먹기 뭐 가쉽거리 뭐 연예계 이야기 뭐 그냥 진짜 말도 안되게 게임 이야기 뭐 그걸로 한 세시간 네시간을 놀다 보다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되고 했을 때 하는게 음 그러면 되게 조금은 괜찮더라구요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껴안으면은 급발증이죠 에이 비장에서는 특히 또 이제 애는 지금 사춘기라서 막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또 괜히 쿨한 시기잖아요 뭐하면 괜히 쿨하고 감정표현을 세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A면은 끗끗해 Z로 말해버리는 중간 얘기를 안하고 그냥 급발진해버리니까 당황스러우시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나도 게임을 조금 해봐야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해봐서 그건 진짜 도움되요 네 소영이랑 얘기를 저도 이제 하면은 게임 얘기를 하면은 계속 끝도 없이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게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게임 을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당연히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배드민털을 치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맞아맞아 산책해서 나가는데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게임이 더 재미있게 돼버리니까 그치 게임 얘기를 하면서 뭐 걷는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걸 조금조금 소프트하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사실 저는 맞아요 게임을 안해봤거든요 네 뭐 살기 바쁜 것도 좀 있었고 어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랑 좀 다가서는 의미에서 게임도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스타크래프트를 사람들이 엄청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스타크래프트였어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해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들을 그 게임 좋아하는 그런 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보통 모바일 게임하니까 모바일 게임 뭐 게임하는거 뭐 보통 뭐 쿠키런이라던지 뭐 중학생이면 브롤스타즈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 뭐 캐릭터 같은거 설정 같은거 얘기를 하면은 꽤 많이 되지 않을까 저도 모르겠지 근데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하면은 대번 눈치채요 뭐지? 어서 무섭고 왔나? 이런 느낌이 아마 그 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뭐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는 않아서 잘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약간 연애하는거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대인관계를 저는 항상 약간 연애를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젖어들듯이 누구와 얘기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왜냐면은 보통 특히 이제 저도 아저씨지만 내 페이스에 사람들이 끌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내 페이스가 이미 난 너무 내 삶을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페이스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데 그 페이스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보통은 그게 보통은 대부분 다 그게 정답인거 같고 저도 그 근데 굉장히 그 선생님이 그 자녀분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높은거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뭘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단계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으신가 네 그래서 또 뭐 그때는 약간 조금은 좀 거리를 더 주는 것도 나는 또 어차피 뭐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아예 안해버리기 그니까 안해버리기 그냥 봉천동처럼 집에 불레잖아요 그때는 중학생 아니었어 아니 떨어지지 않게 그 거기 앞에서만 서있으면 되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절벽에 절벽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서 지켜만 주는거고 항상 여기까지 오면은 아빠가 항상 이따 정도에 어떤 그 바운더리만 주는거고 평소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저는 이것도 그냥 어렵지 어렵 어렵긴 어렵 그렇지 왜냐면은 어렵지 어렵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 라면 부셔서 많이 드셔보셨어요? 제 시야에 뭐가 보이는데 차마 예 아니 내가 오늘 라면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네 라면은 좀 그렇고 항상 컨텐츠 준비해 오시면은 그거를 꼭 끝까지 모든거를 투어를 하시는 성격이 있으시군요 요즘 이게 브랜드를 보여드리긴 그렇고 요즘 이거 부셔먹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아 어렸을 때 스트레스에 좀 풀리세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 추억의 맛이라 네 제가 좀 불찐이라니 사람들이 말이야 네 고급자야 그래서 이런게 불찐이다 네 이거 저기 집에 제 방에 한 10개 있어요 혼자 드시나요? 권해보지만 안 먹나요? 아들내미도 가끔 가져가고 원래는 이게 저 어렸을 때는 그 신라면 삼양라면이었죠 삼양라면을 쪼개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군대에서 뽀글이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뽀글이 그냥 가끔 그냥 가끔 집에서 먹어요 저는 철책에서 1년 근무를 했거든요 철책 부분에서 근데 거기는 저녁에 야식으로 라면이 나와요 그냥 라면이 근데 안 끓여 먹고 대부분 뽀글이로 해 먹거든요 뽀글이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굴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뽀글이를 한 6개월 먹으니까 이게 이제 장염이 걸린 거예요 아 뽀글이를 오래 먹으니까 장 먹겠더니 네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린 거죠 장이 뽀글이 때문에요? 네 환경호르몬이 장이 안 좋나요? 환경호르몬이 그렇게 안 나와요 라면 자체가 맞아요 아니 여기 여기 겉에 그러니까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를 100% 끓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먹다보니까 또 라면을 계속 먹으면 또 장에 약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 임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면만 먹고 근데 뽀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뽀글이 냄비에다가 제대로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익히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뽀글이는 약간 덜 익거든요 뽀글이는 약간 덜 익거든요 아 한 3개월 고생하셨어요 근데 밀가루가 덜 익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다 익혀져서 나온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미 다 튀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익은 건 문제가 아니고 아 근데 3개월을 고생하셨던 장염은 아마 다른 영향이었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렇게 이제 뽀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책상 밑에 이렇게 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짝꿍이랑 이렇게 이제 선생님 필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먹고 누르고 있다가 선생님이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이렇게 이제 먹었었다고 이렇게 이제 걸리면은 이제 기오는 날 먼지가 보이게 맞죠 저희 때는 먼지가 발생하는 게 저희 때는 이제 맞는 것보다 교문에다가 매달아놨습니다 어떻게 매달아요? 교문이 이렇게 크잖아요 길잖아요 짖었어요? 교문에 매달려서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아 그럼 쭉 떨어져서 오징어처럼 쫙 떨어져 있어요 아 근데 어 위에 상이 탈의 시키고 어 그럼 교문이 차갑잖아요 몸이 엄청 차가워요 야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어떤 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했을까 범찬동이라는 야 그런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그 교문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있다 보면은 교문 자체가 겨울인데 따뜻해요 호연찌개를 기르는 거죠 그렇죠 저거네요 그 저 베이프 순웅이네요 이렇게 엿 붙여놓듯이 아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요 어 생각보다 이게 맛있더라고요 옛 추억도 나고 끓여서 드셔보셨어요 이거 끓여는 안 먹어 봤어요 맛없어요 끓여서 먹지 말라고 쓰였어요 아 진짜요? 네 끓여서 먹으면 안 돼요 끓여서 먹으면 이 스프가 들어가면은 맛이 되게 아 얘가 녹아버린데 얘가 이 면이 녹아버린데 아 그래요? 나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하면 되긴 하는데 스프가 간이 되게 약해 끓이면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건빵도 엄청 많이 튀겨먹었어요 드셔보셨어요? 건빵을 튀겨가지고 네네네 튀긴 다음에 설탕을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건벅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우유 네 우유를 그 건빵에 넣어요 네 그리고 녹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녹여서 거의 이렇게 죽처럼 먹으면 그 식 뭐죠? 식빵 이렇게 죽처럼 되듯이 그렇게도 많이 먹어요 검프레이크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 네 은근 맛있어요 추억이 되게 많으시네요 여러가지 네 이거 군대였을 때 장교시지 않았나요? 아 장교였는데 또 그러니깐 아니 장교였는데 이게 최전방이니까 사실 병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먹는 것 자체도 비슷했고 또 저는 이제 그 저 군대 생활할 때 임진강이 범람을 했어요 장마가 하도 져가지고 임진강이 범람하면서 휴전선 철책선이 무너졌거든요 철책선을 3개월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새로 세웠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장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접받고 일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만의 생각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병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야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병이 아 저한테? 네 그럼 죽죠 그 당시에는 대접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위개질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 언제 1단계 수 가요?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끝난 거야 몇 시에요? 끝났어 6시 47분? 선생님 학생이 자꾸 정해요 끝나는 거 끝난 거 아니었네 이제 1단계 수 돼야죠 저 막 뜯어보면서 끝난 거야 하면서 저한테 막 어우 배고파 맹짝인가? 왜 왜요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 왜 아파요? 진짜? 병원 가더라도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진짜 아프신 거 같은데? 네 진짜 아파요 근데 오늘 안 끝나면 다음 클라스 때 또 오시는 거예요 클라스? 또 있어요? 아니 이 클라스가 안 끝났으니까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응 집중력을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중력의 한계가 4시간 4시간도 사실 안 되죠 보통 진짜 지금 많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편이고요 옛날에는 한 진짜 한 20분? 20분 정도 지나면 막 발작을 하고 발작을 어떻게 하나요? 막 한 번 보죠 오늘 오늘 한 번 봅시다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아 이걸 짤로 이제 이미 했는데 제가 진짜 오늘 저와의 승기다 최고 신기록 오늘 신기록을 세웠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덕분에 네 제가 어떤 집중력의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김정환 작가님 왜요? 작업실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클라스 만약에 오늘 그냥 끝난다면 이대로 끝난다면 네 1단계부터 1단계부터 왜 째려봐요 선생님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내가 원래 눈이 재수없는 눈이라 저를 쳐다봐도 사람들이 째려보는 줄 알아 진짜로 아 눈 못 맞추겠어요 무서워서 진짜로 진짜로 그냥 괜찮아요? 말을 해도 돼요? 뭐가요? 선생님 자꾸 저 째려봐요 아니야 안 째려봤어 왜그래 무슨 소리야 합정의 작업실 아 합정이에요? 오 가깝네요 어디있어요? 저 목동이요 목동이요? 아 저 마포 네 마포가 마포구 마포역 마포역 조금 멀죠 아니요 가까워요 아 그래요? 제 회사가 여의도니까 아 그래요 오퍼지만 코닫는 그래서 다음 1단계는 거기서 한번 아 저야 좋죠 왜냐면 여기서 하면은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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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다고 내가 꼭 매 가진 않아요 내 작업실도 그냥 방송도 안 켤게요 그냥 세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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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주식 차트 보면서 네 좋아요 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런거 아 그러면 마포에서 이렇게 작업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작업실에서 작업도 하고 에어비앤미도 놓고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필비를 어떻게 했나요? 제 작업실이라 그러면 이분 보내드리고 1단계부터 밤에 할까요? 아 뭐 저도 괜찮아요 들어갈까요? 네 어쩔 수 없죠 요즘 이탈을 자주 하시네요 저번에도 이탈하시더니 대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맞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대천에서 기차타고 현창으로 여기로 왔어요 아 대천에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취재를 하러 아 그래요? 가서 지금 작업 때문에 취재하고 이렇게 올라오느라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강인군이었네 맞네 제가 생각 못했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오늘만 날입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이 또 힘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섯 시간 해가지고 저요? 네 오늘은 근데 되게 컨디션이 좋으신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신나있으면 다시 계속 쭈그러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힘들다? 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기력이 보충되죠 그게 뭐랄까 어떤 신남 총진령의 법칙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전체적으로 신남의 어떤 그 용량이 다 같이 초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열 역학 제2법칙 맞아요? 몰라 원래 아까 마지막 게임은 두 개 남았는데 원래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거 야 이건 또 어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거 이건 해야죠 야 이거 승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이거 진짜 미쳤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게임인가요? 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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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아 저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는 이거 가지고 많이 벗었어요 아 유치원 때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몇 안 되는 장난감 사준 게 이게 아니었나 이게 한 한 30원 했던 거 같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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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테이스트로 아직도 나오네요 그러게 그때 그 테이스트 그러니까 야 이게 아직도 그 주형이 주물이 그대로 그걸 그대로 쓰나 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시합도 하고 초등학교 때 약간 이 이 색감이랑 이런 것도 색소도 일부러 이렇게 쓰나 봐 약간 좀 약간 쨍하게 쨍하게 쨍한 느낌이잖아 쨍한 느낌 사실은 색은 한마음 먹으면 좀 더 그럴싸한 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굳이 아 이게 쨍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갑자기 듣는 게 아닌데 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또 전달되지 않을까 아 왠지 왠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풍 작가님 오실 때만 항상 클레임이 들어오거든요 아 제가 올 때마다 클레임이 들어가요? 울려요 목소리 여기 통이 울린 통이 있어서 통이 되게 울리는 쩌렁쩌렁해요 맞아요 우리 작가님은 얼마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자주 자주 뵙는 거 같은데 저는 뭐 대중 없이 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 여기 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는군요 그러고 노는 거죠 그러고 노는 거죠 또 생업이 또 바쁘시면은 또 못 오실 때도 많고 요즘 또 통 안 오셔가지고 실제로 주우민 작가님하고 김북 작가님 되게 많이 찾으셨어요 사람들이 언제 오시냐 요새 체력 우리 저 체력 많이 좋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프로그램 대면? 네 아니요 얼굴이 지금 낯빛이 흙빛이 돼가지고 지금 더 안 좋아진 거 같아요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네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지 않나요? 지금 얼굴이 좀 색감이 좀 많이 지금 흙빛이 됐잖아요 시체색이죠 시체색 아니야 오늘 그래도 컨디션 옛날에 제가 왔을 때 이 정도 시간이면 이렇게 일단 말씀이 쫙 없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은 되게 말씀도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또 어떻게 또 놓치겠습니까 아 네 계속 주워 담아야죠 계속 제가 아 아 아 자 그럼 열심히 단계를 저는 나중에 편집된 방송으로 왜요? 무슨 방송? 편집된 방송으로 편집된 방송으로? 일단 0단계 단계별 어떤 etf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방송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이거는 뭐 안되겠는데요? 왜? 리학성이 너무 불량한데요? 싸 선생님은 두 눈뜨고 뜯어보고 계신데 퇴약시켜주세요 퇴약시켜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이러면 먼저 보내드릴까 이분이 지금 피곤하시기 때문에 너무 컨디션이 제가 안좋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너무 듣고싶은데 다음에 또 좋은데 그럼요 들어가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김풍 작가님은? 아니요 우리 김풍 작가님도 저는 안힙니다 저분은 제가 봤을때 꾀병이에요 아 그래요? 나이 먹으면서 꽤 맞는거 같아요 약속이 있으신거 같기도 하고 저분은 한번 그 그 뭐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대중이 인민재판 한번 해야됩니다 왜왜? 뜯어고쳐야되요 아니 근데 뭐 마인드를 뜯어고쳐야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보통 이제 그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고 민수게임에 시청 받아서 막간의 영화 또 최고 민수게임을 또 즐겨봤는데 아 이걸 못해서 아쉽네요 아 그래요 이거 다음에 또 뭐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룰위반이죠 은근히 은근히 이것도 스킬링 쳐주나 이렇게 할게요 아 그거? 어 그거는 이제 꼼수네요 꼼수 흐헤헤 전... 옛날부터 볼 때마다 이 생각이었어요 이거 설 설 설 설 땡기면 어떡하냐 이게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잘 안가요 재밌어요 집에서 해보면 네 아 이게 메이드 인코리아에요? 예 오 중국산이 아니군요 이거 5번 3번 기수 아 적도망 아 이것도 인터넷으로 팔더라구요 이건 얼만가요? 이게 한 4, 5천원 하는 것 같아요. 4, 5천원? 네. 이것도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막 다 가져도 될까요? 네. 추억의 게임들이니까. 또 아드님이 또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랑 해봤는데 재미있긴 한데 다음에 또 아들이랑은 내가 사서 하면 되니까 또 온 기념으로 이렇게 하고 책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근데 이 저기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더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저야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안 힘듭니다. 어, 의왼데요? 네. 저는 수업이 즐겁고 새로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한 1단계에서 7단계에 한 1시간 정도 되나요? 아, 그럴까요? 1시간 정도 뭐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오늘 칼을 뽑았는데. 그러시죠. 그렇죠. 네. 또 기다리셨는데.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네. 1단계부터 7단계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그 종목 분석 10단계도 한 30분 만에 했잖아요. 아,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 또 다른 게임인데요. 아, 볼링이네요. 볼링. 네. 이거가 마지막 게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레크리에이션 선생님이네요. 그러게요. 아, 제가 제 강의가 재미없으면 이걸로 대충 때워야 되겠다. 커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 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 하나. 이런 게 짜게 안 맞은 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꽂고요. 네. 요거를 이제 제가 해보...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다 꽂으니까 그냥 쉽더라고요.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임의로 상대방이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한 5개 정도 놓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굴리는 거죠. 굴려서 이걸 이제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지 음. 아니면 많이 넘어트리는 건지 음. 이거 10개를 해보니까 다 쓰러지더라고요. 다 넘어가요? 다 쓰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4개, 4개? 4개로 해볼까요? 네. 한번 먼저 해보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2개. 아, 2개. 저는 2개.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볼링이 네. 또 굉장히 숙련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3개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각도를 또 바꿀 수가 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아, 저도 2개네요. 아... 이게 승부가 안 나겠네. 혹시 이거 승부가 안 나면은 계속하나요? 룰이 또 뭐 추가 룰이 있나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5개가 제일 좀 아, 5개가 네. 5개가 제일 좀 그나마 이렇게 좀 네. 좀 승부를 날 수 있는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오, 4개. 이러면 4개. 이러면 거의 이긴 거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못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자. 자기가 맘대로 이렇게 놔도 되나요? 그렇죠. 아, 이렇게 앞에다 몰아도 돼요? 네. 해보세요. 이기면 되니까. 안 될 거 같은데? 4개. 네. 네. 아, 3개. 안 됐네요. 네. 이러면 저기 제가 이긴 거 되네요.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이렇게 했나요? 네. 이렇게 했죠? 네. 아, 4개. 어휴. 재능이 있으신데요? 저는 왜 3개지? 네. 그래서 이것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말 나온 김에 롤도 한번 할까요? 롤은 뭐예요? 리코브레전드. 아, 그거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번 해보시고. 전장도 하고. 전장 알려드릴까요? 아, 좋죠. 아, 네. 아드님하고 나중에 배워서. 아, 좋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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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대장도 제가 시작 할 때. 네. 아, 네. 초대 받으셨습니다. 좋아요. 주호민 작가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나 봐요. 아니, 들어가는데. 아, 이거를. 아닌가? 저거를 넣어서 그래. 잠깐만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아, 돌아왔군요. 네, 네. 그 저기 아까 그, 이거에. 네, 저 요거 요거 칩도 저기 안에 있어요. 최고민수 게임 세트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네, 요건 아니고. 이거 저 쓰레기통을 좀... 그래서 최고민수 게임 세트가... 네. 네, 천찰리에 팔릴 수 있는... 자, 오늘 그 ETF 7단계 종목 분석표. 오늘의 메인 7시, 저녁 7시. 5시간을 했네요, 우리가. 네, 식사를 근데 저녁을 안 드셔도... 아, 저는 아까 라면 먹었어요. 네, 저도 과자를 하도 집어먹어가지고... 네, 라면하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특히 그 쪽에 훅 올라왔어요. 그... 저... 달고나... 달고나가 은근 에너지를 많이 줘서... 네, 당이 당덩어리가. 네, 네. 그래서 ETF의 어떤 종목 분석 7단계. 우리가 7단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개요. 네. ETF의 기본적인 그런 개요를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 종목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ETF의 최근 3년간의 어떤 차트.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번째로는 ETF의 괴리율. 괴리율과 NAV를 한번 체크해보자. 다섯 번째는 3년 동안의 배당. 근데 ETF는 배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분배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의 분배금을 얼만큼 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ETF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까 우리 김풍 작가님이 2차전지 ETF에 대해서 저한테 방송 좀 오프되고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ETF를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초에 내가 매수를 결정하면 매수 시점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네이버 포탈에 보면 이걸 네이버 포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땡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땡겨도 됩니다. 네. 네이버 포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이 ETF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크하실 수 있게 네이버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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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화면을. 네. 그렇죠. 네. 이게 언젠가부터 끊겨요. 아 그래요? 마우스가 클릭이 막 이렇게 놓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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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좀 모르겠는데. 네. 아니면 밑에 뭘 될까요? 요걸 될까요? 책을. 책을 대면 좀 나으려면. 네. 아니 클릭이 문제라. 아 그래요? 어. 네. 좋네요. 네이버 화면. 아 예예. 아 보이네요. 이제. 조금 늘리면. 그렇죠. 여기 그 네이버 화면에 네이버 금융이라고 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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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서 네이버 금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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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금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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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금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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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TF라고 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ETF를 한번 쳐볼까요? 소프트웨어. 그냥 소프트웨어만 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라고 치시면 소프트웨어 ETF가 하나 나오죠.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나오죠. 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ETF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ETF의 계열을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주요 특징을 보는데요. 이 ETF 계열라는 거 보이시나요? 실시간 옆에 위에 보면 그거를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클릭하시면 이 ETF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ETF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빠르게 스크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X 한번 눌러보실래요? 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1,001억 원이네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시가총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상장 폐지될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니까 얘는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20배예요. 50억이 20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NAV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주식수 그러니까 17,205원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이니까 여기 상장 주식수 보면 5820,000 돼 있죠? 582만 주 정도 되는데 그거를 1,705원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곱하면 예, 그렇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에 이 개수를 더하면 곱하면 그렇죠. 한 1,000억 정도.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요. 1,1001억이 됩니다. 그리고 52주 최고, 52주 최저라고 나와 있죠? 52주는 1년. 1년 중에 19,935원까지 올랐다가 저점은 13,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거를 볼 수 있죠? 여기가 아니네요? 저기 선차태세 1년에서 보시면 그렇죠. 7월 정도에 19,000원대까지 갔다가 작년 11월 때는 13,000원대까지 해서 쭉 이렇게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지수라는 게 뭐냐면 fn가이드네요. 그러니까 fn가이드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지수를 추종하는 etf구나. 그래서 이 기초지수를 한 90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액티브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 이상을 소프트웨어 fn가이드 거래소가 아니고 fn가이드라는 곳에서의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초지수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 유형. 유형에 보면 국내 주식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 etf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이니까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펀드 보수가 0.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수수료를 연 한 0.4% 정도 이렇게 내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한 2-3% 정도 펀드 보수를 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etf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산운용사명이 써 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런데 우리는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산운용사명을 안 보더라도 이름에서 타이거라고 써 있는 걸로써 아 미래에셋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nav라고 있어요. nav. 이게 넷에셋 밸류거든요. 넷에셋 밸류는 뭐냐면 펀드는 기본적으로 펀드에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17,183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기준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17,205원이니까 11,178원, 183원보다 비싼 거잖아요. 지금 22원 더 비싸요. 네. 비싼 거잖아요. 22원 비싸요. 이거를 괴리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17,183원이어야 되는데 17,205원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고 그냥 투자하면 되겠네요?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17,183원 정도랑 얼마나 괴리율이 떨어졌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 투자 성공하겠는데 네이버 금융만 가면? 아니. 그런데 nav와 이 격차가 크다고 해서 예를 들면 nav는 18,000원인데 실제 주가는 16,000원이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nav보다 비싸면 좀 과소 버블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인기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좀 다르고 꼭 nav에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인기가 많으면 좀 더 버블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버블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인기가 꺼지면 이 nav 가격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괴리율이 높은 etf를 싸서 비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nav와 실제 매매 가격은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nav와 주가가 비슷하게 가요. 일반적인 etf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떤 버블이 끼거나 특별하게 과하면 크게 급등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수익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리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1단계 개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정보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한 번씩 체크해보면서 내용들을 1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환행지 종목이면 h자가 써 있을 거잖아요. etf명에 그러면 환행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싹 봤는데 대충 이 etf가 어떤 특징인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다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5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밑으로 좀 내려보실래요? 거기 조금 줄여서 내려보실. 화면 크기를 조금 줄여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실래요? 여기 보면 etf 주요 구성 자산이 있어요.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10종목 이상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상위 구성 종목 3가지만 보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엔시소프트를 담고 있네요. 네이버가 28% 카카오가 24% 엔시소프트가 17% 그러면 네이버 주가와 카카오 주가가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 etf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대로 네이버랑 카카오가 올라가면 이 소프트웨어 etf는 올라갈. 그러니까 이름은 소프트웨어인데 실제 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그리고 엔시소프트라는 게임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가 예를 들면 하한가를 가더라도 8% 비중만 차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하락해봐야 2% 내려가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가 하한가를 가면 30%를 차지하니까 한 9%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냐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컴투스가 1.58% 정도 차지를 하잖아요. 컴투스가 상한가를 간다 한들 별로 반영률이 높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3개 종목 네이버 카카오 엔시소프트만 집중해서 바라보자. 네이버만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이버를 클릭해보면 네이버로 넘어가요. 그러면 네이버의 아까 우리 투자 정보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PER이라든지 PBR 이런 부분.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버블 여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 상위 종목들에 집중해서 3종목만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구성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는 기본적으로 ETF는 10종목 이상을 싸고 있는데 상위 3종목만 한번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백을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40만 원이잖아요. 전문가들은 54만 5천 원까지 간대요. 이 목표 주가라는 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일 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목표지 실현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 숫자나 적어내면 되나요? 이거는 이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 몇 군데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60만 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디는 70만 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디는 30만 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 값들의 평균값이 54만 5천 5백 원인데 이 54만 5천 5백 원은 파서블. 그럴 수 있어라는 거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52주 최고가가 46만 5천 원인데 목표가는 54만 5천 원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실적이 약간 완화되거나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실적 네이버의 실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전 분기보다 약간 좀 흐름이 조금은 더뎌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제페토 이런 부분들 콘텐츠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좀 보여줘야만 이렇게 상승 곡선이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정부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위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 상위 세 종목들이 주가가 버블이냐 호재나 악재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에 굉장한 호재가 있다라면 네이버를 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ETF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인 네이버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ETF를 사는 매력은 뭘까요? 네이버도 있고 아까 이제 그 NC도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카카오와 NC와 네이버를 단돈 2만 원 17,500원에 세 종목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풍 선생님이 여러 종목을 내가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NC도 샀다. 그런데 그 세 개 산 거를 사실 이 비중만큼 내가 다 사는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에 4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에 40만 원인 네이버를 내가 일정 부분 담을 수 있는 17,500원에 한 30% 내가 17,500원이지만 그 30% 한 4,500원 정도는 네이버를 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 거죠. 제가 한 이쯤에 샀습니다. 한 이쯤에 샀어요. 아 네이버를요? 네.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아 그때 우리 만년이 행복하게. 아 잘하셨어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나요? 네. 잘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요? 손해를 더 못 벌어서? 더 먹을 수 있었잖아요. 아 주식 투자는 항상 팔고 나서는 더 올라도 속상해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속상해하게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내가 수익이 낫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한 10% 이상 낫잖아요. 진짜 무슨 고양이 똥만큼. 그래도 수익이 낫잖아요. 손해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속상해. 우리 LNF 한번 차트 쳐볼까요? LNF. 네. 여기 LNF라고 쳐보실래요? 아니요. 영어로 LNF. 아니 한국말로.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요. 네. 1년 한번 밑에 보시면. 1년. 한번 보실래요? 아. 3만 5천 원 작년이었던 게 23만 원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아. 붙임도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내가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3배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만 원까지 못 간 게 이제 속상하면 힘든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23만 원에 누군가는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8만 5천 원이니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속상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10만 원에 팔고 또 15만 원에 사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결국 운이 좋아서 23만 원대까지 오르면 좋지만 거기서 또 꺾이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도한 다음엔 절대 후회하지 말자. 이거 누가 샀으니까 기록에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매수를 한 거죠. 누군가 있잖아요. 지금 실전하잖아요. 그렇죠. 23만 3천 9백 원에 누군가는 샀을 거고 23만 3천 9백 원이 52주 최고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앞으로 최근 들어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슬라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에 좀 변곡점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던 거죠. 하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실 내가 못 샀다 속상해할 필요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내가 기회되면 또 있을 수도 있고 혹여 내가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정 per이 600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높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적이 계속 받쳐주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부분들도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우리 부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저는 2차전지 ETF를 샀네요. 그래서 여기 기업계열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실시간에?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죠? 동산은 2차전지 양극활물질. 양극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제품군들을 만든다. ESS라는 건 저장장치예요. 에너지 저장장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 7국군 군수님은 기분이 좋겠네요. 주식이 올라가서 이제. 주식하고 사실 상관없고요. 7국군에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7국군에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LNF의 어떤 실적 개선과 회사의 공장 증설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군수님은 갖겠죠. 왜냐하면 7국이 주식까지 올랐으니까 좀 매각을 해가지고 뭐 좀 막 뭘 짓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튼 투자를 받든가 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액션을. 그런데 이제 꼭 7국에 할 거냐. 그 부분은 또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7국에 안 하고 다른 지역에 하거나 해외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죠. LNF 7국하고 좋았잖아. 좋았는데 또 안타깝게 또 다른 데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면 다른 여러 지역들에 예를 들면 바닥 수출을 위해서는 바닷가 근처에 짓겠다. 이런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위 세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 혹여 매도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시 한 번 ETF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절임배추. 해풍 맞은 절임배추가 또 있습니다. 해풍을 맞으면 맛있나요? 바람 맞은 거라서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해풍. 자랑하는 거 보면 맛이 좋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뒤로. 아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였죠? 소프트웨어. 이거는 네이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NC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세 개를 좀 지켜보고요. 만약에 삼성 SDS가 구성 비중이 10%가 넘는다. 그러면 상위 세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높으니까 좀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여유가 되면 삼성 SDS까지 한 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종목의 주요 어떤 특징들도 한 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삼성 SDS, 펄어비스, 넷마블, 더존 비즈온, 아프리카TV, 컴투스, 사이버 결제. 구성 종목들 중에 게임주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소프트웨어인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더존 비즈온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결제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소프트웨어 ETF의 특징은 네이버와 카카오, 여기에 게임주, 그리고 어떤 IT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ETF 주요 구성자산의 오른쪽 끝을, 왼쪽 끝을, 오른쪽 끝이죠. 더보기를 한 번 눌러보실 거예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그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위로 조금 올릴 것 같고요. CU당 구성 종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0종목 이상의 나머지 종목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쭉쭉쭉 되어 있고. 그렇죠. 웹젠도 있고. 앞에서 10종목 이상의 상세, 어떤 ETF들은 100종목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바라보면서 우리가 ETF의 특징들을 한 번 체크를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일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가중. 여기 아빠 네이버 맨 위에 동일가중이라고 한 번 쳐보실래요? 네. 여기 동일가중. 동일가중이라고 하면 동일가중 ETF들이 있어요. 삼성그룹 동일가중을 한 번 열어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삼성그룹을 담고 있는 ETF예요. 그런데 동일가중이라 해요. 네. 이건 뭘까요? 밑에 한 번 구성 종목을 한 번 보실래요? 아니요. 더 밑에요. 여기 보면 구성 비중이 어때요? 다 동일 비중이에요. 네.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동일가중은 구성 비중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는 건 상위 세 종목에 영향력이 별로 없어. 전체. 이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그런 수익성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삼성그룹이라고 한 번 쳐보실래요? 위에서 삼성그룹이라고 치시면 삼성그룹에 대한 ETF들이 많거든요. 코덱스 삼성그룹을 한 번 보실래요? 아까 동일가중은 봤고요. 코덱스를 보면 다르죠. 비중이. 삼성전자 삼성SDI 두 개가 50%예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면 우리가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만 알면 이 ETF의 흐름을 웬만하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이 보통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여기에 주가 상승이 높을 종목들을 편입을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ETF 특징인데 동일가중은 그런 상위 종목이 갖는 리스크를 나는 싫어. 그냥 삼성그룹 전반적인 수익이 좋아. 이게 동일가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 ETF를 선택할 때 나는 동일가중 방식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ETF를 할 거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종목토론실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대당금이라도 좀 받고 싶어서. 종목토론실은 상당수가. 항상 패닉인가요? 아니요. 종목토론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매수자는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고 아직 매수하지 않은 자는 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직 보유하지 않은 애들이 여기에 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안티와 찬티. 그렇죠. 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찬티는 말. 안티가 매수하는 순간 찬티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허위 그런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많고요. 너무 여기에 이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노는 방이죠. 노는 방.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아무 망상이나 하는.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흔들려요. 사람이. 특히 막 주가가 내리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허무 맹랑한 말에 내가 많이 흔들려요.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종목토론실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거짓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ETF의 구성자산 특히 상위 세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섹터 가중. 섹터 가중은 한번 밑에 보실래요? 섹터 가중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종목에 조금 가중치를 두는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더 사는 그런 게 섹터 가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그룹 ETF라고 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사도 다르고 세부 내용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말들이 있네요. 네. 고통스러운가 봐요. 이분은. 이분은 상당히 좀 착하신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쓸 정도로. 대부분 이런 글의 끝에는 이렇게 또 광고가 붙어요. 광고도 아니에요. 그냥 썼어요. 힘드신가 보죠. 이런 걸 하면서 본인. 힘내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힐링을 얻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ETF의 이 구성 종목 3개는 꼭 좀 리뷰를 하시면서 이 특징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 대차가 뭐죠? 모르겠어요. 대차가 뭐죠? 대차는 공매도라고. 공매도가 대차인가요? 공매도가 이제 빌릴 공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없는데 주식을 빌려줘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그래요. 대차인데 이거는 이제 기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큰형님들이죠. 국민연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는 게 대차. 빌려달라고 하는 게 대차. 그러면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를 폐지하라는 건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거랑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대차를 못하면 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차 우리도 대차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삼성전자를 공매도에게 활용하세요라고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 빌려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할 바에는 저렇게 빌려서 그 수술 약간의 이자 수익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뚜 올렸어요. 같은 거. 다른 장목으로.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노하고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분노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아마 저기 여기저기 좀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프트웨어 ETF로 다시 가볼까요? 아니 이번에는 IT로 한번 가보자. IT로? 아니 아니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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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 반도체를 한번 가볼까요?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ETF명이죠. 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예요. 뭐 특이한 거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없네요. 고영국이 있네요. 고영.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삼성전자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반도체인데. 반도체 ETF인데. 왜 없죠? 하이닉스는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IT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지만 전자제품을 만들잖아요. 핸드폰도 만들잖아요. IT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반도체 회사.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죠. 반도체 사업부가 있지. 반도체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휴대폰도 있고 뭣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가정도 있고. 회사 우리 구분에 IT 기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IT를 쳐볼까요? IT. IT. 네. IT. IT를 치면 거기 타이거 200 IT를 쳐볼까요? 네. 이거는 200은 뭐냐면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근데 코스피자는 뺐어요. 네. 그냥 200이럭만 써요. 길어질까봐. 네. 이거는 되게 짧게 쓰더라고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하이닉스도 들어있고요. 근데 SDI가 왜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SDI의 주가 상승을 더 많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DI의 어떤 상승을 이 지수는 더 많이 바라본다라는 측면. SDI가 우리가 배터리 셀 완성품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래서 삼성 SDI는 원통형과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 SDI만 유일하게 물적 분할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과 배터리 공장 증서를 합의를 했어요. MOU를 맺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구성 비중. 이거 구성 비중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구성 비중을 최근 들어서 좀 늘린 경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구성 비중을 조금 더 올릴 개연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ETF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IT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그럼 오케이. IT 기업을 한 ETF를 보자. 구성을 보자. 이게 제일 많이 포함도 했네. 이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난 이것만 사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 아까 눌러서 삼성 SDI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기업의 주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시가총액과 PER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호재를 볼까요? 호재를 보려면 일단 뉴스 공시를 봐야죠. 뉴스 공시. 종목 토론은 거기는 약간 허위 이슈들도 많아서 여기 보면 K배터리 미국에서 삼국지를 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숨에서 일이네요.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산다는 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주간 추천주에 삼성 SDI를 좀 추천했다라는 건 증권사들도 좀 주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거죠. 스텔란티스라는 미국의 기업과 4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해서 삼성 SDI도 미국에 간다. 이런 이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들로 같이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우리가 촘촘하게 최근 한 3년 정도를 리뷰를 해서 악재와 호재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건 좋은 신호라는 보통은 좋은 신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기관투자가예요. 그러니까 기관투자가라는 건 펀드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건 그렇죠. 그런 기관들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분석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를 따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유는 대부분 실적 개선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세장에서 잘 버틸 수 있다. 과거의 경험상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 이슈로 일시적으로 좀 개인들 더해 수익률도 좋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는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이 파는 소식은 보통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은 저는 안 봐요. 아 이게 외국인이 사냐 마냐가 중요한 거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개인의 분석은? 개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그냥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분석이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행동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살고 기관도 사는 종목은 없어요. 대부분 뭐 개인이 사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이 살면 기관이 팔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팔아줘야 누군가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파는 걸 외국인이 받아준 거는 그래 외국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I가 이제 앞으로 오를 거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시그널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저점매수 관점으로 그런데 이제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런 고민들은 좀 남아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팔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차트 흐름 우리가 웹툰 한번 쳐볼까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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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어요. 굉장한 수익률이죠? 주식으로 19%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 웹툰 드라마. 잠깐만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올랐네요. 그렇죠. 구성 종목을 보면 CJ E&M. 그렇죠.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제이 컨텐트리, 초록배미디어. 다 제작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죠. 초록배마 아직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K컨텐츠, 오징어게임과 마이네임 이슈로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는 너무 추워요. 네. 그런 측면들. 색깔이 너무 추워요. 오늘은 좀 내렸지만. 메이플스토리 지금 19% 빠졌어요. 네. 19% 빠졌으면 A스토리는 19% 빠졌지만 비중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9% 빠져봐야 1%도 안 빠지는 거죠. ETF는. 그런데 이거 1%도 안 빠지고 1%도 안 오르고 할 거면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게 규정상 10종목 이상을 당대로 대어 있어요. 억지로 넣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스토리가 빠지면 카카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럼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ETF의 장점은 이 4%를 보유했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이 있어서 CJ E&M의 비중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가 없으면 CJ E&M이 20%, 30%면 개별 종목처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웹툰과 드라마 제작사의 평균적인 그런 주가를 보되 이왕이면 CJ E&M,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의 비중이 좀 더 높으니 이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보시면 CJ E&M,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종목보다 선방했죠.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들은 약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J컨텐트리나 만약에 A스토리를 내가 개별주를 샀으면 더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몇 프로 빠졌는지 위에 한번 볼까요? 3.44%. 많이 빠졌지만 밑에 있는 개별 종목들보다는 덜 빠지는 거죠. 그죠? J컨텐트리보다 덜 빠졌잖아요. 이름이 뉴이에요? 네, 뉴. 애니, 애니, W. 이름이 뉴?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이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고 OTT 있죠? 넷플릭스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상륙하면서 관련 콘텐츠 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항상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뉴을 만약에 보유했으면 7% 빠지는 건데 ETF를 샀기 때문에 4%도 안 빠진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덜 빠졌잖아요. 따지고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3.77% 빠졌는데 아, 그러네요. 얘는 3.45%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 덜 빠지는 매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CJ, ENM 드라마 사업본부가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OTT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줬는데 오늘은 조정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잖아요. 웹툰이나 드라마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 종목을 사지? 어, 그래. 차라리 난 그냥 ETF를 살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럭셔리라고 한 번 쳐볼래요?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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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럭셔리즐이라고 아세요? 네? 럭셔리즐. 럭셔리즐은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럭셔리즐.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이게 이제 글로벌 럭셔리 S&P라고요? 한 번 보실래요? 강남을 꽉 쥐고 있는 조폭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한 번 만나보고 싶네요. 못 만나요. 아, 왜요? 창작 캐릭터라.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속았어요. 여기 보면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예요. S&P는 미국의 지수죠. 스탠다드 앤 플러스의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유형을 보면 해외 주식형이라고 돼 있어요. 해외 주식형.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15.4% 세금 내잖아. 이런 건 어디에? 연금 계좌에. 연금 계좌. 시가총액이 546억이에요. 그러면 상장 폐지와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렇죠? 50억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50억보다는 좀. 보통은 다 높죠? 높게 한 100억 이상 정도. 100억을 한번 봐서. 100억보다 높으면 뭐 그냥. 그렇지. 상장 폐지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580원에서 11,760원. 돋보이는데요? 연수익률이 45%. 럭셔리지로 미쳤는데요? 럭셔리는 뭘 포함하고 있겠어요? 구찌. 그렇죠. 루이비타. 이런 흐름 봐봐요. 럭셔리 산업이. 흐름 봐봐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 그냥. 왜냐하면. 구두가 됐어요. 이렇게. 가방백을 계속 올려도 산다는 거죠. 아. 왜 사는 걸까요? 중토봉을 한번 볼까요? 비싸도 사는 거죠. 괴리율이 한 1.5% 벌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 실제 가격보다 1.5% 정도 비싸다는 거죠. 약간 좀 버블이 있는 거죠. 인기가 있으니까 이래요. 여기서 LP라고 있잖아요. LP는 뭘까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뭐냐면 매수와 매도 간의 격차가 세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사고 싶은 애는 18,400원에 걸어놓고 팔고 싶은 애는 18,800원에 걸어놓고. 상상 안 돼요. 400원 거래가 안 돼요. 이럴 때 LP가 들어와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가 18,500원, 18,500 얼마?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100주 이상 주문을 딱 걸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P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짜증나신 분도 계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NAV를 한번 볼까요? 괴리율이 얼만큼 벌어졌나요? NAV가 안 보이네요. NA가 됐어요. 이게 노 앤서거든요. 왜 그럴까요? V가 없어서 그런 거 알까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유럽에서 거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장이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NAV 가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계속 1개월 수익률도 한 2%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년 수익률은 한 45% 정도 되는 거고. 6개월 이후부터는 그냥 고만고만했네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관계한 게. 그러니까 뭐 이런. 6개월 전에가 좀 많이.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찌백을 사느니 글로벌 럭셔리 S&P를 좀 관심 가져라. 내가 구찌 사는 것처럼 18,520원에 구찌 회사. 뭐 루이비통 회사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구찌 좋은 모델. 인기 있는 모델을 백화점 오픈런을 달려가지고. 네. 사면은 잘 보관하면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이제 이 명품이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연 한 3%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찌나 루이비통 가격이 연 3% 이상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인플레이션 해치가 된다는 그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명품들을 구매하시고 또 명품샵에 이제 줄 서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얼론 좋은 것들이나 희귀 상품들은 리셀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거죠. 합성이라는 걸 한번 쳐보실래요? 합성? 여기 합성이라고 써있네요. 합성은 뭘까요? 합성 의류. 합성 피업. 합성 뭐? 옷. 합성. 합성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ETF 펀드를 운용하잖아요. 합성은 증권사가 운용해요. 합성이요? 네. 합성 아니에요? 합성? 합성. 합성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합성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용을 증권사에서 운용하면 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실래요? 구성 종목에 보면 수압이라고 써있죠? 구성 종목 어딨죠? 여기 ETF 구성 종목. 주요 구성 자산. 수압이라고 써있죠. 수압은 뭐예요? 수압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바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에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률을 자산운용사에 넘겨줘요. 그게 수압 계약이에요. 그거를 합성이라고 그래요. 합성 ETF. 합성이 수압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ETF가 수압 계약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맺어요. 그 수압의 내용은 운용은 증권사가 하고 그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에 넘겨줄게. 대신 자산운용사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 이게 수압 계약이에요. 이게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단어가 합성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명 이런 건데 시명하세요? 몰라요. 야인시대 보셨어요? 잘 안 봤어요. 김두한 아세요? 네. 김두한 알죠. 쌍칼? 쌍칼 알죠. 문영철?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게 나오는 거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이 뭐냐면 증권사가 저걸 다 안 사요. 저거를. 그러니까 루이비통 이 주식들을 다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만 합성시켜요. 자기들이. 임의로. 그래갖고 그걸 돌려서 수익을 내요. 그리고 그 수익률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는 걸 가지고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20만 원 운영해요. 합성해서. 그리고 비슷하게 운영 버무려서 비슷한 수익률을 내줘요. 그게 이 합성 ETF인 거예요. 그래서 수합계약을 맺어서 그거를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주니까 왜 이게 실제로 매매해서 그걸 하기에 자산운용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증권사 너희한테 이렇게 해서 운영해. 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써 있는 건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수수료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한번 수수료 한번 볼까요? 수수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저 오른쪽 끝에 우리 투자 정보. 여기서 보면 펀드 보수 0.5% 정도. 조금 높은 편이죠. 물론 0.5%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할 수 있어요. 많이 그럼 많이 떼간다는 거죠? 수수료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품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있으니까. 여러 거치고 하면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상품 팔고 하다 보면 또 전기세도 그 사무실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도 줘야 되고. 대부분은 운용보수예요. 운용하는 쪽에서 운용보수인데 여기 자산운용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이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에서 운용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겨주는 게 합성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 거예요. 사실 뭐 합성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거기 강원도 상금들이. 아문디. 아문디. 이 아문디는 그렇죠. 이거 뭐하는데. 아문디. 아문디. 글로벌 역시리는 이런 어떤 상품의 이름. S&P는 아 S&P 지수를 따르는구나. 합성은 아 합성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올리면. 사진 올리면 합성이네. 그렇죠. 이거 합성이네. 뭐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100을 다 사야 되는데 한 20만 사서 운용해서 합성해서 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라는 걸 한번 볼까요? 차이나라고 쳐볼까요? 차이나. 본 차이나. 타이거? 타이거 할까요? 아뇨. 여기 전기차가 있을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 네. 솔렉티브. 위에.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여기 한번 끝에 보실까요? 솔렉티브. 1년 수익률을 한번 보실래요? 6개월 수익률. 와. 미쳐버렸네요. 제가 6개월 전에 4월 달에. 이거 사셨어요? 그렇죠. 어? 솔렉티브. 그때 제가 4월 달에 와서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와. 전기차.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만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왜 말씀 안. 저 왜 안 태워갔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말씀 안 드렸나? 선생님.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야죠. 입면 점검하고 출석 부르고 출발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 빠지고 가면. 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 혼자 남겨줬잖아요. 알았어요.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희 깐부잖아요. 깐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1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출연했을 때가 4월이었잖아요. 그때 사실 2월 달에 한 번 나오고 3월 달에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나올 때 제가. 4월 달에. 고맙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봐봐요. 1년 중에 4월 제일 싸잖아요. 지나고 보니. 아닙니다. 3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4월이 지나고 보니 제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 고맙다. 그때 샀으면 지금 한 90% 정도 수익 났잖아요. 요기간대에. 따불이잖아요. 따불. 그렇죠? 6개월 사이에 따불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오히려 etf 이렇게 빠졌을 때 고맙다. 우리가 10% 20% 마이너스 됐을 때마다 etf잖아요. 이게 진짜 고마워버리네. 이거 진짜 고마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고마워져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손절매할 게 아니라 etf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 우리 이말련 선생님이 사신 etf 2차전지라고 한 번 쳐볼까요? 그럴까요? 2차전지. 제가 산 거. 제가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천만 원가량 갖고 있을 거예요. 코덱스예요. 제가 사는 게. 코덱스 2차전지 요걸 거예요. 2차전지 산업. 이거 보시면 연수익률이 99%. 6개월 수익률이 한 16.75%. 아까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이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저도 중국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한 번 꺼질 때 그때 조금씩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2차전지 산업은 약간 중국에 비해서 급격하게 단기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PER이 높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2차전지 산업에서 아까 코덱스는 16% 정도 봤잖아요. 다른 거 한 번 볼까요? 2차전지 다시 한 번 올려서. 여기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한 번 볼까요? 위에요. 아니요. 그거 말고 2차전지 테마. 맨 위에. 타이거. 이거의 6개월 수익률을 한 번 볼까요? 23%. 조금 더 높죠? 저 이거 추천해 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구성 종목의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볼까요? 구성 종목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 SDI랑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이 배터리 셀 완성 기업체잖아요. 네. 구성 비중이 30%예요. 합쳐서. 맞네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만련 선생님이 사신 거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아, 이걸 따로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탭에서 추가하고. 한 번 이거. 아, 뭐야. 아, 새 그룹에 추가했네. 아, 씨. 새 탭. 새 탭에서 열기. 새 탭에서 보기. 아, 맞아요. 이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아, 이거. 이거 그룹 하기 싫은데. 그룹 삭제. 오케이. 그룹 삭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뒤로 가서. 아까 코덱스죠. 거기 보면 구성 비중이 다르죠. 이게 타이가. 이게 코덱스. 구성 비중이 다르죠. LG화학이 많네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한 40%가 넘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중 차이. 그러니까 그동안 원래 올 장 초반에는 이 배터리 셀 완성 기업체들이 많이 끌고 갔다면 후반기 들어서는 이 소형 그런 양극제, 응극제 그런 분리막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화나네요. 아까 그래도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금융 다시 한 번 들어가서 2차전지 다른 거 한 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새 탭에서 보게 하고. 여기서 뉴딜. K뉴딜. 세 번째 거. 아니, 그거 말고. ETN하고 ETF는 다른 거거든요. 타이거 KRX 2차전지. 이게 이제 K뉴딜. BBIG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일본이 포복절도하고. 네, 이건 한 번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거는 더욱 더 다르죠. LG화학이 25%, SK이노베이션이 24%, 삼성 SDI가 23%, 세 개가 75%예요. 세 종목이 거의 다 차지하죠. 오른쪽에 어떤 이 수익률을 보면 6개월 수익률이. 아, 이거 6개월이 별로 안 되네. 안 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K&ED를 안 하기 잘했네요. 아니죠. 이게 꼭 얘가 꼭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수익률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6개월 동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정중동을 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것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는. 또 이땐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덜 올랐으니까 더 상승할 개연성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1년 수익률이 한 80% 낮으니까. 그렇죠. 뚝 올라갔네, 뚝. 그렇죠. 무슨 하롱베이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ETF잖냐. ETF가 하락할 때마다 고맙다. 떨어져 줘서. 내가 얼마나 좋냐.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그런데 1개월 수익률을 보면 얘는 5.5%잖아요. 나쁘잖아요. 아까 그거보다 좋아요. 그거보다 좋아요. 그렇죠. 1개월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지. 뭐가 꼭 어떤 시점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중에는 최고예요. KD디리.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소재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는 사이 그동안 얘네들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이게 거의 다인데요? 원래 KD뉴디리 지수는 상위 세 종목이 거의 다 차지를 해요. 이게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놀라고. 뉴딜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뉴딜. 뉴딜이라고 치면 여기 보면 BBIG. 아까 말했던 바이오 2차전지 게임 인터넷 개별 종목에 대한 ETF들이 있고요. BBIG는 이 바이오 2차전지 게임 인터넷 중에 상위 세 종목들을 모아놓으면 열두 종목이 되잖아요. 그 열두 종목을 모아낸 게 BBIG, KD뉴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BIG, KD뉴딜은 BBIG의 가장 상위 종목들. 최근 들어서 이제... 복구를 좀 했네요. 주식 시장이 이제 좀 행보를 보이고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손해가 조금 최근 들어서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K 뉴딜 한번 보실래요? 바이오 보시면 밑으로 내쉬시면... 이건 이제 하루의 흐름이니까요. 한 1년 보시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공매도 이슈들도 좀 있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버블이 많이 껴있는 섹터들이 바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마리아나 해구가... 반대로 이제 강세장을 갈 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손해볼 거냐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구성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구성 종목들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의 대장주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셀트리온.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아무래도 보이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한번 봐도 될까요? 셀트리온은 하롱베이가 된다. 이 하롱베이 셀트리온 영향이 크네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렇죠. 25% 정도 반영 비중이 있으니까요.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치료제 이슈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가 한 40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실망 매물로 좀 나온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쫙 올라갔다가 슬슬슬슬슬슬슬슬. 뭐 한다고 슥 올라갔다가 슬슬슬슬슬. 계속 슬슬슬.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그래요. 별거 없으면 슬슬슬 해결내고 계속 슬슬슬슬.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멘텀이 있어야만 한 번씩 급등을 하고 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이 거래량도 같이 보면 좋은데 거래량 밑에 보시면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네요. 슬슬슬슬슬슬슬.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는 거고요. 이것도 이게 큰 걸 봐서 그렇지 여기도 엄청난 폭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렇죠. 그 당시만 쪼개보면 또. 지금이니 하고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셀트리오는 굉장히 충성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매년 또 주식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당받고 이런 부분들이 충성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을 좀 세게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투자자들도 조금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개별 바이오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ETF 특히 바이오 섹터는 ETF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덜 내린다. 그리고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우리가 대표적인 바이오 좀 소위 먹튀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이 신라젠. 신라젠. 신라젠이 지금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되지 않나요. 여기 1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15만. 심정지가 왔어요. 이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으면서 이게 임상을 한참 하다가 임상을 관뒀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 진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15만 2,300원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무슨 원시촌전이 사는 거기 같네요. 네. 그러니까 15만 2,300원에 샀는데 지금 12,100원이니까 10분의 1토막도 안 돼요. 그러면 천만 원 샀으면 지금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우울한 상황을 ETF로 만약에 투자했으면 10분의 1토막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일수록 헬스케어, 바이오 이게 거의 구성용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바이오 기업들은 웬만하면 ETF 중심으로 해서 좀 덜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세 상승은 가거든요. 또 강세장에서 가장 화끈한 게 바이오니까 바이오는 ETF 중심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안타깝네요.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라젠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2018년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려했던 그런 흐름을 이어가다가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런 게 있었는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이게 이제 좀 속상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의 따뜻 이렇게 뜨거운 화끈함 이런 것만 노리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래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실적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단기순위,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사실 이런 재무제표만을 보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냐. 사실 고민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는 종목들은 아예 분석을 안 해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네. 손해인 거죠. 20만. 아니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완제품이 나와야 돼요. 완제품이 나와야 매출이 발생되는데 그 오랜 기간에 이렇게 적자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적자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맞아가면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건데 도착을 못하면 그냥 맞은 채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순위 순손실이 천억이 났어요. 천억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억을 어떻게 메꾸겠어요? 결국 투자자한테 돈 벌리거나 어디서 대출 받거나 해야 되는데 대출도 뭔가 대출 받을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내가 사야 될 거냐. 적자인데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아까 1조 이러던데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럼 옛날에 10조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1조예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사실 기업가치 그런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계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섹터들은 웬만하면 ETF로 해서 그래 덜 벌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CMO라고 있어요. 아까 그 기업 계열을 한번 보실래요? CMO. CMO는 위탁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이렇게 예를 들면 코로나19 치료제를 아니면 백신을. 여기서 만들어라. CMO. CMO가 위탁 생산.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MO예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라젠이 신라젠이에요? 신라젠이에요? 처음 접하는 질문이라서 보통은 그냥 붙여서 있죠. 신라젠. 이렇게 하나의 그냥 신라젠 이런 건 아니고 글쎄요. 신라젠? 뭔지는 한번 회사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젠이 있었는데 또 만들어서 신라젠이 되는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신라의 젠인지. 앞에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신라젠 같아요. 왜냐하면은 젠이 제네레이션 어떤 의약품 세대 그런 제노베 이런 뜻으로 신라 줄여서 신라젠이지 않을까? 여기 보면 관리 종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기업계 옆에. 관리 종목은. 클릭이 안 되나? 관리 종목은. 관리한다. 거래소가 관리한다. 군대로 치면 관심사병. 관리 종목 하다가 1년 후에 어떤 악재 요소가 해소가 안되면 상장 폐지. 이렇게 가는 거죠. 현진소재라고 한번 쳐볼래요? 현진소재가 있나 지금? 여기는 왜 아직까지 와서 계속 달고 있어요? 주주니까. 속상하니까. 아니 이게 거래가 한 1년 넘게 멈췄는데. 거래가 재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토방에 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주주니까. 1조면 주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함도 있고. 카페네요. 카페네.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우울함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끈함은 있는데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싶어요. 현진소재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아 아직 살아있네요. 주사장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몇 단계예요? 아 2단계입니다. 아 2단계요? 네네. 현진소재 한번 10년 한번 그걸 볼래요? 여기도 관리 종목이죠? 쭉 봐봐요. 162원. 아 이거는 뭐 중간에 멈춘 게 아니고 그냥 0으로 가버렸네요. 네. 아니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으니까. 아 162원이네요. 네. 그래도 이것도 213억 원이 있어요. 네. 시가총회.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래요? 의견 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감사 의견을 거절하겠다. 네. 너네 회계장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의견 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주면 그거는 이렇게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의견을 거절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보실래요? 여기도 그렇죠? 아이고. 적자가. 이렇게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피바람이. 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구성 종목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ETF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는 3년간의 차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차트의 흐름. 아까 우리 럭셔리 보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고 IT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개별 종목의 어떤 아까 우리 바이오에서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와 ETF의 주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흐름도 한번 개별 종목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차트 분석.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괴리율. 아까 NAV 넷 에셋 밸류 우리 봤었죠. 그래서 넷 에셋 밸류와 실제 ETF 가격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괴리율이 심하면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서 괴리율이 심하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괴리율이 심하면 시간이 지나면 괴리율은 원래의 가치인 NAV 넷 에셋 밸류 펀드의 기초 가격에 수렴하더라 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의 분배금을 봐요. 분배금. 분배금은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포탈에 잘 안 나와요. 세이브로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세이브로. 네이버 포탈에 세이브로라고. 아니 여기 그냥 여기 네이버 금융에서 세이브로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 메인 페이지. 그냥 네이버에서 세이브로. 여기 보면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ETF라고 위에 보이시죠. 거기에서 ETF를 쳐보시고요. 여기 상단에. 그렇죠. 거기서 ETF 종합 오른, 왼편에 ETF 권리 행사 정보 위에. 이건 분배금 지급함. 여기서 체크를 하셔서 각각의 분배금들을 우리가 언제 뭘 줬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한번 우리 2차전지 한번 분배금 어떻게 줬는지 한번 볼까요? 종목명 코덱스 2차전지 나와라. 여기 있네요. 기간은 한 3년 할까요? 3년. 3년. 초에.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4월 30일마다 60원, 60원, 113원 이렇게 분배금을 줬구나. 사실 60원이면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죠. 덴버껌 하나 사먹고 10원 아껴놓을 수 있겠네요. 60원. 다보탑 그려져 있는 거. 근데 고배당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고배당. 아 부동산 인프라라고 한번 쳐볼까요? 거기에. 아까 종목용에. 여기다가요? 부동산 인프라. 여기 있나요? 아니요. 그건 채권이고요. 이것도 있는데. 뭐. 네. 구별과. 일단 그거 한번 쳐볼래요? 영화요? 3년. 3년. 많이 안 주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을 주잖아요. 아 여러 번. 네. 1년에. 4번씩 주잖아요. 이걸로 칠게요. 이걸로. 이걸로 치면 160원, 220원, 280원. 280원이나 주네요. 아까 60원 줬는데. 그리고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이나 주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들은 자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주가랑 비교해봐야 되겠죠. 주가가 지금 얼만지. 280원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랑 비교해서 어떤 배당 수익을 체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이브로 이 사이트가 이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친절하게.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좀 약간 검색하기 싫게끔 디자인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건 뭐. 아무나 주식하지 말라고. 그건 뭐 저기. 그래도 뭐 이게 분배금을 이렇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은 없어요. 디자인이 되게 검색하기 싫게 생기기잖아요. 또 그래요. 이 시스템 자체는 너무 간편하게 다 잘 나오고 해서 좋은데. 여기서 이제 자산운용사별로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이브로 사이트에서 우리가 3년간의 분배금을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비교 etf는 2차전지 etf만 놓고 보면 세 개를 우리가 비교해봤잖아요. 타이거와 코덱스 각각의 상품별로 10가지 구성 종목이 어떻게 다르고 기초지수가 뭐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etf를 통해서 우리가 리뷰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가지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7번째에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요소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버블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는 거고요. 52주 신고가 부분인가 그러면 이제 좀 조정할 때도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위험요소들을 체크하고 최초 매수 시점. 우리가 매수를 그래 나 매수할게. 그러면 매수를 얼만큼 할지. 내가 천만 원 중에 한 300만 원만 할까? 아니면 500만 원 할까? 이렇게 30%에서 50% 정도 자기가 투자 판단을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할까? 아니면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매도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는 매도도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수익 났으면 반절 정도 매도할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아니면 롱텀하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거야. 이런 투자 전략 등을 자기가 생각해서 투자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총 7단계로 이루어진 거죠. 한 30분 정도 한 번 한 시간 정도 리뷰해 보면 다양한 섹터별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신책이 이런 7가지 방법도 써있지만 각 종목마다 견해도 써주셨나 봐요. IT, 미래사람,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원자재, 전기차, 합류. 여러 가지가 있나요? 채권도 있고. 한 13가지 정도 섹터별로. 실제 종목도 분석을 좀. ETF 각각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액티브 ETF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거죠. 선생님이 쓰신 척을 쭉 보다가. 어? 과연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KB 스타 중국 본토 대형주 CSI 100 이거 사야지. 연 수익률이 좋네.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리뷰를 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비슷한 ETF들 중에 각각의 이름은 똑같지만 아까 삼성그룹이라는 ETF 쳐보니까 동일가중도 있고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 번 리뷰를 해보면서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ETF는 무언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치면 또 ESG에 관련된 ETF들도 엄청 나오고요. 탄소배출권, 메타뺐스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면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 우리가 체크해서 투자하시면 큰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버렸죠. 여기 뒤에 뭐 추천서가 있잖아요. 제 건 왜 없어요? 어...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 이말년 선생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좀 바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따만하게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늦게 드렸죠? 아 제가... 아 선생님 바로 답변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그때 좀 뭐 약간... 재촉을 하셨어야죠. 왜 재촉 안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크게 비워놓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저 놓고 가신 거예요? 어떤? 중국 전기차... 그래서 그때 놓고 가신 거예요? 아 나는 중국 전기차 얘기해준 줄 알았어. 아 내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다시 제가 돌려받았네요. 아 써서 드린 줄 알았어요. 아... 돌려받았네요 제가. 아 아닌가.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이런 투자 기회는 널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은 많고. 종목은 많고. 더 많고. 앞으로 좋은 ETF들은 끊임없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좀 가난하고 못 살았다. 라는 거에 좌절할 필요 없고 앞으로의 투자 기회는 널려 있고 1년에 한 40% 정도 목표로 살다 보면 7년 후면 투자 원금은 10배가 될 수 있다. 그 10배를 가지고 천만 원을 가지고 7년 후면 1억이거든요. 그 1억을... 그러니까 천만 원을 1억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면 1억이 10억 되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충분하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년, 15년 후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은 그런 수익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 누구죠? 김풍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김풍 선생님이... 오늘 또 다른 지방에 가셨다가 바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요. 오, 2판 14세네요. 아, 2판이요? 네. 이게 한 8만 권 정도 팔렸어요. 네, 8만 권 조금 넘게 팔려서 8만 권 정도 1년에 만약에 팔면 먹고 살만해요. 회사가 좀... 출판사가 다르네요. 지금 잘 안 해줬나요, 여기서? 아니, 잘 해줬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출판사는 바뀌었죠? 아, 계약을... 이거를... 따로 예전에 해놔가지고 제가 이 출판사를 한 번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미리 계약이 돼 있었고 길벗. 네, 길벗이 돼 있었고 이거는... 비즈니스북스. 네, 제가 기존에 다른 출판사에서 바꿔서 사실 이게 별개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또 비즈니스북스에서 한 권을 더 내야 돼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럼 길벗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길벗에서 제가 두 권을 냈거든요. 그래서 길벗에서 두 권을 냈고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북스도 내년에 한 권 내니까 두 권 두 권 내는 셈이네요. 나중에 뭐 김풍 선생님이나 우리 침착면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같이 좀 뭐 책도 내보고 그런 건 더 좋죠. 좋죠. 네. 참. 오늘 저 때문에 이 하루를 그냥 몇 시간을 쓰신 거예요? 바쁘신데. 영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드릴 감사하죠. ETF가 확실히 이거 하나만 알겠어요.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ETF 전문가가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 IT나 크게 범주를 정해서 한다면 ETF 좋은 선택 같다. 그렇죠. ETF도 잘 고르면 1년 수익률이 100% 넘고 이러니까요. 만약에 리스크가 적은 대신 수익 너무 못 먹는 거 아니야 하는데 충분히 수익 많이 나오니까. 아까 우리가 못 봤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300% 넘거든요. 1년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IT나 화학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들. 너 속상해하지 마라.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내년 봄까지 조금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을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현금 보유 비중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시장 하락의 낙폭 과대 상태에서 성장주 포커스, 친환경 이슈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ETF 중심으로 좀 가는 게 그다마 안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죠. 몰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몰빵을 했으면 현금 비중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고마워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투자 자금이 없으니까. 그 몰빵을 했으면 몰빵 한 만큼 더 자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신용융자는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20조가 넘는데요. 얼마 전까지 25조가 넘었는데 신용융자라는 건 매수 자금을 빌려서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주식이 그냥 막 매각이 돼버리잖아요. 반대매매라고 일정 어떤 그러니까 빌링 내가 보통의 경우 우리가 한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한 60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빌링 금액의 140% 그러니까 84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샀는데 84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될 계엄성이 높아요. 마이너스 16%가 되는 순간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데 시장이 하루 급락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충분히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신용융자는 좀 조심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서 좋을 것 같아요. 신용융자로 했다는 것은 사실 현금 비중을 0%로 가져가고 왜냐하면 자기 거 다 넣고 더 빌린다는 개념이잖아요. 현금 비중을 0인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마이너스까지 가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겨서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신용융자는 초보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매수할 때 신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면 신용융자로 돼서 투자하거나 또 미수. 미수는 이제 2영업일 후에 이제 부족분을 채워넣는 거거든요. 미수나 신용융자는 초보 투자자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고버스도 웬만하면 초보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앱 깔 때 나는 미수 안 할래요 하면 아예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증권사에 아예 처음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이제 미수나 신용불량 불가능 계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한도를 늘려놓고 혹여 손해일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 1년에 뭐 이자 한 3, 4% 되니까요. 2, 3%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오히려 신용융자보다 좀 활용 면에서는 나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미수를 하면서까지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거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짧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이게 아닌데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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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가 계속 자기 이렇게 주문을 외다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손해 나다보면 이제 내가 아는 거지. 아 실수했구나. 근데 이미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주식 투자도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습관 아무래도 이제 신용융자나 미수를 하게 되면 조급해지거든요. 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빨리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그런 종목들 주가 급등한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떤가 싶어요. 아 내가 그 우리 우리 이말련 선생님 침착맨 선생님이랑 종목 예전에 우리가 2, 3, 4, 5를 딱 얘기할 때 차이나 이야기를 제가 안 드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추천 안 하신 걸로 사과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자꾸 소인배처럼 죄송한데 다음엔 데리고 가세요. 아 그럼요. 우리가 꼭 같이 해서 큰 수익 나눠서 우리가 빌딩 사는 그날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원망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맛있는 짬뽕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소인배네 뭐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소인배네라고 치고 싶게끔 칠 수 있게끔 제가 또 코너를 한 마련한 거니까 2시부터 계속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9시까지? 지금 8시 40분이다. 충분히 계실 수 있죠. 6시간 넘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시청자분이 많아가지고 아마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은 김풍 선생님이 초반에 많이 달려줘서 그런지 피로도가 별로 없어요. 아 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말련 선생님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지쳐갔는데 오늘은 그렇게 지친 게 우리 이말련 선생님도 그렇게 지쳐 보이지 김부 선생님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가 뭐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길게 가지 못해요. 아 그래요? 나는 여기서 배운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참교육 우리 이말련 선생님을 침창민 선생님을 참교육시켰다 했는데 사실 참교육이 뭔지 몰랐어요. 참교육이라면 혼쭐을 낸다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끝까지 가서 그냥 진절머리 나게 한 다음에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나중에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나요? 여행도 얼마 전에 경주를 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제가 또 선물을 안 사왔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내 여행은 안 사와도 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원래 라디오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인들 선물을 안 사왔어요. 아 잘하셨어요. 한두껏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도 사실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아 섭섭민수라고 그러는데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다 또 섭섭민수로 또 이렇게 브랜드 또 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섭섭민수로 이름 붙으면 섭섭하신가요? 아니 아니 하도 안섭섭민수? 섭섭하다는 얘기가 딱 한 줄 나왔는데 그것만 읽으신 거 보니까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섭섭민수도 있고 안섭섭민수도 있고 아 소민수도 있고 아 대단해요. 우리 그 이 침투부에 계신 분들은 위치가 넘치시잖아요. 섬섭옥수도 있네요. 섬섭옥수도 네. 읽어주시는 이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꿀팁이고 깨알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나온 유튜브 채널 중에 침착매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고 내가 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채널을 또 섭섭하잖아요. 아 또 섭섭이네요. 아니 근데 재밌었던 채널 중에 하나다. 아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오고 아 우리 그 피디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거 아이 참 네. 이것도 선물로 아 근데 내가 선물을 아 선물 받은 거라서 선물 받은 거라서 네. 다음에 우리 침착매님을 위한 모자도 하나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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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자리도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샤크 2대 샤크인가요? 네. 베이비 샤크 네. 그래서 어 샤크 병건이라는데 그리고 또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위에 이렇게 저 잡아 목만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오늘 사실은 그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추억의 게임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어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를 그리고 이거 아까 처음에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뭐가 되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근데 이렇게 장시간 또 기다려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되면 저 게임 한번 가르쳐주시면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아우 좋아요. 뭔진 모르지만 네. 가르쳐주시면 게임 좋아하세요? 안 해봐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의 재능을 근데 아까 내가 이거 해보니까 새로운 재능이 있네. 게임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날로그 이렇게 재능이 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아예 저야 감사하죠. 저희는 주시면 불러가겠습니다. 아예. 너 알찬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